김종하 창작 소유검협 마이너스 41 17분지 080대 0677 소유검협 검마 냉약과 함께 천하제일의 검수로 일컬어지는 청주검객 연경소가 일생동안 익히고 추구해온 검학의 정수가 모조리 담긴 청주검은 회전을 계속했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일자 학렬의 최고참격인 이련대사가 찬사를 터뜨렸다. 저것은 어검술에 거의 근접한 경지이다. 잘 보아라. 어떻게 검초를 쓰느냐에 구애받음이 아니다. 아무리 정교한 조식도 운헌한 내공이 담긴 일장에 허물어지듯 저것은 저것은.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승려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빙글빙글 회전하던 검은 끝에서 검기를 뿌려내어 모래를 파고들었다. 분명 연경소는 사장하고도 두세 잔은 더 떨어져 있는데 검은 스스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무형의 길을 발산하고 있었다. 십여 차례 푸른색의 선광이 번뜩이더니 청주검은 기세를 잃고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하지만 그 떨어지는 모양새는 결코 힘없이 낙하하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손으로 들어 땅에 꽂는 듯한 방역이 넘쳐 흐르는 장면은 감동 그 자체였다. 푹 마침내 청주검이 화려한 춤사위를 멈추고 회심대사에게서 정확히 일장 앞마당에 꽂혔다. 모래와 자갈로 덮인 바닥이었지만 먼지는 전혀 잃지 않았다. 아까 검기에 파인 곳도 칼로 도려낸 듯 깨끗하게 이를 대없었다. 연경소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여 아까 전음을 보낸 사람이 어디쯤에 있을까 생각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힘을 쓴 것 같지 않았지만 그 정도의 고수도 한 번 검을 이렇게 운용하자 고무풍선에서 바람이 반 정도 빠져나간 것처럼 힘이 쭉 빠진 것을 느끼고 황급히 운공하여 내공을 보충했다. 연경소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회심대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오늘 지은 죄는 다음에 한 잔 술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는 빙글에 웃으며 돌아섰다. 입이 반쯤 벌어진 소림사의 제자들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걸어나오는 기분은 별코 나쁜 것이 아니었다. 비록 청주검을 두고 오기는 했지만 그로써 자기의 검술이 한층 진일보했음을 확인하고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제 남은 것은 천리전음의 주인공을 찾는 일뿐이었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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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화서훈은 수혈을 지펴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다만 상처가 너무 심하여 몇 번이나 혼절하고 깨어나기를 되풀이하면서 조금씩 통증을 사귀고 있었다. 깨어난 지 일각도 못되어 다시 기절하고 또 얼마 안 되어 깨어나는 고통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추스린 그는 가부자를 틀고 내공을 운기하려 했으나 무릎이 천년탄에 의해 타들어간 후라서 암기조차 어려웠다. 화서훈의 기억은 아까 암기를 맞고 뼈가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 데에서 끊겨 있었다. 그때부터 그는 혼절과 깨어남을 거듭했던 것이다. 정말 악독한 암기다. 그냥 침처럼 박힌 것이 아니라 이건 뭐 박힌 자리에서 그대로 타들어가고 많이 맞은 사람으로 하여금 꼼짝도 못하게 한 거야. 그는 조심스럽게 상처를 묶은 곳을 풀고 환불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이미 연경소가 손을 써놓았기 때문에 피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었다. 화서훈도 대충 그간의 사정을 짐작하고 내심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어디선가 비웃는 목소리가 들리며 조그만 돌멩이가 세차게 날아오며 아랫배를 치려고 했다. 혼자서 고개를 끄덕이다니 귀신과 말이라도 하려는 거냐. 화서훈은 그 말에 대답할 겨를이 없어 재빨리 몸을 수그리며 오른쪽 엄지와 중지를 모았다가 중지를 퉁겨내며 돌멩이의 앞쪽을 세차게 때렸다. 자기도 모르고 탄지신공에 공력이 들어간 셈인데 돌멩이는 비록 땅에 힘없이 떨어졌지만 화서훈은 팔꿈치까지 절여오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라 두 발자국이나 물러섰다. 기세에 의해 할 수 없이 물러선 것이 아니고 무의식 중에 뒷걸음질 친 것이었다. 너는 소림사의 제자냐? 이렇게 말하면서 누군가가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 화서훈의 앞에 섰다. 그 모습을 본 화서훈은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화서훈은 그 사람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머리는 제법 단정하고 빗었지만 들쑥날쑥하여 빗은 만큼의 모양은 나지 않고 이목구비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박힌 것이 없었다. 푹 꺼진 두 눈과 약간 비뚤어진 코늠요한 부조화를 이루고 말을 할 때마다 간간히 보이는 치열은 고르다고 말할 수 없었다. 앞니 두 쌍만 하더라도 앞뒤 간격이 1촌 정도는 될 것 같았다. 그 사람은 화서훈이 멍하니 서 있으면서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치밀었다. 마치 자기의 못생긴 얼굴을 보고 비웃는 것 같아서였다. 넌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느냐? 화서훈은 어리둥절했지만 속으로는 웃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역시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자 갑자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화서훈은 그가 소림사에 지극히 큰 원한을 가지고 있으며 어쩌면 정신 상태가 약간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이름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소개하는 것을 듣고는 의아했다. 위달은 힘줘 말했다. 미리 물어볼까 봐 말하는데 내 강호에서의 벼론은 연병알. 추노괴라고 한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만나기만 하면 모가지를 10번 정도 비틀어서 엉덩이에 붙여버릴 테다. 그러니 너도 어깨 위에 모가지가 성하려면 이름을 부르거나 위 선배님이라고 해야지 안 그러면 아마 너의 어머니가 날 잡아죽이려고 할 것이다. 화서훈은 속으로 계속 웃고 있었다. 꽤나 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되뇌임은 화서훈이 그리울 때마다 혼자서 중얼거리곤 하는 것이었다. 아직도 어린아이인 그는 가끔 견딜 수 없는 감정에 휘말리곤 했다. 사부는 그것이 심말하며 견디고 이겨내야만 한다고 다그쳤지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다. 화서훈이 얼굴 가득히 슬픈 표정을 짓자 춘옥의 위달은 물었다. 너는 왜 슬픈 표정을 짓는 거냐? 아무튼 나는 너를 잡아가야 하니까 순순히 혈도를 지피는 게 고통이 없을 거야. 난 원래 목을 비틀어 꼼짝 못하게 하고 잡아가려고 했는데 그 놈의 빌어먹을 정말 빌어먹어야 하는 거지 발사기 같은 녀석이 널 산 채로 잡아오라고 하잖아. 하지만 반항하면 일단 어디 하나 꺾어서 데려가겠다. 팔다리를 부러뜨리지 말라는 말은 없었다. 화서훈은 묘골이 송연해졌다. 이게 무슨 억질한 말인가. 하지만 무력이 모자라는 그로서는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다. 약간 정신이 이상한 듯한 사람과 논리로 따지는 것도 어불성설이었고 그때였다. 또다시 누군가가 나무 위에서 내려서면서 화서훈의 혈도를 짚어버리고는 말했다. 춘옥에 말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나는 거지 같은 녀석이 아니라 바로 거지란 말이다. 그리고 나더러 빌어먹어 하고 한 것은 훌륭한 거지가 되라고 한 말이겠지? 그렇다면 내가 한번 참아주지. 나는 장착의 방보다 두 배쯤 큰 마도의 거지 단체를 만들 거란 말이다. 위달은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했지만 가까스로 참아 냈다. 너 병신 발바닥이나 평생 훑어먹고 살 것 같은 녀석이 잘도 짖거리는데 10년만 기다려라. 나의 괘저 무공이 완성되면 너 같은 어중어떠중이들은 만명이 덤벼도 아마 1초 지적도 안 될걸? 자칭 거지라는 그 사람은 비웃었다. 너의 그 이상하게 생겨먹은 저라는 무기는 내가 맨손으로 툭 쳐내기만 해도 산산히 부서지고 말테니 걱정일랑 하지도 말라고. 이 병추 최봉 나으리에게 도전하려면 한 백 년은 있어야 할 거야. 그동안 내가 놀고 먹기만 한다는 조건 하에서지만 화서우는 이미 혈도를 지펴서 꼼짝달싹 할 수 없었다. 이 이상한 괘인들이 티격태격하는 것이 웃겼지만 마음속은 급박하여 뭐라고 할 수 없는 비참한 기분과 마구 엉켰다.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혈도를 지핀 것도 억울했거니와 지금 스스로 혈도를 풀려고 했지만 내공이 모자라서 계속 헛수고만 하고 있었다. 명심정에서 무예를 배운 지 벌써 8년 각종 점열법과 해열법을 배웠지만 실제로 이렇게 마혈을 지핀 적은 처음이었다. 지금 그는 입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체기관이 중지된 셈이었는데 그 답답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김종화 창작 소요검협 마이너스 42 17분지 082 대 0662 소요검협 춘옥의 위달은 화서운을 번쩍 안아들고 오른쪽 어깨 위에 걸쳐서 마치 짐짝 들듯 거칠게 다루었다. 혈도를 봉쇄당해서 움직일 수 없더라도 오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위달은 어깨 위에서 자꾸만 신음소리가 들리자 그 추한 얼굴을 더욱 징그려서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 물론 화서운이 볼 수는 없었지만 그는 말했다. 자꾸만 신음소리를 내면 내 혓바닥을 끝까지 뽑아서 다시 내게 먹여버릴 테다. 화서운은 뭐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 말에 질려버렸다. 잔인하고 지저분한 말만 골라하니 얼굴도 저 모양이지 하고 속으로 욕을 했다. 최봉과 위달의 발걸음은 그리 빠르지 않았다. 느릿느릿하게 걸을 때마다 위달을 오른쪽 어깨뼈에 부딪혀서 딱딱 하는 소리가 났다. 화서운은 죽을 맛이었다. 한편으로는 의문도 없지 않았다. 지금은 막 연경소가 소림에서 절기를 시전하고 있을 때였다. 이들은 그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화서운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말했다. 왜 나를 짐작처럼 들고 소림사로 가는 거죠? 최봉이 응흉하게 웃었다. 흐흐, 이 거지 나으리가 가르쳐주지. 내 스승은 지금 우리 대신의 소림사에서 3천명의 돌중들과 대체하고 있단다. 곧 물러나오게 만들어야 대형이 역근경의 수법을 훔쳐볼 수 있을 것이다. 화서운은 잘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어째서 당신 대형은 역근경을 훔치려고 하죠? 아마 쉽지 않을 텐데요. 위달이 대답했다. 우리 대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를 천산칠계들 중에서 유일하게 빌어먹을 놈이 아니지. 너는 천산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리가 없지만 아마 세상에서 그렇게까지 안 빌어먹을 놈은 별로 없을 것이 틀림없다. 화서운은 어리벙벙해졌다. 당신들은 어째서 소림으로 온 거죠? 나를 납치한 이유는 또 무엇이고요? 위달은 왼손으로 머리를 극적극적했다. 우리들 중 둘째인 천산신녀 오소접이 저번에 약초를 캐러 깊숙한 산중에 갔다가 우연히 정열초를 발견했는데 그만 그 영초를 지키고 있던 한 마리의 커다란 구렁이와 부딪혀 싸우게 됐지. 최봉이 그 말을 받아서 말했다. 그 구렁이는 이름도 엄청나게 긴 무슨 정림벽한 수부 영초금사던가 아무튼 비늘 두께가 한치나 되는데 도검으로도 상하지 않는 엄청난 구렁이었지. 갑자기 위달이 끼어들었다. 너 거지는 잠깐 가만히 있어. 가서 추를 쓰는 연습이나 하라고. 그러자 갑자기 최봉이 화를 냈다. 뭐라고? 너 이 처죽일. 위달은 능청을 떨었다. 너는 한 자루에 추를 매우 잘 쓰지만 일곱째를 만나기 전까지는 맨날 기침만 하지 않았어? 그래서 벼로도 병추인 주제를 파악하셔야지. 화서우는 가만히 놔두었다가는 최봉이 당장이라도 손을 쓸 것만 같아서 재빨리 두 사람을 말렸다. 몸이 딱딱하게 굳어서 남의 어깨 위에 올려진 채로 싸움을 말리는 것이 우습다고 생각하면서 말했다. 두 분 선배님들은 안 싸우는 게 좋겠군요. 이제 소림사가 저쪽에 보이네요. 하지만 최봉은 화를 사귀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젠 기침은커녕 코도 안 푼단 말이다. 내 언젠가는 셋째를 꺾고 내가 추를 더 잘 쓴다는 걸 증명하고야 말겠다. 위달은 비웃었다. 기침과 코 푸는 게 무슨 상관이냐? 넌 맨날 노인네마냥 기침만 했지. 쿨룩쿨룩쿨룩쿨룩 옆에 있으면 얼굴이 다 노래질 지경이었어. 최봉은 화가 있는 대로 뻗쳐서 추를 뽑아들고 달려드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위달도 막상 손을 쓰기는 거북했는지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 미안하다고. 아무튼 넷째 내가 셋째 유성추 양빈에게 진 건 사실이잖아. 최봉은 갑자기 둘째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소림사의 선문에서 불과 십여 장 떨어진 곳까지 온 것이었다. 조용히 해라. 아이의 마혈을 짚어두고. 이 아이는 영경소인가 뭔가 아는 녀석의 제자니까 잘 다루어야 해. 저 녀석이 왜 끼어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골치 아프게 됐군. 대형이 아는 말이 자기도 아마 저자의 상대가 안 된다고 했어. 우리 일곱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또 모를까 조심하자고. 위달은 막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화소훈의 아혈을 짚어버렸다. 만약 몰래 숨어있는데 고함이라도 지르면 골치 아프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소림사 선문 앞에 쓰러져 있는 네 명의 승려 앞으로 다가가서 그 중 한 명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참 동안 눈을 뒤집어 살펴보기도 하고 몸의 여기저기를 살펴보던 최봉은 드디어 알아냈다는 듯 기쁜 표정을 지었다. 여섯째의 솜씨로군. 아마 역혈술을 썼을 거야. 다른 사람이 혈도를 지핀 줄 알고 풀어주려고 했겠지만 헛수고하고 말았겠지. 위달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갈면은 서열은 여섯번째지만 아마 실력으로 말하자면 우리보다 반수쯤 위일 거야. 옛날에 자객시절에는 날렸다는데. 최봉은 실실 웃었다. 흐흐하지만 대형의 천산도법은 이기지 못했지. 불과 백여 초만에 나가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우리들 중에 50초를 넘겼던 사람은 오소저뿐이었는데 그 정도니 아마 무공으로는 반수가 아니란 수쯤은 위일 거야. 천산칠괴는 무림의 명성을 날린 지 10년 정도 되는 7명의 괴물들이었다. 그들은 일제히 혹은 따로따로 다니면서 기이한 행적을 남겼지만 때로는 정의로운 행동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괴상망측한 행동을 하기도 해서 사도로 통칭되고 있었다. 7명 중 첫째인 천산도을파는 천산도법이라는 동문절리에 능통하여 적수를 쉽게 만나보지 못한 정통고수였는데 나머지 6은 그에게 패한 뒤 마음을 돌려 의형제를 맺은 사람들이었다. 둘째는 천산신녀 오소접으로 을파의 사매로 역시 천산도법에 정통했으며 따로 추온접이라는 암기를 만들어 가지고 다녔다. 보통의 암기와는 달리 용수철로 날개가 펄럭이며 날아오는 나비처럼 생긴 이 암기는 한 번 쳐낸다 해도 다시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날아오는 끈질긴 암기였다. 게다가 날개에는 독이 묻어있어 잘못 쳐냈다가는 오히려 덕분에 당할 염려가 있었다. 셋째 유성추 양빈과 넷째 병추 최봉은 둘 다 한 자루의 추를 무기로 쓰는데 외공의 정통한 고수들로 둘이서 항상 추를 사용하는 고수라며 흐르는 거리는 사이였다. 다섯째는 춘옥의 위달로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해계망측하게 생겨서 빗뚫게 자란 사람이었다. 그래서 무공을 배운 이후로 나쁜 짐만 일삼았는데 을파에게 패배한 후 어느 정도 마음을 고쳐먹고 천산칠계 중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여섯째와 일곱째는 가답한 지 5년도 안 된 신참이었다. 특히 살로 제갈면은 역혈수라는 신기한 무공을 쓰는 자객이었고 사회구숙은 7명 중 유일하게 의수를 익힌 의원이었다. 김종화 창작 소요검협 마이너스 43 17분지 08 16대 58 153 소요검협 화서원은 영경소에게 이들 7형제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지만 자세한 부분까지는 듣지 못했다. 강호에 나가지 않고 명심정 안에서 만무해를 익히는 제자가 견식이 좁아지는 것을 좋아할 사부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영경소는 가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림의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곤 했는데 사실 이들 7개가 나타난 것은 10년 전이기 때문에 영경소가 제자와 함께 응거하기까지 그들의 소문을 들을 시간은 2년밖에 되지 않았다. 당금 강호에서 7명씩 떼지어 다니는 무사들은 천산칠계 외에 설산칠검을 들 수 있었다. 설산파는 날카로운 조식에 그들 특유의 독수가 숨어있어 지극히 방비하기 어려우며 세력이 강대해서 화산, 곤륜, 점창, 무당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문대파였다. 설산칠검은 장문인 빙설도 송랭의 호법으로 그가 손수 기른 정의 고수들이었다. 미달과 최봉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소림에 온 까달근둘제인 오소접이 정열초라는 기이한 약초를 캐다가 영물을 수호하는지 아니면 우연히 나타났는지 모르는 구렁이의 독에 중독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몇 날 며칠을 혼절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상세는 갈수록 엄중해져서 뽀얗던 살결에는 남색의 기운이 드리워지도 배설물에서 비린내가 났다. 며칠 동안 상세를 지켜보던 일곱째 구숙은 자기의 예수를 총동원하여 일단 독을 단전으로 몰아넣는데 성공했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맹독이었던 것이다. 그를 비롯한 여섯은 온천사를 뒤지며 영초가 없는지 헤매고 다녔지만 결국 설련자나 설삼을 찾지 못하고 할 일 없이 시간만 충냈다. 갈수록 오소접의 상세는 심해져서 얼굴이 온통 거머쥘 지경이었다. 구숙은 침가 뜸으로 도끼를 한 달 정도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치료 방법이 있다면 강한 양기를 지니고 있는 약초를 복용하던가 아니면 꼭 맞는 해악을 복용해야 하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만약 한 달 이내에 해악을 찾는다면 몰라도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결국 고심 끝에 찾아낸 대안은 소림사에서 역근경과 같은 비급을 훔쳐다가 기초적인 운용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은 여섯째 제갈미였다. 그의 역혈수라는 무공은 사람의 혈맥을 거꾸로 뒤집어버려 피가 영유하게 만드는 것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혈도를 지핀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픽 쓰러지면서 죽어버리는 무서운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 살수로 활동하면서 딱 한 번 그 수법을 해소하는 것을 보았으니 바로 소림사의 어떤 보승이 자기에게 당한 사람에게 진기를 불어넣어 혈맥을 바로 잡아주고 역근경을 전수하여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때의 그 충격은 제갈미에게 있어서 상당한 충격이었다.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살려내다니 그때부터 그는 소림사에 대한 정보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한 관례가 생겼다. 첫째인 을파는 비밀리의 귀수마이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는데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동의했다. 그래서 오소접을 돌봐야 하는 구습과 약초를 찾기로 한 을파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내 명이 모조리 소림사로 온 것이다. 하루 사이에 그들은 조심스럽게 장경각으로 잠입해서 비급을 훔쳐낼 틈만 노렸지만 좀처럼 기회는 오지 않고 도리어 장경각 주인 일후대사에게 발각되어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하지만 천산칠계가 어떤 사람들인가 도망치면서 그들은 장경각에 있는 이상한 불경 두세 권을 홧김에 들고 나왔고 막아서는 무승들을 십여 명 죽였는데 그것이 화근이었다. 들고 나온 불경 중에는 극히 희귀한 것으로 중원과 천축을 통틀어 몇 권밖에 없는 것도 있었고 심지어는 향화객 명단까지 있었다. 게다가 사람을 죽였으니 소림사 측에서 가만히 쓸 리가 없었다. 몇 명의 장로들을 비롯한 수십 명의 곳으로 이루어진 추적대를 급히 편성하고 주위에는 열두 시즌 내내 승려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한 것이다. 가장 성격이 불같은 유성초 양빈과 살로 제갈묘은 승려들을 보이는 대로 죽여버렸다. 연경소와 대치한 여덟 명을 모조리 죽이고 화서훈에게 천련자를 던져 상처를 입힌 사람도 제갈묘로 자객 시절에 솜씨를 일부 발휘한 것이었다. 거의 100명이나 되는 승려들이 하루 동안 죽어나갔다. 주로 입산하지 얼마 안 되는 승려들이 보초를 서다가 암산당한 것이었다. 이를 직접 확인한 혜신대사는 비상종을 울려 바깥에 있던 승려들을 불러 선문 안쪽에서 결판을 내기로 하고 장로와 나안들을 총집결시켰다. 하지만 바깥에 나간 승려들 중 살아서 돌아온 인원은 고작 3명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겁에 질려서 적들이 역근경을 노린다고 말했다. 이에 분노한 혜신대사는 아예 역근경 진본을 들고 마당 앞에 나와서 서적을 기다리던 차에 뭣도 모르고 연경소가 들어간 것이었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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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수많은 중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바르면서도 늠름하게 버티고 서서 맞서는 연경소의 모습을 본 화서훈은 혈도만 풀려있다면 하고 아쉬워했다. 당장이라도 한 소리를 질러 응원해주고 싶었지만 불행히도 아혈이 짚혀서 목구멍까지는 올라온 말이 소리로 되어 나오지를 않았다. 속으로만 이렇게 응원하는 수밖에 없었다. 화서훈은 위달과 최봉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최봉이 천리전음의 수법으로 연경소에게 자신을 억류하고 있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내심 생각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 쓴맛을 보고 나면 생각이 확실히 달라질 걸. 조금 후회보자. 아마 너는 청죽식 이식을 절반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아니 3초만 견뎌내도 장한 노릇이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어느 정도 후련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담장위에 바싹 붙어서 구경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의 변화가 왔다. 소홀해진 경비를 틈타 장경각을 뒤지던 제갈묘와 양빈이 역근경을 가져간 것을 알고 돌아 나오다가 위달 등과 만난 것이었다. 그들은 화서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후에 행동 방향을 의논하는 것이었는데 연경소가 바깥으로 나오려는 듯하자 재빨리 화서훈을 쳐들고 소실봉 위쪽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만약 몇 초만 더 있었더라면 거의 어검술에 육박하는 신기를 볼 수 있었을 테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복이 없었다. 아니, 어쩌면 못 본 것이 잘 된 것인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기가 죽어서는 되리고 안 되기 때문이다. 한참 동안 달려가던 사괴가 멈춰선 것은 어느 바위 옆이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길가에서 벗어나 나무숲을 조심스럽게 헤치며 깊숙하게 들어갔다. 위달은 어깨 위에 화서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마터면 나무가지가 눈에 찔릴 뻔한 적도 있었다.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의도 못하고 완전 벙어리 냉가슴 앓는 꼴이 된 화서훈은 벙어리들의 고충을 조금쯤 알 것 같았다. 단 몇 시간인데도 이렇게 괴로운데 평생 동안 말을 할 수 없다면 정말 답답하겠구나. 아니, 만약 볼 수 없거나 들을 수 없다면 어떡하지? 특히 장님이 된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걷기도 어렵고 책도 읽을 수 없으니 아예 죽느니만 못 살 것이다. 이런 일이 또 어디 있단. 두고 보자. 언젠가 내가 고수가 되면 천산칠계인지 먼지를 하나씩 찾아가서 가장 아픈 혈도를 짚어줄 테다. 소년다운 복수방식이었지만 다행히 그것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네 명은 각기 의견을 내놓았는데 하나도 일치되는 것이 없었다. 역근경 탈취를 제안했던 제갈면은 실력으로 밀고 들어가자는 것이었다. 그냥 밀어붙이자고. 우리 넷이서 까짓 소림사 땡중 손안에 있는 책 하나 못 가져오겠어? 위달의 의견은 그게 아니었다. 그런 소리 말라고. 소림사 땡중들 무공이 얼마나 센 줄 알아? 아마 여섯째보다 센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은 될 거라고. 그러자 양빈이 창견했다. 장경각에 가서 불경들을 왕창 훔쳐낸 후에 역근경과 교환하자고 하는 게 어때? 최봉은 코웃음쳤다. 하기야 과거 유성추의 제간에 한 번 패한 이후로는 양빈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되어 있는 그였다. 그게 쉬운 줄 알아? 장경각을 지키는 무승들이 가장 무섭다고. 저번에는 방심하고 있어서 어떻게 되었지? 이번에는 아마 똥줄이 빠져라고도 망치기 바쁠 거야. 그들은 서로 반말을 썼다. 이들이 존칭어를 붙이는 것은 오직 대형. 천산도 을파한 사람에 한해서였다. 네 사람 중 역시 가장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은 위달이었지만 화서우는 제갈묘의 말이 가장 섬뜩하다고 느꼈다. 역시 과거에 살수를 했던 기질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김종화 창작 소요검협 마이너스 44 18분지 08 20대 12 218 소요검협 계속 티격태격하던 사계는 의견이 엇갈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거의 반 시즌 동안 떠드는 가운데 제갈묘와 양빈은 어떻게든 쳐들어가자는 쪽으로 위달과 최봉은 계략을 써서 빼오자는 쪽으로 뭉쳤다. 하지만 서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여 골머리만 썩이고 있었다. 이미 해는 완전히 떨어지고 시간은 유시해서 수시로 넘어가고 있었다. 조금씩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양빈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그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최봉이 즉시 쏘아붙였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도 못했는데 어딜 간단 말이냐 양빈은 애써 화를 참고 대답했다. 넷째는 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지 이야기들 하고 있게나 저녁거리를 장만해 올 테니 위달은 그 못생긴 얼굴을 좌우로 흔들었다. 배가 고픈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밥을 얻어오겠나 양빈은 서슴지 않고 말했다. 노루라도 한 마리 잡아오겠네 우리는 소림사에서 위쪽으로 상당히 올라왔으니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야생 동물들이 뛰놀고 있을 걸세 갑자기 제갈묘가 날카롭게 물었다. 잠깐, 만약 동물을 잡아오면 어떻게 먹지? 양빈과 위달이 거의 비슷하게 대답했다. 그야 구워서 제갈묘은 후 하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셋째와 다섯째는 자객이라는 빌어먹을 직업을 안 가져보았다고 해서 그런 것도 모르나 당연히 불을 피우면 소림사의 땡중들과 그 무공이 대단한 영경소인가 뭔가 하는 녀석이 우리 위치를 알 것이야. 아마 우리 넷이 힘을 합쳐도 그 녀석을 감당하기는 어려울걸? 넷 중에서 호승심이 가장 강한 양빈이 반론을 제기했다. 그 연가한 녀석이 그렇게 대단하단 말인가? 제갈묘은 대답했다. 비록 10년 전이지만 중주재산검이라는 말이 있었네. 중원에는 검객이 둘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 검마 냉약과 그 녀석을 가리키는 말이지 위달은 흐흐 하고 웃었다. 그건 10년 전 아니야? 제갈묘은 자기 말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한심했다. 만약 그들이 조금만 더 소림사 앞에 머물러 있었다면 직접 어검술과 버금가는 영경소 이비검술을 볼 수 있었겠지만 천산칠계는 그가 무공을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믿을 수 없었다. 제갈묘은 자기기였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라도 각대 문파와 낭인들의 무공 정도를 세세히 파악하고 외워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게다가 그는 8명의 중을 죽일 때 영경소를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본능적으로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살수와 같은 불유의 직업을 가진 사람의 본능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발달하게 마련이다. 못 믿겠으면 한 번 붙어보지 그래. 내가 역혈수를 10년 더 연마한다고 해도 강호의 소문이 맞는다면 10초를 버티지 못할 거야. 양빈이 신음했다. 여섯째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 대단한 놈인가 보군. 최봉은 생각했다. 제갈묘 저 녀석은 무공이 극히 고강한데도 10초를 버틸 수 없을 거라고 하면 양빈은 자연히 5초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비록 그에게 졌지만 6초는 버틸 걸. 단 한 번의 패배를 계속 마음에 두고 응어리진 것을 풀지 않으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심지어는 그가 한마디만 해도 자기가 패배했던 사실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최봉은 바로 그러한의 귀족에 속했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두고 볼 일이었다. 위달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일단 배나 채우고 보자고. 나는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야. 사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소리 같았다. 여기에 있는 네 사람은 각기 천산일교의 구성원으로서 누구 하나도 무공이 약한 사람은 없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역근경을 빼오는 것은 고사하고 한 끼를 먹는 것도 고심해야 했다. 양비는 투덜거렸다. 제기랄.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제갈묘가 역시 가장 침착했다. 오늘 내로 비급을 탈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계속 이 근방 어디에서 숨어있으면서 기회를 노린다면 방비가 소홀해질지도 몰라. 위달은 참지 못하고 욕을 쏟아내었다. 이런 빌어먹을 말이 또 어디 있나. 지금 산 밑에 있는 그 빌어먹을 무슨 객잔에서는 둘째가 막 죽어가고 있는데 한시라도 빨리 하지 않으면 한 달은 금방 지나가고 말 거야.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삼순하고도 이틀이 지났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7일밖에 없다는 환장할 말씀이지. 개재기랄. 세상의 시간은 남고도 남아서 발가락에 낀 때 벗겨내는 일이 대부분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촉박해보기는 또 처음이군. 최봉도 욕이라면 뒤지지 않았다. 욕실할 소림자 돌충들 같으니 왜 역근경을 안 빌려주는 거야. 자비 좋아하시네. 사람이 죽어가는데 먼 개뼈다귀 핥아먹는 원숭이 만도 못한 자비야. 화서우는 듣고 속으로 웃었다. 양빈은 그 욕을 듣자 문득 정신을 차렸다. 맞아. 이제 겨우 7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설령 역근경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그녀가 그것을 보자마자 나으라는 법은 없잖아. 사실 효과가 있을지도 확실치 않은 판국인데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군. 기초적인 구결만 익혀도 독을 몰아낼 수 있을까? 제갈묘도 그 말에 동의했다. 아무튼 우린 빨리 역근경을 빼내지 않으면 그대로 3회의 죽음만을 지켜봐야 할 거야. 그러니 어서 생각이나 해보자고. 밥은 이따가 산 밑에 내려가서 먹던가 아니면 며칠 굶는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 위달은 여전히 욕을 늘어놓았다. 왕창 10대에 걸쳐서 빌어먹어도 하루에 염소 똥 24조각 이상은 어찌 못할 만한 소리만 골라서 하네. 밥을 굶으면 내공이 아무리 새도 재임을 발휘하기 어렵단 말이야. 우리의 무공이상 인정하기는 실치는 그 무슨 연경소인가 하는 정도만 되더라도 정문에서 두 명만 행패를 부리고 나머지 둘은 장경각을 다 쓸어버릴 수 있을 텐데. 최봉은 양빈이 뭐라고 말하는 듯한 기미를 보이자 그를 무한주기 위해 일부러 끼어들었다. 너는 왜 그렇게 욕만 늘어놓냐? 나는 앞으로 위대한 거지가 될 작정인데 무슨 염소 똥이니 하는 거냐? 아무튼 일단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앉아서 몇 가지를 해결보자고. 위달은 한층 기세를 높였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소리 아니야? 우리들은 어쨌든 성공하지 않으면 사매가 죽는 걸 보거나 아니야. 혹시 대형이 무슨 약초를 찾아오면 또 모르지만 귀수마이도 고치지 못한 독을 세상에 고칠 사람이 또 있겠어? 데라 신선이라는 빌어먹을 녀석이 하늘에서 어슬렁거리다 심심해서 땅에 내려오면 좋겠네. 으아! 어쩌자고 그 무식한 구렁이 녀석이 둘째를 콱 물어버린 거지? 양빈은 그를 놀렸다. 너 사실은 둘째를 좋아하고 있는 거지? 위달은 얼굴이 시뻘개졌다. 뭐라고? 제갈묘도 합세했다. 내가 둘째를 몰래 좋아하고 있는 것은 대형도 알걸. 최궁도 한마디 했다. 오를 자리를 보고 나무를 탈 생각을 해야지. 들어놓기 전에는 항상 놓을 자리를 보라고 하잖아. 위달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이 들통나자 일단 소리쳤다. 뭐야? 이 단체로 빌어먹을 녀석들이. 최봉은 즐거운 듯이 히죽히죽 웃었다. 나는 장차 거지가 될 테니 그건 욕이 아닌데. 위달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셋째에게 한 번 패한 것 가지고 평생 동안 공에서 사는 녀석이 무슨 거지는 거지야? 넌 거지도 못 될 거다. 길가는 사람이 염소똥은 커녕 말로 뻥 하고 지나간다면 그 자리에는 다시는 앉지 않을 테니까. 최봉도 아픈 곳을 찔리자 잠시 동안 뻥이 있었다. 그로서는 다른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위달이 무척 흥분한 상태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수시고 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때 양빈이 말했다. 우리끼리 싸우는 건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최봉도 얼굴이 벌개져서 말했다. 넌 가만히 있어. 명령조의 말투를 듣자 양빈의 낯빛도 약간 달라졌다. 자기도 모르게 손이 허리춤에 유성추에 가서 닿았다. 싸늘한 감촉이 손끝에서 전해지자 그는 전이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한 번 해보자는 거냐. 김종화 창작 소요검협 마이너스 45, 19분지 08일 때 09, 148 소요검협 최봉은 약간 뜨끔했지만 지지 않고 맞섰다. 해보긴 뭘 해봐. 이미 해 진지 두어 시간이나 지났는데. 양빈은 입술을 실루기며 말했다. 분노가 그게 말한 모양이었다. 시비를 걸었으니 끝을 보자는 거겠지. 언제든지 재도전을 받아준다고 했으니 덤빌되면 덤벼라. 최봉은 아직 실력으로는 그의 유성추를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섣불리 덤벼들지 않았지만 양빈의 말투 하나하나에 자기를 철저히 무시하는 기색이 담겨있는 것은 참기 어려웠다. 그래, 오늘만 기다려왔다. 이 거지 어르신과 오백합을 싸워보자. 양빈은 비웃었다. 보는 사람의 기분을 완전히 짓이겨놓는 비릿한 웃음이었다. 내가 무슨 연인 장비도 아닌데 오백합까지 필요 있겠느냐. 열 개로 딱 잘라. 오십 초 안으로 끝내주마. 최봉도 안색을 붙이고 두 개의 철출을 꺼내들었다. 양빈이 손에 들고 있는 유성추는 약간 날씬한데 반해서 완전히 둥근 쇠에 날카로운 쇠침을 박아 만든 것이었다. 그가 양손에 추를 하나씩 감고 몇 번 돌리자 웅웅 하는 소리가 났다. 오라 말보다는 한 번 해보자는 거로구나. 양빈도 똑같이 유성추에 달린 쇠사슬을 양손에 엄지와 식지 사이에 껴넣고 몇 바퀴 돌려서 단단히 감았다. 무거운 변기를 쓰려면 자연이 큰 힘을 받기 때문에 그의 손바닥과 호구에는 딱딱한 군살이 박혀있었다. 보다 못한 제갈묘가 소리를 질렀다. 뭣들 하는 거요? 빨리 비급을 빼낼 국민은 안 하고 최봉은 내심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요사이 들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초식을 만들어내는 데 몰두하고 있었는데 모두 다 무거운 변기를 제압하는 것이었다. 양빈을 목표로 했음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역극령을 훔치러 오는 통에 완성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아직 초식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와 싸우는 것은 괄괄한 성질에도 내키는 바가 아니었다. 오늘은 싸워봐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으니 아무래도 못 이기는 척해야겠다. 하지만 양빈은 그게 또 아니었다. 여섯째는 가만히 있어봐. 오늘 저 녀석의 입을 조져놓지 않으면 유성추 양빈이라는 이름을 갈아치고야 말겠다. 어서 덤비지 그래. 위달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잽싸게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너희들 안 빌어먹을 녀석들은 싸우지 말라고. 대형이 알면 아마경을 칠걸. 그때 함부로 겨루었기 때문에 우리들까지 고생했잖아. 첫째인 천산도 을파는 자기의 삼해인 둘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의 성질이 보통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써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특히 서로 싸우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 금지령은 용케도 몇 년 동안 지켜졌는데 유성추 양빈에게 최봉이 그 벼로를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윽박지름으로써 깨지고 말았다. 두 사람의 실력 차이는 제3자가 보기에도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손을 쓴 지 불과 반각도 되지 않아 최봉은 손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말았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을파는 불처럼 진노했고 싸운 당사자들은 1년간 강호해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를 포함한 천산 7개는 6달 동안 천산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했다. 위달이 특별히 안 빌어먹을 이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역설한 내용은 바로 그 사건을 두고 한 말이었다. 최봉이 듣자니 모두 과거의 아픈 상처를 쇠꼬챙이로 찔러대는 말뿐이었다. 화가 안 날 수가 없었다. 제기랄. 그래, 한번 싸워보자. 최봉은 누가 말릴 틈도 없이 오른손에 감겨있던 철추를 날려서 양빈의 얼굴을 찍어갔다. 원한 무거운 변기였기 때문에 파공성 대신벌이 나는 듯한 소리가 웅웅하고 울렸다. 양빈은 얼굴을 흉하게 일그러뜨리면서 같이 유성추를 휘둘렀다. 그는 한꺼번에 두 손을 들어 유성추를 조종했는데 그 무거운 거짓말치 종이 인형처럼 허공에서 움직이며 한겹의 검은 기운이 피어올라 상대방의 공세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처럼 보였다. 최봉은 오른손에 철추를 몇 번 휘둘러도 방어망을 뚫을 수 없자 왼손에 철추마저 날려서 검은 그림자에 부딪혀갔다. 서로 날리고 퉁겨내는 속도는 지극히 빨라서 도저히 수십큰짜리 추라고 생각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양빈은 처음에는 계속 유성추를 가로세로로 휘둘러 방어만 하고 있었지만 갈수록 최봉의 초식이 복잡해지면서 추위 몸체와 거기에 달려있는 쇠사슬로 후려치는 기세가 강해지는 것을 보고 자기도 같이 공세로 바꿔왔다. 그가 일단 방어에 치중하던 초식을 변화시켜서 최봉을 향해 유성추를 날리자 최봉은 깜짝 놀라 허공에서 두 손을 춤추듯 휘둘렀다. 이런 무거운 변기는 오직 한 가닥의 쇠사슬에 의해서 조종되기 때문에 커다란 힘도 필요했지만 그 힘을 아주 정교하게 쓸 줄도 알아야 제대로 된 초식을 펼칠 수 있었다. 만약 그냥 내치기만 한다면 추를 거두어 들릴 때라든지 회전시킬 때 조절이 되지 않아 역으로 자기 손에 다칠 우려가 없지 않았다. 양빈은 자기의 유성추 두 개가 상당한 기세로 퉁겨나오는 것을 느끼고 최봉의 무공이 많이 증진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자기와는 거리가 있다고 느끼고 공력을 더욱 늘려서 유성추를 조정했다. 최봉의 철추는 공중에 무수한 원을 그리며 날아오는 유성추를 일일이 퉁겨내고 있었는데 엉성한 듯 하면서도 어느 곳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다. 양빈은 갑자기 기압을 넣으며 유성추를 거두어들였다가 전력을 다해 하나는 일찍 손으로 내던졌고 하나는 마치 뱀처럼 구불거리며 나가게 했다. 최봉은 크게 당황했다. 전에 싸울 때에도 이런 초식은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잘못 생각한 것은 자기가 수련할 때 양빈이 놀고만 있다고 가정하고 그를 꺾으려던 것이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크게 어지럽고 어떻게 방비하고 반격해야 할지 갈피를 미쳐 잡을 수 없었는데 어느덧 두 줄기의 검은 바람이 흉흉한 기세로 덮쳐왔다. 본능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최봉은 소나기가 찢어져라고 온 힘을 집중하면서 철추를 빙글빙글 돌렸는데 너무 빠르게 돌아간 나머지 추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검은튀튀한 색깔을 띈 안개가 그의 앞쪽에 생긴 것 같았다. 화서우는 온몸의 기능이 멎었지만 눈과 귀는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대단한 기세를 보고 생각했다. 그의 생각은 자기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었다. 즉, 연경소와 같은 고절한 내공을 소유한 고수는 검기를 발출하거나 심우한 내력으로 간단하게 추를 밀어낼 수 있겠지만 자기처럼 내공이 약한 사람은 신기막측한 초식이나 보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장차 공력이 세워지면 별로 방비하기 어렵지 않은 문제였지만 그는 어떻게 하면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잠시 동안의 상염에서 벗어난 것은 제갈묘의 부르지즘 때문이었다. 연경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화서우는 크게 기뻐서 눈동자를 돌려 사부님이 나타난 곳을 보려고 했지만 불행히도 뒤쪽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다. 김종아 창작 소유검협 마이너스 46, 19분지 084대 37, 159 소유검협 제8장 천산도 을파와서우는 누군가가 자기를 번쩍 치켜들자 재빨리 눈알을 굴려 사부님이 어디 있는지 보려고 했으나 여전히 반대쪽에 있는 듯 무성한 수풀만이 보일 뿐이었다. 다만 사부님이 왔다는 사실은 곧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를 내려놓아라 비록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8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그 목소리였다. 화서우는 자기가 아혈을 지폈다는 것도 잊고 크게 소리쳐서 구원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목구멍이 불에 댄 듯 쓰릴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제서야 그는 풀이 죽어 힘을 쭉 빼고 귀에 온 신경을 집중시켜 조그만 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먼저 저자를 막아 그것은 위달의 목소리였다. 그는 필생의 공력이 담긴 주먹을 내질러 연경소에 하복부를 치려고 했지만 기이한 한 줄기의 힘이 주먹을 밀어내는 바람에 오히려 튕겨나오듯 물러서고 말았다. 양빈과 최봉은 싸우던 손을 멈추고 싸움에 합류했다. 그들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리고 있었지만 위달이 단 한 주먹에 밀려나는 것을 보았는지라 감히 소홀히 하지 못하고 전력을 다해 유성추와 철추를 움직였다. 그들 둘이 움직이는 네 자루의 추는 영사처럼 구불구불 기면서 등과 뒤통수를 노리기도 했고 빠른 속도로 날아가 연경소의 가슴을 치려고 하기도 했다. 화서우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손발을 놀려 마구 발버둥쳤지만 생각과는 달리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제갈면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듯 화서우는 내려놓으며 말했다. 너는 힘써서 혈도를 풀려고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게다. 역혈수라는 무공은 아주 신기막측해서 잘못 혈도를 풀었다가는 그대로 황천 직행길이지. 흐흐 어린 나이에 안됐다만 연경소라는 녀석의 손에 형제들이 다 죽지 않게 하려면 너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제갈면은 빠른 속도로 화서우는 십여 군대 혈도를 짚어봤는데 손가락 끝이 몸에 닿을 때마다 그 부분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한 가닥의 악독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진기가 혈맥에 스며들면서 피의 흐름을 역행시키고 진기를 엉키게 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화서우는 그것을 알리 없었다. 하지만 남기에 맞았을 때보다 더한 고통에 눈물이 찔끔 흘러나올 지경이었다. 그는 화서우의 눈에 눈물방울이 맺히자 희죽 웃었다. 흐흐 아프겠지만 좀 참아라. 연경소라는 녀석이 아무리 무공이 뛰어나다고 해도 이 수법을 해소하려면 아직 멀었다. 그는 냉정한 표정으로 몇 군데의 혈도를 더 짚었는데 마지막 손가락이 오른쪽 광대뼈 부근의 태양열을 눌렀을 때 화서우는 그만 기절하는 줄 알았다.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무시무시한 통증이 손가락 끝에서 전해져서 그 여운이 발끝까지 내려가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제갈면은 마지막으로 화서우의 턱 부근을 탁 쳐서 아혈을 풀어주며 말했다. 이제 다시 가보실까. 하지만 화서우는 아혈이 풀리는 대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으아악! 연경소는 한참 위달 등과 겨루다가 숲속에서 비명소리가 들리자 고꾸것이 제자의 것임을 알고 소리쳤다. 만약 제자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제갈면은 연경소의 부하를 돋구기 위해 일부러 화서우의 아혈을 풀어준 것이었다. 그는 연경소가 뭐라고 고함치는 줄 알아듣지 못했지만 목소리에 환한 기색이 영역한 것을 보고 만족스럽게 웃으며 다시 화서우의 아혈을 봉쇄하여 신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했다. 자,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천하제일의 검객을 한번 꼼짝 못하게 해보실까? 그는 화서우는 다시 어깨 위에 짊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갔다. 연경소는 낯선 사람의 어깨 위에 얹혀져 있는 제자를 보자. 서훈아! 하고 소리치면서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했으나 위달 등의 맹렬한 공세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녹이 띈 시선으로 사계를 흘겨보았다. 마냥 마냥 내 제자에게 털어만큼의 상처라도 있으면 너희 내 녀석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쓸 위달이 아니었다. 한바탕 욕지거리를 늘어놓았다. 이건 소림사 안에서 그냥 코받고 빌어먹다. 제자까지 죽일 비렁뱅이 녀석을 받나, 이거나 받아라. 이 중 심기가 가장 깊은 제갈묘은 위달이, 연경소의 화를 지나치게 돋구면 끝이 좋지 않을까 하고 잠시 망설였지만, 차라리 그 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화를 돋구기 위해서 화소온을 땅바닥에 내던졌다. 연경소 연경소는 내심 청주검을 소림사에 두고 온 것을 후회했다. 만약 그의 손에 장검이라도 한 자루 들려있었다면, 이들 정도는 문제도 아니었을 테지만, 지금 그는 맨손이었다. 그 정도의 고수에게는 검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손에 익은 병기가 없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다. 평소에 장법을 따로 수련하지 않은, 그로서는 오직 심화한 내공의 의지하연에, 자루의 추와 위달의 공세를 막아내야 했는데, 손에 녹슨 청강검, 한 자루만 있었다면 형세는 크게 달라지게 되었을 것이다. 정교한 초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경소가 이 네 사람 중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고, 또 살심이 있는 사람은 바로 제갈미였다. 물론 이름은 몰랐지만, 제자를 괴롭혔음이 틀림없고, 또 눈앞에서 내동댕이 치는 꼴을 보았으니, 곱게 보일 리가 없었다. 그는 뒤로 세 걸음 정도 물러나 모든 공세를 피하고 말했다. 너 따위가 부르라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다. 보통 때의 부드러운 말투와는 거리가 꽤 있었다. 그를 아는 사람이 들었다면, 꽤 놀랄만한 냉정한 말투였지만, 연경소는 이미 오늘 피를 보리라고 결심한 후였기 때문에 말해도 거침이 없었다. 물론 그러시겠지. 하지만 제자는 어쩔 거. 순간 제갈미였는 연경소의 속눈썹이 미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분명히 말했다. 그 아이를 조금이라도 다치게 한다면 열 배로 갚아주겠노라고. 제갈미였는 딴청을 부렸다. 날씨도 어두운데 슬슬 밥 먹을 시간이군. 연경소는 그가 자신의 화를 돋구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그가 알 수 없는 것은 왜 그런 짓을 하느냐는 것이었다. 적어도 청주권객이라는 내 글자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경망된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을 텐데 하는 고정관념에 반쯤 사로잡혀 있는 그였다. 무공에 대한 적당한 자부심이라고 해도 좋은 생각이었다. 아마 밥 먹을 육체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연경소는 이렇게 말하고 옆에 있는 나무가지를 하나 꺾어들었다. 이름 모를 나무였지만 제법 딱딱하여 목검 대용으로 쓸만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속눈썹을 파르르 떨며 말했다. 긴 말은 안겠다. 모두 한꺼번에 덤벼라.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에서 빗나간 것이었다. 김종화 창작 소요검약 마이너스 47 19분지 088대 5674 소요검약 제8장 천산도 을파제 갈면은 땅바닥에 화서운을 내버려두고 훌쩍 뛰어 양빈, 위달, 최봉과 나란히 서서 말했다. 나는 분명히 당신 제자의 몸에 조금의 상처도 내지 않았소. 피자국 하나 없을 것이오. 연경소는 당장으로서는 이자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자신의 제자를 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이럴 때에는 별다른 방도 없이 상대방이 나오는 대로 받아 넘기는 수밖에 없었다. 제자의 혈도를 풀어주어라. 위달은 또 참지 못하고 욕지거리를 퍼부려는데 제갈묘가 어깨를 지그시 누르는 바람에 목구멍까지 올라온 욕설을 다시 삼켰다. 제갈묘의 서열은 천산칠계 중 여섯째였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가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듯 보였다. 최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귀하께서는 단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연경소는 쓰러져 있는 화서운을 내려다 보았다. 뒷말 안겠다고 했다. 새슬셀동한 혈도를 풀어 아이를 바로 이 자리에 데려다 놓지 않으면 나뭇가지가 무정타하지 못할 것이다. 위달은 자꾸만 눈앞에 나타난 연경소인지 뭔지 하는 녀석이 자기 내승 안중에도 없는 듯한 말을 늘어놓는 것을 보자 참지 못하고 버럭 큰 소리를 질렀다. 참 앞뒤도 못 가리는 성성이 뒷구멍 같은 놈이 어디서 큰 소리냐? 연경소는 싸늘하게 말했다. 하나, 그가 숫자 세는 말투는 마치 백장이나 되는 얼음장 위에 앉아 있을 때와의 기분과 비슷해서 조금 더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둘, 미리 계획을 세워두었던 제갈묘로서도 이 순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아이를 넘겨주어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버텨야 하나. 무공으로 말하자면 우리 넷이 동시에 손을 쓴다고 해도 저희의 옷자락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손에 검이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지만 아무래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아이를 넘겨준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가? 그 아이는 역혈수에 당했으나 그가 재주를 부린답시고 허공해서 해열을 하다가는 반신불수가 되거나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한바탕 싸우다가 도망쳐야 하나? 문제는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가 제자를 돌볼지 아니면 쫓아올지 생각하기 어렵다. 그의 생각은 더없이 빠르게 바뀌어서 아직 영영소가 셋을 세기 전이었지만 금방이라도 그의 입에서 마지막 숫자가 나오고 동시에 상장이불을 뿜을 것 같았다. 제갈묘은 평생 이와 같은 곤란한 순간을 경험해 본 일이 없었다. 자기와 세 형제의 처지는 사냥매에 쫓겨 도망치다가 결국 포수 앞에서 오드로들 떨고 있는 한 마리의 토끼 같다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좁디좁은 석실에 갇혔을 때 사방의 벽이 좁혀드는 것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되기도 했다. 영영소의 얼굴에 그나마 남아있던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친구, 그 마지막은 잠시 보류해 두는 것이 어떻겠소? 영영소는 헛바람을 삼키고 셋이라는 말이 입천정에서 맴돌게 놔두었다. 한 번 말한 것은 지킨은 그였기 때문에 일단 셋이라는 말이 나온 후의 결과는 자신도 감당할 수 없었다. 그가 의아해하는 동안 사괴의 안면에는 화색이 감돌았다. 대형 성격이 가장 단순한 위달이 제일 먼저 정적을 깨고 말했다. 그는 갑자기 자기들의 의형이 나타난 이유를 따져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양빈도 신음하듯 말했다. 대형 제갈묘와 최봉도 마찬가지였다. 대형 하는 말이 조그맣긴 하지만 분명하게 입에서 새어나왔다. 영영소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고인께서는 모습을 드러내시기 바라오. 연모는 오늘 살심히 잃었으니 이들이 곱게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오. 만약 저들을 도울 심산이 걸랑 어서 손을 쓰시오. 수풀이 옷자락에 스치는 소리가 몇 번 나더니 백설처럼 흰옷을 입은 선풍도 곤령의 한 중년인이 모습을 나타내왔다. 그는 가슴에 한 자루의 돌을 안고 있었는데 길이는 석자 정도에 불과했지만 등이 두텁고 검집에서는 향기가 배어나와서 상당한 거리임에도 향긋한 냄새를 확실히 맡을 수 있었다. 화서우는 이때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만약 혈도가 풀려있었다면 미친 듯이 날 뛰면서 발작을 했을 테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신의 요혈이 제압되어 힘을 쓸 수 없었다. 이런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멀쩡한 사람을 만근이나 되는 쇠덩이 사이에 끼워 넣어서 옴쭉달싹 못하게 한 뒤 몸속에 벌레를 집어넣어 오장육부를 조금씩 갉아먹게 해도 이보다는 못하리라 하면서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실제로 이가 다물어지지도 않았다. 대개 중년인은 사계의 앞까지 가서야 멈춰서 영경소에게 폭권의 예를 갖추어 말했다. 불초는 강호에서 천산도라고 불리우는 을시성의 이름은 외자로 파자를 씁니다. 제 아우들이 심려를 끼쳐드렸으니 대신 사과드립니다. 영경소는 검 대신 들고 있던 나무가지를 뒤쪽으로 던져버렸다. 을형께서는 어떻게 이곳을 아셨습니까? 을파는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대답했다. 연영이 이곳을 찾은 것과 같은 이치지요. 영경소의 입가에도 한 가닥의 미소가 어렸다. 정말 탄복했습니다. 우문현다비로군요. 을파는 재빨리 두 손을 좌우로 흔들어 보이며 사양의 뜻을 표했다. 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신뢰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사계는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위달이 또 괄괄한 성격을 죽이지 못하고 나섰다. 대형, 뭐 저런 후레자식과 긴말하는 겁니까? 그냥 잡아줘. 그는 따가운 을파의 시선을 느끼고 입을 꽉 다물었다. 그의 앞가슴에 안겨있는 칼이 당장이라도 춤사위를 벌여 자기의 혀를 제물로 삼을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을파는 매섭게 꾸짖었다. 잘들 하는 짓이다. 내 이름을 대고 역근경을 정중히 빌려오거나 아니면 고승께 부탁해서 사매를 치료하라고 했거늘 소림사 승려를 백 명이나 해치고 또 연영과 같은 고수를 건드려 차후에 벌을 내릴 테니 근신하고 있어라. 양빈이 변명을 늘어놓았다. 사실 역근경을 조용히 빌려오려고 했는데 그만. 을파의 어조가 높아졌다. 셋째는 변명하지 말아라. 더 이상 말을 하다가는 연영보다 나의 천산도가 분노할까 두렵다. 여섯째만 남기고 모두 청정객 자네가 있거라. 제갈묘를 제외한 세 사람은 그의 꾸짖음에 꼼짝도 못하고 모두 풀이 죽어 조용히 풀숲을 해치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연경소는 참견을 할까 했지만 그냥 보고만 있었다. 가장 꼴보기 싫은 녀석. 제갈묘 은 남아있었고 화서운도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을파는 제갈묘에게 말했다. 연영의 제자는 어떠냐. 제갈묘는 일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김종화 창작 소요검협 마이너스 48 20분지 공파령 대 25 151 소요검협 제 8장 천산도 을파 을파는 다그쳐 물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연경소는 아무래도 염려가 되어 견딜 수 없었다. 성큼성큼 걸어가서 지풍을 날려 혈도로 풀어주려고 했다. 그러자 을파가 그의 손을 잡아채려고 했다. 무슨 짓이오. 연경소가 그렇게 쉽게 완맥을 제압당할 리 없었다. 비록 검은 없었지만 마치 손을 칼날처럼 세워 거꾸로 을파의 손목을 내리치려고 했다. 을파는 그의 재빠름에 놀라면서도 다급히 말했다. 영재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의 말투의 아까와는 달리 당황함과 조급함이 사려있는 것을 보고 연경소는 손을 거두었다.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외의 을영께서는 을파는 얼굴 가득히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가만히 화서훈의 옆에 꿇어 앉아 진맥을 해보았다. 제갈면은 이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화서훈의 몸을 여기저기 짚어보다가 백혜혈에 이르러 손을 딱 멈추고 신음했다. 을파는 벌떡 일어서서 제갈며 앞에 섰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라. 연경소는 뭔가 속에서 반짝이는 것이 있었지만 굳이 내색하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기란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제자의 목숨과 관련된 것인데 어찌 함부로 속단할 수 있으랴. 그만큼 사제의 정은 깊었다. 제갈며의 고개가 약간 치켜올라가자 을파는 자색빛이 도는 칼을 땅에 떨어뜨리고 다짜고짜 그의 따귀를 때렸다. 철석 철석 제갈며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다만 고개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할 뿐이었다. 굳이 호신기공을 돋구지 않아서인지 그의 양쪽 뺨은 벌겋게 부어올랐고 눈두덩이에서도 피가 배어나왔다. 코피는 이미 흐르다 멈춘 지 오래였다. 하지만 을파의 손은 십여대를 더 때리고서야 멈추었다. 그의 표정은 결코 사람을 벌줄 때의 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제갈며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즉시 청정객잔으로 가서 일곱째 구숙을 불러오너라.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만약 반시진 이상이 걸린다면 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알 것이다. 제갈며는 역시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다가 그 말을 듣자 나는 듯이 산 아래로 달려내려갔다. 그의 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을파는 갑자기 질퍽한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연형 이렇게 되자 놀란 것은 연경소 쪽이었다. 갑자기 자기 의형제의 따귀를 부어 터지도록 때리고 나서는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듯한 의사 표시를 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황급히 을파의 두 손을 맞잡고 일으키면서 말했다. 아니 을영 이 무슨 짓이란 말입니까? 을파는 무릎에 묻은 흙을 털 생각도 하지 않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제 몹쓸 동생이 아 이 사람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아우가 연형의 제자에게 그만. 연경소는 그 말까지만 들었어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역혈수라는 세 글자를 들은 것은 잠시 후였지만 무슨 악독한 수법에 걸린 것만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소용없는 줄 알면서도 물었다.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을파는 하늘을 쳐다보고 다시 한참이나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일단 아이를 푹신한 곳에 제대로 눕히고 생각합시다. 연경소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 말에 잠시 이성을 되찾고 조심스럽게 제자를 푹신한 풀밭으로 옮겨니였다. 화서우는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할 수는 있었지만 말을 할 수도 없었고 몸짓도 못했기 때문에 답답하기 그지 없었다. 지금 당장 죽더라도 사부님에게 한마디만 했으면 했지만 그것조차도 전달할 길이 없었다. 을파는 얼굴 가득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다시 한 번 화서우의 전신경락을 일일이 확인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연영에게는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보다도 저 어린 제자에게는 정말 불행입니다. 아니 그의 말에는 두서가 없어서 마치 횡설수설 같았다. 연경소도 충격을 받았지만 을파도 그의 못지않은 충격을 받은 것이다. 그는 원래 약초를 기적적으로 찾아 사매를 치료했기 때문에 기분이 극히 좋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자 하늘을 원망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만약 화서우는 무슨 소리만 속에서 되뇌이고 있는 줄 알았다면 죄책감은 더했을 것이다. 속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조금도 신체활동이 되지 못했다. 눈물은 커녕 눈을 깜빡거릴 수도 없었던 것이다. 화서우 내 몸은 지금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눈과 귀만이 살아있을 뿐 속은 송장과 같았다. 다만 송장과는 달리 신경이 생생하게 살아있어 전신 열매기 역류하는 고통을 남김없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화서우는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다. 처음에는 고통으로 인해 비명만 질렀을 뿐이지 감히 다른 생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단적인 것이나마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영경소도 애가 타서 물었다. 어떤 강력한 저멸수법에 당한 것이겠군요. 을파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사실 여섯째 재갈면은 역혈수라는 재간을 익혔는데 그것을 한 번 펼치면 위력이 강할 뿐더러 지극히 악랄하여 사람의 피를 모두 역류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는 계속 뭐라고 설명을 했지만 영경소의 마음속의 시선은 역혈수라는 말을 들을 때부터 어디엔가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설명이 귀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무공 이름에서부터 물심 풍기는 고통과 사악한 기운 피를 거꾸로 하는 손재간을 연마했다는 것이이라 영경소는 그만 다리에 힘을 잃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렇다면 서훈이가 그것에 을파는 어느 정도 침착을 되찾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소협의 신체가 강건하고 골격이 뛰어나니 아마 반 시진 내지는 거기에서 이리각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 이상 간다면 반신불수 내지는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침착하기로 유명한 천산도 을파도 얼마나 당황했던지 어느 정도 이성을 되찾았다고 스스로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화서훈을 부르는 말이 아이에서 영재로 영재에서 소협으로 바뀌었다. 김종하 창작 소요검협 마이너스 49 20분지 088대 13 147 소요검협 제8장 천산도 을파영경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다. 손을 함부로 써서 제자를 다쳐놓은 제갈묘와 그의 맏형격인 을파를 원망하는 말도 사람인 이상해야 없을 리 없건만 그보다는 자신의 무기력에 한탄했다. 검의 길 하나만을 추구하여 참으로 먼 길을 지치지도 않고 걸어왔건만 이렇게 큰 슬픔을 안겨주는 하늘 그대는 어째서 직접 나를 치지 않는가 을파는 그의 심정을 읽기라도 한 듯 뒤를 이어받아 말했다. 무심하게 맑기만 한 그대여 차라리 찌푸린 그대가 아름답구나 연경소는 생각하지도 않고 말했다. 사실 시를 짓는다고 볼 수는 없었다. 그냥 마음속에 울분과 답답함을 뱉어낸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엉성하면서도 어느 것 하나 놓이지 않는다고 했던가 그러나 엉성하기만 하구나. 을파는 속으로 그 대구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바람처럼 달려오난 사람을 발견하고는 꽃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일곱째 남색 옷을 입고 왼손에는 약상자를 든 한 인형은 연경소와 을파에게 가벼운 목례만 건네고 곧 화서온의 오른편에 가서 가부자를 틀고 앉았다. 을파는 그를 소개했다. 연영도 짐작하셨을 때지만 이 아우는 절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치료하지 않아서 사유라는 별명을 얻었던 구숙 일곱째입니다. 연경소는 문득 그가 계속 높임말을 하는 것에 대해 저항감을 느꼈다. 이름은 익히 들었습니다. 을형, 말을 놓으시지요. 을파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나이사를 대어서 떠 먹었다고 어찌 연영과 같은 분에게 반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그냥 두십시오. 연경소는 그에게 더 이상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 더 관심이 가는 일은 제자의 생사여부였다. 운하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을파의 얼굴이 갑자기 흐려졌다. 역혈수라는 무공에 당한 사람을 수백 번 보아오는 가운데 그 위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살아난 사람이 없는 바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 일곱째의 의술이라면 연경소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는 저는 안심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야기의 실마리가 끊어진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 말이 없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구숙이 여기저기 짚어보고 누워있는 화서훈의 몸을 살짝 건드려보면서 반응을 해보는 것을 구경하는 것 뿐이었다. 구숙은 말이 거의 없는 편이었다. 그래서 진맥을 다 끝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단지 몇 마디만 했다. 팔성 공룡 역혈수군요. 치료하기 어렵겠습니다. 그 말에 연경소는 그만 가슴이 철렁했다. 혼자 모밀 때에는 혈혈단 신어는 것도 두려울 바 없이 귀신 굴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뜻밖의 제자와의 정이 자신을 이렇게 괴롭힐 줄 몰랐다. 그는 황급히 물었다. 무슨 방법이 없겠나? 구숙은 다시 골똘히 생각하다가 을파와 연경소의 얼굴을 쓱 보고 대답했다. 잊기야 합니다. 을파가 먼저 물었다. 일곱째, 무엇인가? 먼저 제가 침술로 독을 최대한 빼내고 거꾸로 흐른 피로 인해 막힌 혈맥을 뚫어놓겠습니다. 하지만 피는 계속 영유해서 만약 반 시진 내지 한 시진 정도만 더 지나면 그 피가 정맥에서 심장으로 흘러들어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는 말을 멈추고 몇 번 기침을 했는데 매우 괴로워 보였다. 쿨럭쿨럭 음, 너무 말을 많이 필요한 것은 공약초라는 약초인데 다행히 소실봉 정상 부근에는 많이 자라고 있다고들 합니다. 진한 자주색의 꽃잎이 매우 두툼하며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모양새의 특이점은 줄기가 녹색이 아니라 반투명하여 속이 들여다 보인다는 점입니다. 말을 마친 그는 또 기침을 해대었다. 을파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괜찮겠는가? 약초는 내가 곧 찾아오도록 하겠네. 그는 곧 풀숲을 해치고 사라져버렸다. 연경소가 그 뒤를 따라 자기도 약초를 따라가려고 하자 구숙이 그를 막았다. 연영은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연경소는 물론 이해가 없었다. 어떻게 도우면 되겠나? 제가 침술로 어느 정도 혈맥을 뚫으면 연영은 내가 진력을 백혜혈에서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 말에 연경소는 깜짝 놀라며 의혹이 생겼다. 백혜혈은 지극히 예민한 곳이라 그곳을 다치면 손을 쓸 수도 없는 곳 아닌가. 말 그대로 100가지 혈도가 교차하는 곳이지 그곳을 다친다면 결과는 구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말 속에 기침이 섞여 있어 힘겨워 보였다. 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조심하는 수밖에는 백혜혈로 진기를 내려보내는 것은 당각만 하면 됩니다. 뇌에 고인 나쁜 피를 정화시켜 돌려야 하기 때문에 쿨러 이죠. 그 뒤부터는 심맥 가까운 혈도부터 피의 흐름을 돌려주면 됩니다. 많은 진력을 소모하는 일이니 먼저 조식을 하고 하시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약조는 보혈의 기능이 있으니 하루에 두 번씩 아침 저녁으로 보름 정도 복용하면 됩니다. 말대로 하겠소. 먼저 층을 놓을 동안 쉬고 계십시오. 연경소는 두 장 정도 뒤쪽으로 가서 가부자를 틀고 앉아 호흡과 진기를 고르기 시작했다. 자신의 손에 제자의 목숨이 달렸다는 것을 생각하니 쉽게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 뜬구름처럼 붕 뜨다가 흩어지곤 했지만 워낙 쌓아온 수련에 깊이가 있는 그였기 때문에 금방 안정을 찾았다. 김종아 창작 소유검협 마이너스 50 21분지 089 대 12 144 소유검협 제8장 천산도 을파구숙은 가지고 온 약상자를 열어 대나무로 된 침통을 꺼냈다. 그는 바닥에 보자기를 펴놓고 침통을 거꾸로 해서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았다. 손가락만한 대침부터 손톱만한 것까지 길이와 굵기가 다양한 침들의 공통점은 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뿐이었다. 구숙은 나직하게 말했다. 이제 침수를 펼쳐야 하니 연영께서는 호법을 맡아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겠소. 연경소는 7, 8장쯤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서 8장을 끼고 커다란 소나무에 기대어 섰다. 그는 손에 청주검이 들려있지 않다는 것이 이렇듯 허전한 줄을 몰랐었는데 막상 빈손으로 있자 아주 중요한 물건을 잊어버렸을 때와 똑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구숙이 화소온의 이마와 양쪽 태양열 코와 입 사이에 있는 인중 급소의 차례로 침을 놓는 모습을 보고 식은땀을 흘렸다. 사혈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부위에 침을 놓으면서도 구숙은 망설이거나 흔들림 없이 척척 꽂아 나갔다. 연경소는 두 손을 모아 몇 번 비비고 자기의 손을 들여다보았다. 제발 잘 해줘라. 백회열에 잘못 힘을 썼다간 완전히 병신이 되거나 죽고 말 것이다.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느라 구숙이 불러 외치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천산칠괴 중 유일하게 의수를 익힌 구숙에게는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다. 사실 그가 필사적으로 의원이 되고자 한 것도 그 때문이었고 성격이 괴팍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몰라라 하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구숙의 기침은 감기 때문이 아니라 폐병 때문에 나는 것이었다.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나빠서 의원이 들락날락거리던 구숙은 스무 살이 되던 날 성현식을 하다 말고 심한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다. 그의 부모님은 다시 의원을 불렀지만 그 의원은 고개를 흔들고 한동안 진맥한 결과를 말하지 않다가 말했다. 폐에 찬 바람이 가득 차고 내장이 상해서 3년 이상 살기가 어려우니 지금부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사형선고가 아니던가 그 말을 무의식 중에 들은 삼대독자는 그날로 집을 뛰쳐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다. 앞뒤 재보지 않고 가출하는 바람에 돈도 가져오지 않았고 피복도 자리에 누워있을 때와 똑같은 환자복이었다. 마침 늦여름이라서 춥지는 않았지만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을 때에는 밤마다 추워서 견디지 못할 지경이었다. 남의 집 처마 밑에서 거지들처럼 덜덜 떨면서 구걸도 못하고 며칠 동안 굶으면서 새우잠을 자는 그를 발견하여 거둔 사람은 북경성 단가의원을 4대째 하고 있는 단어라는 사람이었다. 의술은 대단치 않았지만 실력있는 젊은 의원들을 고용하여 많은 돈을 번 그는 다행히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 돈을 나쁜데 쓰지 않았다. 아무리 대단치 않다고 해도 4대째 한 직업을 이어왔으면 조그만 재주라도 있는 법이었다. 자연이 양자로 맞아들인 사람의 몸속에 폐병이라는 불치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자 가진 방법을 다해 완치시키고자 했지만 돈만 날릴 뿐 성과가 없었다. 구숙은 자기가 더 이상 있어봐야 짐이 될 뿐이라고 여겨서 어느 날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천하를 주유하면서 인연이 닿는다면 신이라고 불리우는 전대의 백가보주 백량이나 괴팍하기로 소문난 귀수마의 국목대 혹은 도화선자 설빙을 만나 자기의 불치병을 치료하고 새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깃든 결정이었다. 단호는 자기의 힘이 미치지 않음을 깨닫고 있던 터라 눈물로서 늦게 맞아들인 양아들을 보내주었다. 구숙도 의붓아버지가 손에 쥐어준 상당한 양의 은자와 폐물을 굳이 거절하지 않았다. 짧은 만남에서도 정은 싹트기 마련이다. 비록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이었지만 구숙과 단호 사이에는 혈육과 같은 정이 생겼다. 구숙은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 수십 권의 의학서적을 보아 웬만한 의원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관심을 가졌던 침술과 뜸뜨는 기술은 단과의원에서도 으뜸이었다. 강호를 떠돌아다니던 그는 주루에서 만난 한 인물에 반해서 사흘 간속 마음까지 툭 털어놓고 이야기를 한 결과 더욱 끌리는 자신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의형제를 맺었으니 바로 천산칠교의 막내가 된 까닭이었다. 천산칠교의 일곱째가 된 후 구숙은 을파의 소개를 받아 귀수마의 국목백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물론 첫 얘기를 마다 않고 찾아간 그는 강호천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잘못 보이는 사람은 치료해 주지 않는 국목백에 마음에 들 수 있었다. 자기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치료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괴팍한 성격에 보조 맞추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비굴하지도 않고 큰소리 치지도 않는 구숙이 마음에 든 국목백은 뜻밖의 자기를 찾아온 사람의 의술이 고명한 것을 알고 며칠 동안 마음을 모아 토론했지만 그로서도 천영에 가까운 폐렴을 치료할 방도가 없었다. 십여 차례 뜸을 뜨고 혈도를 뚫어도 전혀 효과가 없자 국목백은 최고의 처방전을 내렸는데 그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다. 구역선초와 100년 이상 된 설련자를 그늘에 한 달 동안 말려서 빻아 분말로 만들어가지고 오면 내가 깨끗이 낳을 약을 조제해 주겠네. 구숙도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다. 구역선초는 돈만 억수로 많다면 구하기 어렵지는 않았다. 그 액수가 20만 양 정도라는 점이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더욱 곤란한 것은 설련자를 어디서 구하느냐는 점이었다. 산 하나를 샅샅이 금을 뒤집듯 훑어낸다고 해도 설련자 하나 찾기가 어려웠다. 실제로 구숙은 단가의원에서 푸르스름한 색깔의 설련자 하나를 본 적이 있었는데 불과 15년 정도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죽어가던 중년 무사가 펄펄하게 살아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경험이 있었다. 그때 중년 무사는 의붓아버지 단호의 오랜 친구가 써준 소개장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귀한 약을 내준 것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10만 양을 두고 갔다. 실제로는 점표 한 장이었지만 그 가치는 엄청난 것이었다. 남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해주는 머슴의 한 달 세경이 채 두 냥도 안 되었으니 짐작이 안 갈만도 하다. 아무튼 100년 이상 묵은 설련자는 그 색깔이 푸르면서도 붉은 기운이 감도는 것을 최상품으로 쳤다. 하지만 3개 중에서 2개 정도는 붉은 기운 대신 회색이나 남색이 감도는데 그런 것은 약효가 불과 이랄도 안 되는 것으로 일반 약제와 똑같이 취급했다. 군목백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청홍설련을 말하는 것이었으니 어찌 처방전이 나왔다고 기뻐할 수가 있으랴 구숙은 그 뒤로 몸조리를 잘하면서 조금씩 무공을 익혀 3년밖에는 살 수 없다고 하던 의원의 말을 뒤집고 벌써 7년째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어두웠다. 말을 길게 하기만 해도 피가 토해질 정도였으니 도무지 안심이 되지 않았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당장 잠들면 그것으로 세상이 끝날 것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보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하느님에게 감사하는 그였다. 연형 연경손은 퍼득 정신이 들어 팔짱을 풀고 뛰어왔다.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건가? 그렇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호흡을 고르고 쿨럭쿨럭. 구숙은 손을 입으로 가리고 걸걸한 목소리로 간신히 말하며 일어서서 저만치 떨어졌다. 백회혈, 장문혈, 명문혈의 순서입니다. 연경손은 고개를 끄덕이고 오른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앉아있는 화서훈의 머리 위로 갖다 대었다. 막 진력을 쏟아내려던 그는 제자가 계속 누워있기만 하다가 자기 힘으로 가부자를 들고 앉은 것을 보고 대단히 기뻐하며 말을 걸려다가 꼭 참았다. 괜히 글거부스러움을 만드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김종화 창작 소요검협 마이너스 51, 23 문지 08 15 대 42 141 소요검협 제8장 천산도 을파형 경손은 자기가 생각해도 소심할이 많지 느껴질 정도로 천천히 행동했다. 구숙은 그의 태도가 지극히 신중하여 실수할 것 같지 않음을 보고 안심했다. 그는 당부했다. 연영께서는 진력을 해소시켜 경락을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결코 연영의 길을 움직여 대항해서는 안됩니다. 쿨럭쿨럭 마음속으로 삼백까지 셀 동안 절대로 손을 떼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 결과는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저는 잠깐 약초를 찾으러 다녀오겠습니다. 대형이 처음 보는 약초라서 늦는군요. 백회열에서 손을 떼기 전에 올 테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한꺼번에 이렇듯 많은 말을 하자 목구멍에 탁한 기운이 가득 차고 핏물이 넘어왔지만 애써 기침을 참고 약상자를 챙긴 후 정상 쪽을 향해 걸어 올라갔다. 연경소는 제자에게 타일르듯 말했다. 자, 이제 잘해보자. 그는 화서온의 의식이 또렷또렷하여 보는 것과 드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피가 거꾸로 흐르는 고통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까지 알았다면 마음이 급해져서 어쩌면 일을 망쳤을지도 모른다. 그는 단지 기절한 상태이지만 안에서부터 터지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무의식 중에 조금씩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긴장을 풀기 위해 고개와 손목을 몇 번씩 돌려보고 나서야 손끝의 진기를 약간 주입하기 시작했다. 화서온은 지금 가장 괴로운 싸움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는 운기행공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신혈도의 위치가 괴이하게 바뀌어 있었으며 백혜혈과 장문혈, 명문혈 등 몇 개를 제외한 혈도가 아예 없어지거나 위치를 이동한 상태였다. 소년은 고스란히 모든 고통을 느껴야 했으며 차라리 기절했으면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지만 역혈수의 무서운 수법은 그럴 수조차 없게 만들었다. 조금 전에 구숙이 침술로 뭉친 피를 맑게 해주고 혈도의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주었으나 화서온의 진력은 단전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샘솟는 물처럼 넘쳐 흘러 전신의 모든 경맥에 제멋대로 퍼졌다. 뒤에 혈에는 단전에 남아있는 진기보다 수십 배는 되는 양이 고여있었지만 실상은 고여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서 맹렬한 기세로 소용돌이 치다가 자기의 힘을 못 이겨 다른 경락으로 터져나가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은 모든 경맥이 고무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포화상태와 비슷했지만 약간 다른 것이어서 누가 혈도를 풀어주려고 내력을 주입하기라도 하면 즉사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찰랑찰랑 넘치는 그릇을 조금만 건드려도 내용물이 와르르 쏟아지고 바람이 가득 든 기구를 바늘로 살짝 찔러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터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였다. 만약 화서온이 평소에 내공을 열심히 익히지 않고 소홀히 하여 조금만 부실했거나 신체적으로 튼튼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치료하는 데 두 배는 힘들었으리라 연경소는 백해열에 아주 미미한 충격을 주어 가닥가닥 갈라진 진기를 조금이라도 엉겨붙게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맹렬히 파도치는 바다에는 조약돌을 하나 던져도 아무 반응이 없겠지만 잔잔한 연못에 떨어뜨린 것은 커다란 파문으로 확산되기 마련이다. 지금의 조치가 그와 같았다. 화서온의 몸속에 있는 진기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소용돌이치기도 하며 성남 파도를 방불케 할 정도로 휘몰아치고 있지만 오직 한 군데 뇌에만은 거의 영향이 없었다. 인체에는 수백 개의 혈도가 있지만 그 특성이나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각양각색이었다. 하늘의 정기를 받고 온몸에 흐름이 모인다는 정수리에 백해열이 있는가 하면 땅의 정기를 받는 발바닥에 용천혈이 있다. 눌리면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혈도 있고 악영향은 없는 대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마혈도 있으며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아혈도 있다. 하지만 이들 혈도의 공통점은 크던 작던 사람의 기가 흐르는 길목이라는 점이다. 무공을 익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던 원치 않던 하늘이 부여한 몸을 타고난 이상 병장기를 다루고 신체를 사용하는 외공을 익히거나 원래부터 흐르는 기운을 발달시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내공을 익혀야 했다. 물론 둘 중 어느 하나만 익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병행하여 익히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사들은 내공심법이라는 것을 익히게 마련이다. 내공심법을 배우기 전에 기초적으로 익혀야 하는 것이 바로 인체의 혈도에 대한 공부였다. 주로 저멸이나 그 반대인 해열 따위의 무공은 제처 두고서라도 길을 운용하는 구결은 대부분 어느 혈도에 의식을 두고 거기에서 또 어디로 움직여라 이런 식이 대부분이었다. 어쨌든 사부가 제자에게 무공 특히 내공을 전수할 때에는 각 혈도의 특성에 대해서 전수해주는 것은 거의 100이면 100 모두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 중에 어느 정도 제대로 실력을 갖춘 사부라면 어느 부분이 한약하고 치명적인지를 알게 마련인데 영경소가 실력이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영경소는 그가 쏟아낸 가벼운 한 줄기의 진기가 백혜열을 통해 전신으로 흩어지자마자 즉시 화서온의 몸속에 있는 기열이 폭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금이다. 그는 백혜열에서 손을 떼고 조금의 여유도 두지 않은 채 양쪽 장문열을 세게 찔렀다. 이 한 수에는 강한 양기를 띈 진력이 갈무리되어 있어서 화서온의 날뛰기 시작한 기열을 조금씩이라도 서로 뭉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옆구리에 닿은 부위는 양손의 둘째와 셋째 손가락 끝이었다. 장심에서 쏟아내는 진기보다 섬세한 반응을 알기 위해서 손가락 끝에만 접촉이 있게 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화서온의 몸은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으면서 미미하게 부르르 떠는 것을 멈추게 되었고 두 사람 모두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솟아났다. 연경손은 반각 정도 지났다고 생각되자 장문열에서 손가락을 떼어내고 두 손을 포개어 화서온의 등 뒤에 있는 명문열을 가볍게 되었다. 그는 양장이 닿자마자 조금 전과는 판이하게 틀린 귀의 흐름을 느끼고 깜짝 놀랐다. 그가 두 손을 포개어 얹은 것은 장문열에서 손가락을 뗀 지 불과 1초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화서온의 명문열에서는 수십 갈래로 갈라졌던 진기의 흐름이 거대한 하나의 해류처럼 모여들어 맹렬한 기세로 맴돌고 있었다. 연경손은 자기 제자의 내공이 상상외로 심우한 것을 알고 흐뭇했지만 그 바람에 하마터면 운기행공에서 대항할 뻔했다. 그랬다면 화서온은 이승과는 영영 작별이었을 것이다. 화서온의 명문열에서는 지금 전신에 내공이 모여들어 집약되어 기둥과 같이 뭉친 형태를 이루었다. 곧 그 보이지 않는 무형의 덩어리는 폭발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연경손은 숨을 길게 내뱉고 앞으로 밀려올 파도에 대비했다. 펑!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화서온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려한 폭발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고통스러웠지만 아까의 그 답답함과 압박감에는 비할 바 아니었다. 암마를 하면서 어깨를 두드릴 때 아프지 않고 시원하다는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만 아무튼 화서온에게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아직 내공을 배운 지 8년 응원하다는 말을 쓰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화서온은 어렸을 때부터 사부님이 만들어준 각종 단약과 명심정 부근의 수많은 약초를 정기적으로 복용했기 때문에 자기 또래의 소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뿐더러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었다. 잡티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순양지기였기 때문에 그 밑바닥은 좀처럼 끝을 드러내지 않을 듯 보였다. 연경소는 드디어 화서온의 명문열 부근에 모여있던 진기의 덩어리가 갈라지면서 수십 수백 줄기의 화살처럼 쏘아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애써 운기행공을 하지 않고 그 기운을 장심으로부터 받아서 유연하게 해소하기 시작했다. 수령기간 치고는 대단한 진력이었기 때문에 연경소의 머리 위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걸치고 있는 파란색 옷도 아까부터 베어나온 땀 때문인지 축축하게 젖어있었다. 김종화 창작 소유검협 마이너스 52 23분지 088대 28 143 소유검협 제9장 주아인마연경소는 가늘천이 한참 동안 잠잠했다가 갑자기 물을 뿜어내듯 콸콸 쏟아져 나오는 진기를 완벽하게 해소하고 있었다. 천하에서 오직 그만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공이 그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그보다 더 화소온을 아끼는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어린아이답지 않은 강대한 진력을 해소하며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하고 있었다. 만약 연경소의 내공이 화소온보다 약하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솜이 흡수할 수 있는 물에도 한계가 있듯이 미처 빨아들이지 못한 물이 흘러넘쳐서 사방으로 흩어질 위험이 있었다. 연경소가 앉은 주인은 열기로 인해서 후끈후끈한 기운이 감돌고 그의 머리 위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하얀색 연기는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흩어지고 있었다. 화소온의 명문열에서 솟아나오는 진력은 이제 그 기세가 많이 약해져서 비가 온 뒤 한창 물이 불어났다가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연상케 했다. 어느 정도 기열이 안정되고 혈맥의 흐름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연경소는 몸이 뿌듯한 것을 느끼고 서서히 손에 힘을 더하기 시작했다. 독사에 물리면 상처 부위를 씹자 모양으로 찍고 입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그곳에 입을 대고 빨간 피가 나올 때까지 빨아야 한다. 독혈을 밖으로 빼내는 것이다. 마치 독혈을 빨아내듯이 화소온의 몸속에서 날뛰던 불순한 기운들은 모조리 명문열을 통해 발산되어 해소된 상태였다. 아직 해를 입지 않은 깨끗한 진기는 그의 사지백해를 돌면서 혈맥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있었다. 연경소가 할 일은 유연하게 해소시켜낸 진기를 다시 제자의 기경팔맥에 불어넣어주는 일이었다. 무림고수들이 죽을 때 일신의 내가 진력을 모두 제자에게 넣어주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었다. 어려서부터 그런 신기한 공력을 얻은 무사들은 그것을 모두 자기 것으로 흡수하지도 못하고 우출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연경소가 하려는 일은 그와 비슷했다. 역혈수라는 무서운 무공은 화서온의 내공을 불순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일단 사부의 몸으로 옮길 수밖에 없게 했다. 따라서 다시 주입할 내공을 자유자재로 쓰기 위해서는 운기행공을 몇 번 해서 완전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화서온은 그제서야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연경소의 두 손에서 뿜어나오는 홍수와 같은 진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보통 제자에게 내공을 물려줄 때에는 직접 단전이나 경락으로 진기를 넣어주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금방 이용하지 못하고 수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까닭은 진기가 주입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줄 몰라서였다. 연경소가 화서온의 몸에서 빠져나온 기운을 유연하게 해소한 이치와 똑같이 연경소가 화서온에게 기를 넣어줄 때에도 그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했다. 그것이 곧 상승의 내공신법이었다. 화서온은 데라신검의 검결 중에 들어있는 한 대목을 외면서 최대한 부드러운 기운을 살려 텅 빈 듯한 경락에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난폭한 진기를 융합시켜 나갔다. 그는 점차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진화는 은근히 피어올라서 전신으로 고루고루 퍼졌으며 마침내 단전에 꽉 찼던 진기는 기경팔맥과 시비중로를 돌면서 거침없이 유통되었다. 화서온은 총명한 소년이었다. 연경소가 진기를 불어넣어주면서 자기의 것을 더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연경소도 대충 그런 마음을 알아챘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며 냄새도 없는 신기한 무언가가 두 사람의 사이에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이심전심이요 불림문자랄까 그것의 원동력을 이루고 있는 핵심 물질은 바로 정이었다. 그는 화서온에게 넣어주는 진기에 3푼 정도 힘을 더해 그가 스스로 노력하여 얻으려면 적어도 5년은 걸리는 성취를 더해주었다. 자기에게는 물론 그만큼 이득이 되지 못했지만 그렇더라도 자신은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았다. 상승의 검도를 깨우쳐 무공이 월등히 증진된 마당이었기 때문에 생긴 자신감도 한몫을 했다. 진기를 다 넣어주었다고 생각한 그는 다시 한번 단전으로부터 새로운 불길을 끌어올려 강냉함과 유약함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화서온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한꺼번에 한 배 반이나 되는 성취를 받아들이기에는 혼자 힘으로 어려울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제는 다시 한번 서로를 불렀다. 비록 서로가 알아들지는 못했지만 바로 이때였다. 잠깐 연경소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려고 했지만 지금은 일종의 고비였기 때문에 함부로 그러지 못하고 청력을 있는 대로 기울여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집중했다. 그것은 화서온도 마찬가지였다. 곧이어 단말마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욱안돼 연경소는 그 목소리가 구숙의 거심을 알고 화들짝 놀랐다. 십여 장밖에 떨어지지 않은 고심에 틀림없었는데 누가 갑자기 구숙을 암산했다는 말인가 그는 다급해져서 속도를 빨리했다. 이럴 때에는 서두르는 것이 제일 가는 금기임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았다. 큰일이 있을 때 떨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자 무엇을 할 때에는 떨게 마련이다. 수련을 되풀이함으로써 극복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인위적인 결과일 뿐이다. 연경소는 짧게 기압을 넣고 손에 힘을 더해 폭포수 같은 굵은 줄기의 내공을 부어주었다. 자기의 계산으로는 5, 6초 정도면 완전히 화서온의 체내의 기식을 바로잡아주고 손을 또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운이 없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지만 구숙을 해치운 상대의 발걸음은 예상외로 빠르게 다가와서 발길질을 한 것이다. 그 말은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고 속에서만 맴돌았다. 바로 뒤까지 다가온 사람들 중 어느 한 사람의 발길질이 자기의 등장에 맞았던 것이다. 시주는 무엇을 하시오? 발길질은 세차지도 않았고 자는 사람을 깨울 때처럼 툭 건드린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영경소와 화서온의 몸속은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가득 부푼 풍선을 터뜨리는 방법은 수지침이나 바늘로 찌르는 법만이 있는 게 아니었다. 고무 풍선이 터질 정도로 바람을 가득 넣은 상태에서 다시 몇 번만 더 숨을 불어넣으면 외부의 아주 조그만 압력에도 터지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의 도리로서 영경소는 그 심오한 내공에도 불구하고 아주 약한 발길질이 몸에 구석구석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영경소는 그 순간 벼락같이 손을 떼었다. 5, 6초는 지나고도 남았다. 즉 제자는 9할 9푼 정도는 무사한 것이었는데 문제는 자신이었다. 만약 영경소가 계속 손을 대고 진력을 불어넣었다면 자신은 거의 무사했을 것이다. 손바닥 가운데에 장심을 타고 발길질의 충격 여파가 화서온에게로 미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물론 제자의 목숨은 염라대왕의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제자를 끔찍히도 아끼는 그가 뻔히 알면서 그런 행동을 할 리 없었다. 결국 청주권객 영경소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김종하 창작 소유검협 마이너스 54 미 14분지 08 13대 07 140 소유검협 제9장 주아인마 영경소는 피를 한 모금 토하면서 앞으로 쓰러졌다. 화서온은 다행히 전혀 해를 잊지 않았지만 그만큼 영경소의 내상은 가중되는 것이었다. 화서온은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나 번개같이 3장을 쪼개갔다.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4명의 승려였는데 무기를 든 자는 없었다. 구숙이 지른 단말마의 비명은 혈도를 찍히면서 순간적으로 외쳤던 것이었다. 화서온이 노린 것은 당연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발길질을 한 승려였으며 조금 더 손에 사정을 두지 않았다. 그는 영경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었지만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공격부터 하고 보았다. 연영경소 뒤쪽에 있던 한 승려가 소림사에 와서 절기를 보이고 간 그의 얼굴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다. 이들은 소림사의 영자 학렬 승려들로 각각 법명을 영료 영법, 영산, 영하라고 했으며 발길질을 해서 영경소에게 충격을 준 사람은 그 우두머리 격인 영료였다. 화서온은 자기의 3장에 이전부터 더 커다란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느끼고 내심 기뻤으나 영경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보자 걱정이 되어서 후속 동작을 펼칠 수가 없었다. 자연히 장풍의 기세가 약화되어서 영료는 가슴팍의 세대를 고스란히 막게 되었으나 별로 피해가 없었다. 영료는 최근에 다 배운 산화장의 수법으로 그 장풍을 피해보려고 했지만 소년의 손은 빠르기가 전광석화와 같고 변화가 절묘해서 도저히 막아볼 도리가 없었다. 미처 손이 올라가기도 전에 세 번이나 가슴을 막고 말았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두 발자국 정도 밀려났지만 곧 내상이 없음을 깨닫고 소년을 약보는 마음이 생겼다. 겨우 그 정도냐? 화서온은 그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영경소는 계속 입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그 양은 점점 많아져서 지금까지 흘린 것만 해도 큰대적으로 세 번 정도는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피의 색깔도 점점 선홍색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검게 변해가고 있었다. 당신들은 소림사의 승려라면서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사부님을 공격한단 말이오? 영묘도 소림사에 있었지만 영경소가 신공을 발휘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뒤쪽 열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장 똑똑히 그 모습을 보았던 영하가 말했다. 정말 그 영경소란 말이냐? 화서온은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럼 누구겠냐? 영면은 영하가 또 뭐라고 말하는 것을 제지하고 자기가 말했다. 너 이 꼬만 녀석은 무엇인데 반말찌거리냐? 화서온은 그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손수건을 꺼내어 영경소의 입가에 흘러내리는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 동작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품위가 깃들여져 있어서 승려들은 자기도 모르게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영묘는 조그만 녀석이 반말을 한 대 대에서 꾸짖으려고 했다. 꼬만 녀석이 무슨 그는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화서온은 피를 다 닦아준 뒤 품속에서 하나의 옥합을 꺼내어 영경소에게 먹여주려던 참이었는데 영료가 자꾸 옆에서 떠들자 고개를 돌려 그를 노려본 것이었다. 영료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화서온이 슬며시 돌아본 때에는 살기도 없었고 야수와 같은 느낌도 없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움츠려든 것은 사실이었다. 얼음장과 같은 표정에 질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았다. 화서온은 냉정하게 말했다. 내 성은 화시고 이름은 서온이니 함부로 꼬만 녀석이라고 하지 마시오. 영료는 갑자기 자존심이 팍 상했다. 너 조그만 녀석이 뭘 안다고 되들어? 그는 손을 쓰지는 않았지만 마구 침을 튀겨가면서 흥분하고 있었다. 영아는 그의 귀를 잡고 조그만 소리로 뭐라고 말했다. 그러자 영료는 더 큰 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그는 영경소를 한 번 노려본 후 말했다. 내 발길질 한 번에 쓰러진 녀석이 무슨 어검술은? 그는 중간에 말을 그칠 수밖에 없었다. 화서온은 옥합에서 새로 만든 엄심단 두 알을 꺼내어 복용시킨 후 영경소를 바로 눕히고 상세를 보고 있었는데 영료가 사부를 무시하는 말을 하자 한옥검을 뽑아들었다. 영료가 불문에 입문하여 무공을 배운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견식이 넓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사방으로 싸늘한 얼음 같은 귀를 반사하는 흔색의 검이 보통 물건이 아님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화서온은 싸늘하게 말했다. 믿기 싫지만 사부님은 중화임바당하신 것 같다. 너는 마땅히 목숨으로 이 빚을 갚아야 할 것이다. 영료는 기가 막혔다. 너 꼬마 같은 녀석이 내 목숨을 취한다고? 나한당에 있는 나한상 18개가 한꺼번에 웃어 나동그라지겠다. 그는 자기 가슴을 탕쳤다. 어디 찌를 수 있으면 찔러보라고. 그는 아까 화서온이 교묘한 수법으로 가슴에 3장을 먹이긴 했지만기세가 대단치 않아 내공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려 하는 생각으로 경시했다. 하지만 수련한 기간만 따져본다고 해도 화서온은 영료의 3배에 가까웠다. 처음부터 상대가 될 수 없는 싸움이었다. 화서온은 검을 천천히 들어올리면서 혈도가 눌려 몸이 굳어져 있는 구숙을 힐끔 바라보았다. 이유 없이 사람의 혀를 누르고 또한 상하게 했으니 할 말은 없으렸다. 소림사의 이름이 크다고 하더니 다 허명뿐이구나. 영료는 일부러 코웃음쳤다. 흥. 나는 소림사에서 한참 아래에 있는 화상에 불과하지만 너 꼬마 같은 녀석쯤이야. 그는 또 한 번 말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꼬마의 손에 들린 은색의 검이 언제 움직였는지 자기의 승포 자락을 새치가량 잘라버린 것이었다. 어느새 화서온은 제자리로 돌아가 승포 자락을 들어올렸는데 영료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꼬마 녀석이 사수를 부리는구나. 그는 영법 등에게 눈짓으로 같이 공격하자는 신호를 했다. 김종화 창작 소요검협 마이너스 54 24분지 087대 00156 소요검협 제9장 주하인마 멈추지 못하겠느냐. 영료를 비롯한 내 승려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못 박은 듯 굳어버렸다. 화서온도 막 손에 쓰려는데 나타나서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더니 두 명의 노승이 소리를 지른 것이었다. 보통 의승려들과는 한 노승은 자색 가사를 걸치고 흰 턱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고 한 노승은 구숙을 어깨에 걸터매고 있었는데 회색 가사의 손에는 녹색 빛이 나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영자 학렬의 사승은 노곡불장을 보자 무의식 중에 손을 멈추고 부르짖었다. 방장대사님 큰 소리로 꾸지져 영자 학렬의 내 승려를 제지한 사람 중 노곡불장을 들고 있는 노승은 소림사의 방장대사라는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해심대사였다. 하지만 화서온이 알바 아니었다. 사부님을 다치게 한 승려들과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을 보자 한패라고 생각하고 녹이 띈 눈으로 흘기며 말했다. 당신들도 사부님을 헤아려 왔소? 누가 보면 즐겁을 할 일이었다. 일개 소년이 소림사의 방장에게 반말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해심대사는 그 말에 잠시 대답을 유보하고 영자 학렬의 내 승려에게 다그쳤다. 너희들은 함부로 손을 써서 무방비 상태의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당장 계율원 일자에게 가서 죄를 말하고 기다려라. 살게에 버금가는 죄를 범했으니 결코 일자에게 거짓 고하여 벌을 적게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영자 학렬의 승려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추상과도 같은 추궁에 감히 변명하지도 못하고 고개만 수그리고 있다가 당장 자리를 뜨라는 명이 내려지자 나중이야 어찌됐든 곤란한 자리에서 피하기 위해 다투어 아래쪽으로 내다르려 했다. 그때 화서훈이 소리쳤다. 날다로 꼬마라고 하던 당신은 남도록 해요. 영려는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심정으로 영법 등에게 자기가 발길질을 했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뜻의 눈길을 간절하게 보내고 있었는데 무사히 넘겨서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런 순간에 화서훈이 소리치자 내심으로는 한바탕 욕을 해주고 싶었지만 차마 혜심대사 앞에서 그럴 수가 없어서 간신히 참았다. 그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혜심대사와 화서훈을 번갈아 쳐다보자 갑자기 혜심대사 옆에 서있던 자색장삼의 노승이 조용히 말했다. 어서 가지 않고 무엇 하느냐 그 말을 들은 영면은 나는 듯이 아래쪽으로 뛰어갔는데 화서훈은 이상하게도 그 말을 반박할 수가 없었다. 혜심대사보다 훨씬 무게 있는 한마디를 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결코 무공이 높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다. 감히 거역할 마음을 먹을 수 없게 하는 위험에 깊이를 혜심대사보다 높게 쌓은 사람은 또 누구인가 혜심대사는 말했다. 사수께서는 고정하시지요. 자색장삼을 입은 노승은 조사원에 수십 년 동안 틀어박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던 지명대사였다. 그의 항렬은 혜심보다 한 단계 높았기 때문에 장문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손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었다. 화서훈은 이 같은 관계를 몰랐지만 혜심대사가 들고 있는 것이 소림의 장물령인 노곡불장이라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었다. 화서훈은 노곡불장을 든 노승이 구숙을 어깨에 떠매고 있는 것을 보자 한옥봄을 쥔 손에 힘을 더하면서 말했다. 그를 내려놓으세요. 자기도 모르게 반말은 쏙 들어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로 바뀐 것은 역시 지명대사의 그 한마디 때문이었다. 혜심대사는 구숙을 내려놓으며 혈도를 쳐 풀어주었다. 구숙은 폭권의 예로 답했다. 지명, 혜심두 대사분을 만나뵈니 영광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명대사는 다 안다는 듯이 그 말을 끊었다. 어서 연시주를 치료해보게나 구숙은 긴말 않고 쓰러져 있는 영경소에게 다가가서 진맥을 하고 여기저기 짚어보았다. 지명대사와 혜심대사가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자 화서훈이 앞길을 막았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의 중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지명과 혜심이 언제 이른 무리한 말을 들어보았겠는가 절간에서 산다지만 하루 종일 듣는 말은 나부 아닌 나부였고 늘 큰 스님 하시지요 하는 틀에 박힌 말들이었다. 더군다나 지명대사는 하루에 세 번씩 끼니를 날라주는 소삼이 승을 제외하고는 사람과의 접촉을 일체 끊고 불경과 무하게 심취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졌다. 허허 혜심아 너는 먼저 돌아가서 객방 하나를 깨끗이 청소하고 비워두어라. 아무래도 연시주는 상해가 적지 않은 것 같구나. 내가 직접 손을 써도 힘들 것 같다. 혜심대사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장삼을 펄럭이며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아까 영자학렬의 승려들보다 세 배는 빨라 보였다. 지명대사는 그제서야 화서훈에게 말했다. 내가 사부님을 보게 해주겠니? 화서훈은 고개를 흔들었다. 안 돼요. 당신 내 중은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명대사의 얼굴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지만 연경소를 한 번 바라보고는 싹 웃음이 가셨다. 내가 내 사부님을 돌보면 한결 나을 게다. 화서훈은 어쩐지 그의 말에 거역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사람을 마구 다그치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말대로 해야만 할 것 같았다. 사부님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것은 알았지만 이 사람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뇌리를 지배했다. 당신의 이름은 뭐죠? 지명대사는 잠시 눈을 들어 어두워진 하늘을 응시하더니 이내 대답했다. 내 속세에서의 이름 말이냐 아니면 부처님께 귀이한 뒤에 이름 말이냐 화서훈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당신은 화상이니 법명을 알려주세요. 지명대사는 웃으며 대답했다. 허허 화상이라 내 법명은 알치자의 밝을 명자를 써서 지명이라고 한단다. 너는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화서훈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마침내 기억이 났는지 말했다. 그럼 당신이 당근 무림에서 배분이 황당하게 높다는 그 스님인가요? 지명대사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글쎄 내 배분이 높은 게 황당하다는 소리는 못 들었지만 아마 나에게 하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때다. 김종하 창작 소유검협 마이너스 55 25분지 08 12대 05 140 소유검협 제 9장 주하인마 지명대사는 영경소의 왼쪽에 가서 앉았는데 전혀 소리도 나지 않고 느낄 수조차 없었다. 구숙은 진맥에 연염이 없다가 그가 앉은 것을 알아채고 말했다. 신승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후배는 공력이 미쳐나여 시정자 빼만도 못한지라 감히 주하인마를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지명대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약간 흔들렸다. 내가 어찌 신승이라는 치료를 받겠소? 그저 지명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소? 그보다 연시주의 내상은 어느 정도인지 원기까지 다친 듯합니다. 그럴 수가. 사실 논압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른다오. 구숙은 눈을 몇 번 깜빡였다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화서오는 그것이 기침을 참으려는 동작임을 알고 한편으로는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연영은 역혈수라는 무공의 상해를 입은 저 소년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약한 침술로 혈맥의 역행을 막아두었고 연영이 내공으로 독한 기운을 뽑아내어 다시 주입해주는 원리였지요. 지명대사는 짐짐 물었다. 저 소년은 바로 연영의 제자입니다. 아까 화서오니 사부 운운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확인해둔 것이었다. 구숙은 설명을 계속했다. 그런데 4명의 승려들이 나타나 갑자기 저의 혈도를 짚고 연영이 등 뒤에 발길질을 했지요. 지명대사는 나직히 말했다. 부천이 말해 귀의한 사람들이 무슨 망발인가? 그들은 아주 살살 때린 것에 불과했습니다만 소재는 연영이 제자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봉쇄하고 장심에 모여있던 내가 진력을 안으로 거두어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는가? 연영의 증기는 크게 둘로 나뉘어 서로 부딪혔고 그것은 수십 갈래로 나뉘어 서로 충돌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명대사는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았다.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구숙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제 의술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추측하건대 내공이 더 심오한 고수가 흡성신공으로 그의 내력을 빨아들이거나 그가 직접 스스로의 무공을 포기하고 전신내력을 누군가에게 전해준다면 자연히 귀의 충돌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말꼬리를 흐린 것은 자의는 아니었다. 하지만 무의식이 끝까지 말하는 것을 제지했으니 자의라고 봐도 좋을 수도 있다. 아무튼 두 가지의 방법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 지명대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연시주보다 내공이 심오한 고수를 몇 명이나 찾을 수 있겠는가? 구숙은 대답했다. 무림에서 열 명이 안 되겠지요. 지명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 응과한 전대의 기인들까지 모두 합친다고 해도 스물이 안 될 것이네. 아마 소림사에는 논압과 해심 정도이겠지만 해심도 그와 비슷할 정도이지 능가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 그렇다면 계속 들어보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흡성신공을 익힌 사람이란 점일세. 시주도 알겠지만 흡성신공은 흑도에서만 전해지는 대법이기 때문에 소림이나 무당 같은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네. 수법 자체가 사악한 것은 아니지만 자고로 남의 내력을 강제로 흡수하는 수법은 좋은데 쓰인 적이 별로 없지. 만약 흑도의 고수에게 연시주의 내력을 더해준다면 그야말로 호랑이 등의 날개도친 격으로 그를 제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일세. 구숙은 고개를 숙였다. 그럼 어쩐단 말입니까. 지명대사는 대답을 하지 않고 물끄러미 연경소를 쳐다보았다. 연경소는 지금 속에서 부딪히는 기류 때문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지만 그의 눈빛을 받자 알았다는 뜻으로 눈을 세 번이나 깜빡거렸다. 화서훈은 원망스러운 듯 가만히 말했다. 이도저도 안 되면 어쩐단 말이에요. 구숙도 지명대사의 뜻을 깨닫고 있었다. 연경소가 자기의 내력을 모두 화서훈에게 전해준다면 그 자신은 깨끗이 나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누가 그 엄청난 노력의 대가를 제자라고는 하지만 한순간에 포기하고 싶겠는가. 이런 것은 무림의 몸담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서 문제는 더욱 컸다. 지명대사는 손끝을 튕겨 연경소에 몇 군데 혈도를 봉쇄했다. 혈맥이 뒤집히거나 손상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신맥을 보호하고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한 조치였다. 그것은 바로 탄지신공의 수법이기도 했다. 화서훈은 그것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탄지신공 지명대사는 깜짝 놀라 말했다. 내가 탄지신공을 얻지 않단 말이냐? 화서훈은 거짓말을 할 줄 몰라 사실대로 말했다. 위기자 오붕을 만나서 금강항마장법과 탄지신공의 비결을 얻었지만 아직 제대로 익히지는 못했다는 것까지 말하는 데에는 일각 가까운 시간이 소모되었다. 5분 그는 허허 그가 그토록 잘 되었구나. 구숙은 내 심의 안에 뭔가 사연이 숨겨져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혹시 소림사의 비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입을 애써 다물었다. 지명대사는 연경소를 수평으로 안아들었다. 본사에 객방을 치워놓도록 했으니 일단 연시주를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세 잘못하면 내장이 다치기 쉬우니 이런 곳에서는 함부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닐세 구숙도 동의하고 묵묵히 그 말에 따랐다. 그가 아무 말도 않는 것을 본 화서운도 그대로 하기로 하고 천천히 아래로 걸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김종화 창작 소요검협 마이너스 56 기시보분지 08 14대 04 149 소요검협 제9장 주하인마 지명대사는 연경소 사제와 구숙에게 각각 한 개씩의 객방을 내주도록 하고 방바닥에 연경소를 반드시 눕혔다. 그와 구숙은 연경소 좌우에 앉았고 화서운은 머리맡에 가부자를 틀고 앉았다. 구시주, 연시주를 깨울 방도가 따로 없는지요. 구숙은 연경소의 눈을 뒤집어 자세히 살펴보고 말했다. 아직 눈에 신기가 살아있으니 깨울 수는 있겠지만 저의 침술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시주의 말은 노나비 손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겠구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소? 제가 길이 반촌인 은침으로 신체 내의 잡력을 깨울 때 대사께서 탄지신공의 수법으로 연영의 인중과 태양, 전중, 복결의 내 혈도를 찌르되 탄자결을 사용하여 기가 고르게 파고들게 해야 합니다. 그는 여기까지 말하고 또 두어번 기침을 했다. 애써 더 이상 기침이 나오지 않게 한 그는 말을 이었다. 대사님은 전력을 다해서 찌를 필요는 없고 다만 고르게 순한 기운이 퍼져들어가게 하며 주의할 점은 쾌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기는 지금 폭풍처럼 돌고 있어서 제가 볼 때에는 신체 어디를 찔러도 단전까지 가는 시간이 채 3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힘을 적절히 하셔야 합니다. 논압은 최선을 다하겠소. 내가 손을 써야 할 때가 되면 고개를 끄덕이시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구숙은 손끝에 약간 흔들렸다. 사희라는 별명을 얻은 뒤 상당한 수의 무리민을 치료했지만 연경소와 같은 거물급을 치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손목을 몇 번 흔들어서 긴장을 해소시키고 마침내 짤막한 은침을 신체 곳곳에 찔러넣기 시작했다. 그는 반드시 침을 찌르기 전에 촛불에 갖다 대어 소독을 하고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 그 흐름이 묻지 않게 했다. 보는 사람이 더 조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구숙은 구슬같은 땀방울을 흘리면서도 동요하지 않고 하나하나 침을 꽂아 나갔다. 은침의 길이는 손가락 한마디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꽂은 뒤에는 뒤편에 달린 붉은색의 수실이 겨우 보일까 말까한 정도였다. 중요혈도에 30여 개의 침을 꽂은 구숙은 손을 치우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지명대사는 머뭇거리지 않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쳐들었다. 장삼자락이 방해받지 않게 걷어올린 그는 번개같이 손을 써서 내게 혈도를 찔렀다. 화서우는 지금의 급박감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었다. 아무리 구결을 외워도 어렵기만 하던 탄지신공의 한 부분을 깨우친 것이었다. 혼자서 연마하려면 몇 개월이고 걸리는 것을 한 번의 시전을 보고 깨우쳤은 200분의 1쯤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었다. 이제 얼마 후면 깨어날 것입니다. 구숙은 이렇게 말하고 약상자의 밑바닥을 열어 둥그런 모양의 검은색 돌을 하나 꺼내어 침을 꽂은 부위에 갖다 대었다. 그러자 하나씩 자동으로 뽑아올려 저탕 하는 소리는 내면서 검은 돌에 붙었고 순식간에 검은색 돌은 은침으로 가득 메워졌다. 그 모양을 보고 있던 지명대사가 물었다. 그것은 은침인데 어찌 자석에 붙는가 구숙은 방긋 웃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라서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이것 하나하나는 모두 은으로 독금되었을 뿐 속은 모두 정강입니다. 워낙 침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끝에 수시를 달아 뽑기 원활하게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자석으로 뽑는 것이 수월하고 안전하지요. 그들이 몇 마디 주고받는 동안 연경소는 몸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음을 깨닫고 즉시 일어나려고 했지만 지명대사가 어깨를 누르는 바람에 다시 누웠다. 시주는 우선 손발을 조금씩 움직여보고 천천히 일어나도 늦지 않을 걸세. 몸이 굳어있다가 함부로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골절 등을 사전에 막고자 함이었다. 연경소는 천천히 손발과 어깨 등을 움직여보아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자 즉시 일어나 앉아 고개를 푹 숙였다. 대사님, 구형 정말 고맙습니다. 지명대사는 슬픈 기색을 떠올렸다. 연시주는 몸이 어떠시오? 말은 간단했지만 사실은 당신의 무공은 이제 쓸모없게 되고 말았으니 몸이나 괜찮은지 살펴보시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지명대사는 그와 같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연경소가 두 번 다시 무공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연경소는 운기행공을 하려고 하자 마치 토할 것, 같이 메스껍고 전신의 경락이 꽉 막혔을 뿐만 아니라 세매까지도 모두 이물질이 들어찬 것처럼 무겁게 이를 데 없음을 느꼈다. 이건 그는 구숙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의술에 정통한 그만이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구숙은 대답하기가 극히 곤란했지만 자기의 몸인 이상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사실대로 말해주기로 했다. 연형의 기류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갈래갈래 나눠져서 서로 부딪히며 내장과 격락을 손상시켰습니다. 잠시 제가 침술로 기를 억제하고 대사께서 내 군대의 요혈을 봉쇄하여 기가 날뛰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운기행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혈도를 뚫는다면 잠시동안은 잠잠하겠지만 부어 시진 정도가 지나면 다시 발작하여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는 중간에 연경소가 무엇을 물어볼까 두려운 듯 기침을 참고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게 말을 마쳤다. 화서우는 재빨리 연경소의 얼굴 표정을 주목했다. 틀림없이 일그러져 있거나 슬픔에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의외로 담담한 모습이었다. 시주께서는 두 가지 방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요. 연경소는 되묻지 않았다. 첫째는 흑도의 고수에게 흡성신공으로 시주의 내공을 모두 흡수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요. 그 방법은 논압 생각에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소이다. 연경소는 짧게 대답했다. 안되지요. 구숙도 거들었다. 흡성대법을 펼치려면 상대방보다 내력이 강해야 하는데 그런 고수가 해줄지도 의문이거니와 만약 그 수법으로 연영의 내력을 취한다면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되어 무슨 짓을 해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연경소는 지명대사에게 물었다. 두 번째 방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방책은 내 군대 혈도를 뚫은 뒤 두 시즌 이내에 모든 내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요. 김종하 창작 소유검협 마이너스 57 26분지 089대 09137 소유검협 제9장 주하인마연경소는 의외로 덤덤한 표정을 잃지 않았지만 오직 화소음만은 그의 눈빛 속에 담긴 고뇌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이었다면 좋다고 생각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고되게 익히고 또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건만 제자를 치료하다. 고작 소림사에 입사한 지 3년밖에 되지 않는 화상의 발길질에 맞아 무공을 태반 잃는다고 생각하니 자기 자신이 한심해지는 것이었다. 구숙은 슬며시 일어나 자리를 비켜주었다. 의원으로서 자기가 할 일은 모두 했다고 생각해서이기도 했고 있어봐야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아서였다. 더구나 한 명의 절정고수가 내공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고통일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마음알이라고 했다. 누가 때리고 협박하는 것은 그런대로 견딜만한 것이지만 실제로 노심초사하며 밤새워 대책을 국리해서라도 번뇌를 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 깊은 저곳으로부터 뼈저리게 느끼는 상실의 감정은 어떠한가? 최소한 육체적인 어떤 고통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연인이 어느 날 급사했을 때의 심정과 같았다. 로 돌아가야 하는가? 지명대사는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 이 어디에 따로 있겠소? 아미타불. 화서우는 연경소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연경소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쳐들고 두 사람을 번갈아 그윽한 시선으로 응시했다. 서훈아, 준비하거라. 대사님께서는 죄송하지만 호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부대로 하겠네. 지명대사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장삼자락을 추스려 올리며 문을 열고 나갔다. 그는 문을 닫다가 이들 사죄를 안심시키려는 등 말했다. 소림사에 감이 들어올 적은 많지 않네만 서로 그들이 시주를 노린다 해도 지명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겠네. 대사님께 수고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니일세. 그럼 부탁드립니다. 지명대사는 이 대법이 적어도 한 시즌 반 정도는 걸리는 것을 알고 객방 앞에 대또래 털썩 주저앉아 항마경원을 낚게 외기 시작했다. 연경소는 잠시 어리둥절해하는 화서훈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지명대사가 천천히 웃고 있는 항마경원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집중했다. 화서훈은 대법을 준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혼자 그 의미를 생각하다 못해서 물어보았다. 대법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의 이름은 수공전력이라고 한다. 나는 이제 내 군대의 혈도를 풀고 전신의 기운을 모을 것이다. 여기에는 심지어 내가 영약을 복용하여 얻은 내력까지 모두 포함될 것이다. 너는 본문 신법가원의 점자결을 이용하여 모든 내력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워낙 나의 기운이 강냉하고 내 현관이 트이지 않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말했다. 아마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까 내가 역혈수라는 무공에 당했을 때에 비한다면 절반도 안 될 것이다. 다만 내가 너의 기혈에 넣어주게 되는 순간에는 조금도 멈출 수 없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몸이 꽉 차고 터질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마음을 안정시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황해서는 안 된다. 의식을 분산시키지 말고 기의혈. 부근으로 모아서 자연스럽게 증기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라. 화서우는 영경소가 잠시 말을 멈춘 틈을 타서 말했다. 본문의 신법을 운용하지 말라시면. 영경소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대나신검의 건보 종장의 내공 구결은 모두 익혔느냐? 아직. 당연할 것이다. 내가 보기에 그 구결의 심오함은 소림의 최고 신법인 역근경에 못지않고 그것만으로도 무림의 일절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전체의 구결은 모두 외우겠지? 예. 그렇다면 되었다. 조금 후에 나의 손바닥이 닿으면 즉시 흡자결로 진기를 운용하면서 외부의 힘과 하나가 된다는 생각을 해라.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절대 거부하거나 항구하지 말고 너와 이 신동체가 된다는 생각으로 솜에 스며들듯 내 몸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어쨌든 이 사부는 너에게 모든 내력을 전해줄 테니 오랜 수련이 쌓인다면 그것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기경팔맥 안으로 진기를 충만하게 해주는 것은 단지 그것뿐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허용지물에 불과하지만 단전에 녹아들어 서서히 그러나 다른 사람들 세배는 빨리 내공이 늘어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해라. 그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 푸른 소매를 팔뚝까지 걷어붙인 그는 눈을 감고 운기행공에 들어간 화서운을 잠시 쳐다보고는 마음이 일순 흔들렸다. 이로써 나는 정말 평범한 농사꾼이 되는 것이다. 연경소야, 연경소야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살고 가는 것이거늘 뭘 그렇게 망설이느냐 내 제자는 강호에서 비상하는 용이 되어 새로운 광명이 될 것이다. 그는 과감히 양손을 수평으로 들어올려 화서운의 기의 열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내 곳 혈도의 진기를 세차게 부딪혀 간신히 잔잔해진 기운을 격발시키며 혀를 뚫어버렸다. 시작하다. 서운아. 화서운은 자기가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흐른 것은 아니었다. 다만 마음뿐 마음의 눈물은 그대로 수정이 되어 눈에서 코로 코에서 입으로 다시 턱가로 흘러내려 보석처럼 맺혔다. 화서운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연경소가 미처 잊어버리고 주의를 주지 않았지만 절대 소리를 내서는 안되며 신령한 기운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위험해질 소지가 있었다. 화서운은 배우지는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아채고 애써 소리를 내지 않았다. 주와 임마에서 벗어나려는 궁여지책은 한 소년을 너무나 빨리 고수로 만들게 되는데 화서운에게는 아직 그것이 실감나는 것이었다. 뜨거운 김을 모락모락 피어올리고 있는 듯 연경소의 내공은 무서운 기세로 기혜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김종화 창작 소요검협 마이너스 5829분지 0820대 29143 소요검협 제9장 주와임마 화서운은 조금 더 딴 생각을 할 틈이 없었다. 진기의 흐름은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해일 같아서 쉴 새 없이 거센 흐름을 밀어넣고 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용암처럼 온몸을 뜨겁게 달고 왔다. 연경소가 한평생 익힌 공력은 과연 범상한 것이 아니었으니 비록 중상을 잇긴 했지만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밀려들어 마치 무형의 안개가 한겹 몸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았다. 옥형비진 인류탑기 정화평심 참마 회원 몇 구절의 구결을 되풀이하여 외우며 거세다 못해 전신 경락에 흘러넘치는 웅원한 진력의 파도를 해소하는 제자와 모든 무공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물려주는 사부 그 모습에는 말로 하기 어려운 감동이 있었다. 그 감동을 가장 깊게 느끼는 사람을 지명대사였다. 논암 일평생의 여태 연 시주만한 고수는 10명도 보지 못했다. 시주의 내공은 그 깊이와 두께에 있어 적수가 없을 지경인데 저리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니 논암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저렇게 마음을 비울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90년 수도가 헛것이었단 말이냐 그는 이어 이렇게 생각했다. 허허 정말 어려운 관문이거늘 연 시주는 그것마저 달관한 진정한 고수라는 말인가 그의 눈빛만 보아도 새로운 깨달음에 깨달음을 더하여 가는 중임을 알 수 있다. 소림에도 그런 인재가 나와야 하는데 오붕아 너는 오직 바둑에 미쳐 무공을 소홀히 하고도 천하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지경인데 허허 만약 불법과 무예에 정진했다면 본사는 더욱 발전할 수 있으련만 영경소 사제가 폭풍과도 같은 자신과의 싸움을 진행하고 있을 동안 지명대사의 개혁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위기자 오붕 그는 소림사의 속과 제자로 무림에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지명대사가 그를 내보낸 것이었다. 무죄가 자신보다 뛰어남을 깨달은 지명대사는 그에게 가장 화구가 깊었던 탄지신공과 금강한 마장법을 가르쳤고 오붕은 거의 유례없는 속도로 모든 것을 흡수해 나갔다. 처음 배우는 나흥공과 산화장을 뺀 것이 겨우 열한달 남짓한 때였다. 보통의 승려들보다 세 배나 빠른 속도였고 불심도돈독했으며 성격이 모난 것도 아니었다. 자연히 지명대사는 차기 장문인으로 그를 추천하기에 이르렀다. 당대의 장문인은 지명대사의 맞사형인 지향대사였는데 그 역시 오붕의 자질을 몹시 아껴서 해법이라는 법명을 주고 매워 아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데 있었다. 지향대사의 대제자인 해관은 자질이 뛰어나고 성실했지만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여 죽어라고 계율을 안 지켰다. 10여 년 후에야 지향대사가 깨달은 것이지만 그것은 본심이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해법에게 장문인 자리를 주기 위해서였다. 누가 알았으랴 해법은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진도가 엄청나게 빨랐다. 무공의 자질도 뛰어났지만 바둑은 그 이상이었다. 처음 지향대사와 두었을 때에는 9점을 놓고도 참패를 당했는데 장경각의 바둑책을 꼼꼼히 읽고 며칠 밤을 세워가며 연구를 하더니 불과 두 달 만에 맞바둑으로 도버틸 실력이 되었다. 지향대사는 국수급은 아니었지만 소림사에서는 적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뜻밖에도 사제의 제자가 바둑을 그렇게 잘 두는 것을 알고는 기뻐했다. 그 후로도 해법의 성장은 엄청나게 빨라서 지향대사가 두세 점을 깔아도 팽팽한 국면이 연출되곤 했다. 한데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해법은 그 후로 완전히 바둑에만 미쳐서 무공도 멀리하고 겨우 탄지신공과 금강항마장법의 기초를 익혔을 뿐 계속해서 전수하는 역근경의 상승신법과 반야공 등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지향, 지명대사는 당연히 고민에 빠졌다. 이미 장문인의 구할 정도 확정된 상태였는데 해법은 바둑에만 미쳐서 무공을 연습하라고 책자를 주고 강제로 시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밥을 먹을 때에도 제대로 입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하얀 돌과 검은 돌이 얽힌 그림만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해관은 그런 줄도 모르고 망나니 짓을 계속하다가 결국 법명을 포기하고 속가 제자로 돌아섰다. 원래 그것은 소림사의 법규상 안되는 일이었지만 장문인이었던 지향대사의 입김이 닿아 얼무어버릴 수 있었다. 이제는 어쩐단 말인가 해법은 여전히 바둑에만 미쳐서 허락도 받지 않고 바둑판을 옆구리에 낀 채 훌쩍 떠나서 며칠이고 바둑의 고수들을 찾아다니기 일수였으며 1년이 지나자 지향대사는 4점으로도 힘들게 되었다. 가볍게 제압하고 여기를 건드리는 척하면서 저쪽을 부수는 등 종횡무진한 수법에서 한 수 한 수가 중후한 맛을 가지게 되었다. 지향대사는 그와 바둑을 둘 때면 설사 이기더라도 식은땀이 주르르 흘릴 지경이었다. 4개나 되는 백돌 사이에 놓이는 흑돌이 가지는 무게는 가히 천근이었던 것이다. 어정쩡하게 보이는 수도 종당에는 삼면을 노리는 묘수로 둔갑했고 그냥 한두 집 이득을 보는 수가 어쩌다 대마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수로 바뀌었다. 최소한 지향대사가 보기에 그의 바둑에는 살기가 있었고 결코 불가제자가 가져서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마침내 그는 장로회의를 소집하여 외부와의 연락을 일체 끊은 채 사흘간 길고 긴 회의를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해법이라는 법명을 모든 기록에서 지우고 오붕이라는 속명을 돌려주어 하산시키는 것이었다. 받들겠습니다. 그 결과를 통보받은 해법 아니 오붕의 대답은 이렇듯 간단한 것이었다. 그때는 몰랐었지만 장문인이라는 자리는 그에게 안중도 없었다. 오직 천하의 고수를 찾아다니며 진정한 승부를 결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정이요 목적이기도 했다. 결국 약간 자질은 모자라지만 성격이 충우한 셋째 제자 혜심의 대임을 넘겨받았고 얼마 뒤 지향대사는 조사동에 묻히는 몸이 되어버렸다. 지명대사가 무기한 패권 수련에 들어간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오붕의 실력을 강자를 만날수록 강해졌고 비록 전력을 다해 연마하지 않은 무공이지만 소림 72 절의 중에서도 가장 으뜸 격인 두 가지를 통탈했으며 역근경의 기초가 탄탄했기 때문에 폭발적인 명성을 얻었다. 위기자 오붕이라는 이름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게 되었으며 다만 해법이라는 법명은 완전히 사람들에게 망각되었다. 다만 지명대사와 해심대사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도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 조사동에 묻히는 그 날까지 지명대사는 감았던 눈을 뜨고 달이 어디에 걸려있는지 확인했다. 대략 한 시즌 반 정도가 지난 것 같았다. 그 정도면 끝날 법도 안 돼 하고 그는 방문을 아주 천천히 열어서 맑은 공기가 들어가도록 했다. 아니 지명대사는 방안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화서우는 온몸을 부들부들 사시나무처럼 떨며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간신히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고 연경소는 양 미간 사이에서 땀방울이 아닌 피를 흘리고 있었다. 한 가닥으로 천천히 흐르긴 했지만 분명 선열이었다. 지명대사는 혹시 이들이 암습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다. 아무튼 그게 급한 게 아니었다. 그는 재빨리 소리쳐서 옆방에 구숙을 부르며 연경소의 미간에서 흐르는 피를 소매자락으로 대강 닦아 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지 지명대사는 몸이 굳어버렸다. 에, 김종화 창작 소요검협 마이너스 59 31분지 08 20대 28 139 소요검협 제10장 살수 지명대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심지가 흔들리는 것을 곧 경험하게 되었지만 스스로 놀라지는 않았다. 그는 오히려 연경소의 이마에서 흘러나오는 핏물의 근원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넌제시 화소온을 쳐다보고 안심했다. 그는 담담담 표정으로 마치 돌부처처럼 앉아있는 연경소를 편안하게 눕히며 옆방에 구숙을 소리쳐 불렀다. 구숙이 들어온 시간은 거의 걸리지 않았다. 옆구리에는 약상자와 침통을 끼고 있었고 손에는 솜을 감고 있었다. 피를 닦아내겠습니다. 그는 지명대사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연경소의 이마 주변에 묻은 핏자국을 말끔히 지웠다. 아니, 이건 알력이 그리 뛰어나지 못한 구숙도 이마에 박힌 무엇인가를 보고는 헌비백산하여 소리쳤다. 지명대사는 수궁했다. 아마 시주의 생각이 맞을 것이네. 이건 바로 흑보정일세. 하지만 그 노마두는 이미 천산병력장에게 3장을 얻어맞고 죽지 않았습니까? 아닐걸세. 시주는 잘 모르겠지만 천산병력장 역시 그 마두에게 흑보정 두 대를 맞고 말았네. 다행히 왼팔이라서 그는 자기의 팔을 잘라버림으로써 생명을 구했지. 내 생각에 그 노마두는 죽지 않고 제자를 거둔 것 같네. 그건 후배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그 흑마신 당충이 일종의 이상야릇하고 괴이한 고목공을 연마했다고 해도 어찌 병력장법 아래 3번을 정확히 요혈에 적중당하고도 살아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글쎄, 그건 논압도 모르겠네. 그러나 이것이 흑보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나? 이들이 말하고 있는 대마두는 바로 백마신 두스와 함께 흑백마신으로 강호의 악명을 날리던 흑마신 당충이었다. 지명대사는 흑보석 같은 광채가 영롱하게 빛나는 조그만 암기 같은 것이 연경소의 이마에 박혀 있었는데 진기를 완전히 소모하자 모습을 나타낸 것을 보고 당충에게 암습을 당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원래 이 흑백마신은 무공이 고강하여 지금의 투굴상마보다 더 강했다고 한다. 백마신은 절정의 경공과 서폰술로 악명을 날린 반면에 흑마신은 악랄한 무공의 깊이와 동문 암기인 흑보정으로 더욱 공포의 대상이었다. 가공할 무공의 소유자들이 걸핏하면 죄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확실히 묵과될 수 없는 일이지만 당하는 약자들에겐 더없이 무서운 일이었다. 결국 그들을 잡기 위해 공동파의 여섯 장로가 일제히 강호를 이잡듯이 뒤졌는데 모두 살해되었다. 시신은 일단 팔다리와 머리를 토막내서 여섯 명의 것을 서로 다른 사람에게 붙여서 보기만 해도 섬뜩한 시신을 만들었다. 그것은 같은 시간에 공동파를 비롯한 구파일방에 전달되었고 그들은 응징대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아무리 날고기는 재주가 있다고 한들 어찌하랴 개방의 소식품으로 일단 소재가 파악되면 수십 명의 분타 제자들이 그들을 묶어놓았고 다시 정의 고수들 십수명이 뒤를 따라갔다. 하지만 그 결과는 번번이 허탕이었다. 흑백마신의 무공과 개방의 일개 거진들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번은 사정이 조금 달랐다. 개방 제자만 해도 자기의 행적을 캐고 다닌다고 해서 백여 명은 족히 죽였던 그들은 어느 날 백여 명의 거짓대를 만나게 되었고 모조리 죽일 마음을 품게 되었다. 곧 흑백마신은 손을 합쳐 거짓대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뜻처럼 쉽지는 않았다. 각자의 무공을 따지자면 한두 동작이면 피곤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진들이었지만 일종의 특이한 진세로 흑백마신을 애워싸고 합공을 퍼부었다. 흑백마신은 온 힘을 다해서 살수를 펼쳤지만 엄정한 진세를 이루면서 조금도 틈을 드러내지 않는 거지들에게는 속수무책 점점 힘이 빠져갔다. 싸움이 시작된 지 새 시즌이 지나자 그들은 기진맥진 했는데 뜻밖에도 거지들은 포위를 풀고 물러가 버렸다. 지명대사는 바로 그때 천산병력장 정령과 함께 개방의 방주인 유면소공 노어를 만나 흑백마신을 제압하고 결박지어 다시는 무궁을 쓰지 못하게 하려 했다. 하지만 실제로 지명대사는 손 쓸 기회가 없었다. 남달리 호승심이 강한 두 고수는 그가 나서기 전에 이미 1대1의 격투를 시작했다. 흑마신은 정년이 백마신은 노어가 맡았다. 지명대사가 보기에 그 싸움에서 흑백마신은 절대로 승산이 없었다. 그들은 이미 지쳤고 게다가 정상적으로 겨룬다고 해도 저 두 절정고수를 이겨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싸움터의 한 구석으로 물러나 경전 몇 개를 되풀이해서 암송했다. 마음을 안정시키려 한 점도 있었지만 백마신의 서폰술은 워낙 강호의 악명이 자자하여 수많은 아낙네들과 청년들을 망쳤기 때문에 혹시 유면소공 노어가 다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싸움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다. 먼저 노어 쪽의 싸움이 결말을 드러냈다. 백마신의 무공은 흑마신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안되었다. 다만 표월한 신법은 무림의 일절이었는데 그는 노어의 일장을 아랫배에 얻어맞자 그 반탄력을 이용해서 저멀리 도망쳐버렸다. 노어는 망연자실했지만 쫓아가는 것이 소용없음을 알고 즉시 장풍을 휘둘러 흑마신 당충의 머리통을 쪼개갔다. 이때 당충은 팽팽하던 싸움에 끈이 풀어지기 시작한 상태여서 도저히 팔이 열 개라도 그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는 죽을 각오를 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껄껄 웃으면서 전혀 정년의 무서운 장풍을 피하지 않았다. 정년의 벼론은 천산병력장이었다. 그야말로 뇌전이 떨어진 듯 엄청난 힘을 지닌 장풍 세대가 고스란히 당충의 조지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있었다. 자기의 몸을 대가로 당충은 최고의 악랄한 수법을 펼쳐 두 대의 흑보정을 정년의 왼팔에 박아넣었다. 그가 이토록 지치지 않았더라면 정년의 목숨은 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년은 주저없이 허리춤에서 날선 칼을 뽑아 자기의 왼팔을 자르고는 자리에 앉아 운기조식을 시작했다. 자기의 3장에 맞은 이상 견뎌낼 장사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고 실제로 그의 생각은 맞아떨어졌다. 흑마신은 그 몸에 다시 한번 노어의 일장을 얻어맞고 비틀비틀거리다가 마침내 쓰러지고 말았다. 지명대사는 흑마신이 곧 죽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당장 무슨 영약을 먹이면 모를까 자신도 그렇게 4번을 얻어맞는다면 살아날 방법이 따로 없었다. 정작 병고가 일어난 것은 바로 그때의 일이었다. 도망갔던 백마신이 무슨 일인지 용기 백배하여 5장가량을 나라와 가까이에 서있던 노어에게 이상한 철로된 염주 같은 것을 던졌다. 노어는 이것이 분명 악독한 암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감히 받아내지 않고 몸을 재빨리 뒤로 날렸다. 펑 소리는 요란했지만 불똥은 튀지 않았다. 대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기가 피어올라 세 사람은 숨을 멈추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연막 속에 무슨 독이 섞여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눈을 떴을 때에는 흑마신의 만신창이가 된 반시체는 온데간데 없었고 다만 그가 쓰러졌던 땅바닥에 급히 갈려 쓴 초서체의 글씨가 각인되어 있었다. 그를 쓴 재료는 피었다. 혈체 김종화 창작 소요검협 마이너스 60 공의 분지 공구 2대 14 181 소요검협 제10장 살수 지명 대사는 의식적으로 기억을 더듬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현실 세계로 돌아와야 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딱 하나 그의 머릿속에 들어박혀 나오지도 않고 형상화되지도 않는 희뿌연 무엇인가가 있었다.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아예 잊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던 감흑 감흑한 기억의 파편이었다. 그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둥그런 모양의 흑부정을 천천히 뺏어 장삼의 소매자락에 넣었다. 나중에 장경각주에게 정확한 이 물체의 정체를 확인할 참이었다. 구숙은 방안에 들어온지 한참이 되도록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침을 놓으려다가도 다시 손을 되물리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연형 어떠신지요? 구숙은 오랜 경험으로 연경소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시주 지명대사도 짧게 그를 불러보고는 눈을 감아버렸다. 내공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안색이 파리하고 숨소리가 약간 거칠어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았다. 이마에서 엄청난 양의 피와 함께 뽑힌 흑보정이 있던 자리에는 붉은 구멍이 생겼지만 그리 크지는 않았다. 흑보정 자체가 던지기 불가능할 정도로 얇기 때문에 꽃무늬 부분에 둥그런 옥을 달아 무게를 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구멍이 생긴 것이지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전혀 흔적도 없을 뻔했다. 마침내 연경소는 눈을 떴다. 연시주 연형 하지만 그는 다시 눈을 감아버렸다. 이마의 상처에서 간간히 흐르는 피는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표정에는 괴로운 기색이 뚜렷하게 3분의 1정도는 섞여있었다. 지명대사는 참으로 묘한 표정이라고 생각했다. 으흠 연경소는 다시 눈을 뜨면서 헛기침을 했다. 구영 께서는 잠시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코 다른 뜻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구숙은 영문을 몰랐지만 그러마 하고 나가면서 말했다. 제가 있으면 안 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군요. 연경소는 잔잔히 웃었다. 은인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천만에요. 의자의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지명대사는 구숙이 방문을 닫고 나가자 심중의 의문을 단숨에 쏟아내고 싶었지만 꼭 참고 하나씩 물어보기로 했다. 논압은 나가지 않아도 되겠는가. 연경소는 눈빛으로 고개짓을 대신하면서 말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당금의 혼탁한 무림정세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운하는 지금부터 적어도 두 시즌 이상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볼 수도 없으니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입니다. 지명대사는 더욱 놀랐다. 무림정세라면 또 무슨 말인가. 연경소는 입술을 자근자근 깨물었다. 제 이마 부근에서 하나의 구슬같은 암기를 꺼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네. 이에 연경소는 흑보정을 받아들고 하던 말을 계속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잘 아실 테니 설명은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사께서는 꽤 오래된 일이지만 분명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게 뭔가 바로 흑백마신 당충과 두수입니다. 지명대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약간 흔들렸다. 족집게처럼 자기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이 연경소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당시 백마신 두수는 대방 방주인 유면소공 노 선배님에게 쫓겨 달아나고 흑마신 당충은 거의 죽음의 위기에 몰려서 결국 천산병력장 정선배의 한파를 자르게 하는 데 성공했지만 전신의 내장이 다 파열되고 말았습니다. 연경소는 소매자락을 얼굴로 가져가서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훔쳐내었다. 출혈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신랄같은 핏줄기가 흘러내려 속눈썹을 적시고 있었다. 하지만 연막 속에서 백마신은 흑마신을 구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두 글자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들은 지명대사의 표정은 의혹에서 경악으로 바뀌었다. 분명히 그 자리에는 자기를 비롯해서 세 사람밖에 없었는데 연경소가 그렇게 샅샅이 알고 있다니. 시주는 어찌 그렇게 잘 아는가 그것은 그것은 제가 당충에게 무공을 사사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야기는 두수가 해주었습니다. 뭐라고 했나 지명대사는 기절 초풍했다. 당연한 것이다. 청주 검객 연경소가 그런 무리들의 제자라는 것은 누가 들어도 안 믿을 것이다. 제가 흑백마신에게 무공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지명대사는 거기까지 듣더니 갑자기 오른손을 번개처럼 치켜들고 연경소의 미심을 향해 갈고리 모양을 한 손끝을 찌르려고 했다. 다만 속도뿐인 것 같은 일지에는 나한공과 항용장의 정수가 숨어 있어서 무공을 몽땅 잃은 연경소가 그것을 피한다는 것은 전혀 감안 없어 보였다. 연경소는 피해봐야 소용없음을 알고 조용히 미소지었다. 지명대사는 그 웃음을 보고는 움찔하여 손을 멈추었지만 여전히 그의 손가락 끄든 연열을 노리고 있었으며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아마 그가 마음먹고 덤빈다면 천하에 배겨낼 자가 거의 없으리라. 대사께서는 제가 반격할 능력이 없음을 모르시는지요. 연시주 그대가 흑백마신의 전인이란 것은 사실이오? 그때의 두 글자는 바로 혈체였을 것입니다. 피의 빚이라는 것이었지요. 진정 전인이란 말이오? 그 두 글자는 두 사람의 말은 본문 서답에 딱 들어맞는 것이었다. 한 사람은 계속 두 글자에 대한 말만 베풀이 했고 다른 한 사람은 흑백마신의 제자라는 말에만 매달렸다. 연경소는 잠시 양보했다. 제가 언제 허언을 하고 다녔다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지명대사는 유혈을 겨누고 있던 손가락을 떨구며 아울러 고개도 숙였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닐세. 실제로 가능해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인가? 그럼 거짓입니까? 지명대사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30년 동안 마음을 맑은 물처럼 고유히 가졌던 그가 이렇게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는 것은 정말 오래간만의 일이었다. 나로서는 참인지 거짓인지 가릴 수 없네. 저를 믿지 못하십니까? 시주더러 노납이 귀왕 최근의 제자라고 한다면 믿겠는가? 아마도 믿지 못하겠지요. 귀왕은 사파를 호령하며 반쯤은 우두머리격이 아니었습니까? 노납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그도 그럴 테지만 아무튼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명대사는 물끄러미 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말했다. 믿겠네. 김종아 창작 소요검역 마이너스 60일 공산분지 공구 14대 2681 소요검역 제10장 살수 연경소는 느릿하게 말했다. 세상에는 믿기 어려운 일도 많은 법입니다. 지명대사는 말로는 믿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의아한 표정이 얼굴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믿어야만 하지만 사실인 일도 적은 것은 아닐세. 연경소는 화서원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저 아이는 이제 저를 사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비록 무공을 가르쳤으나 저 아이마저 흑백마신의 제자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굳이 제자를 통해 명성을 날릴 생각은 없습니다. 지명대사의 눈빛은 점점 평정을 찾아갔다. 수십년의 면벽수도는 그에게 어떤 일에도 이성을 잃지 않는 굳건한 마음의 성을 쌓게 해주었다. 앞으로 어쩔 셈인가? 조용한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파묻혀 사려는가? 그렇습니다. 자네와 같은 사람은 그러지 못할 것이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공은 모든 내공을 전해주었지만 제 현관은 이미 트여 있습니다. 탁기가 모두 배출되었으니 오히려 신체의 조건은 전보다 좋은 셈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렵니다. 허허 그런가 지명대사는 입가의 미소를 떠올렸지만 본심은 아니었다.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며 또 그 내막은 무엇인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 되는 것이 지당했다. 지명대사가 함부로 말을 안는 이유는 연경소의 신분과 명성을 존중해서였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며칠 동안 할 말을 모두 다 쏟아낸 것처럼 무기력하게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다가 화서온에게 시선을 옮기기도 했다. 노나백에 의문이 있는데 답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 연경소가 그 말의 뜻을 모를 리 없었다. 대사께서는 제가 어찌하여 그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알고 싶으신 것이겠지요. 지명대사는 대답했다. 시주는 역시 남의 마음을 잘 읽는군. 노나비 묻고 싶은 첫 질문은 바로 그것일세. 연경소는 한숨을 내쉬었다. 말하자면 긴 사연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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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막아라. 안쪽으로 가지 못하게 해. 멈춰라. 연경소와 지명대사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한바탕의 소동의 대화를 멈추고 방문을 열어져 쳤다. 연경소는 누구에게라고 할 것까지도 없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누군가가 난동을 피우고 있는 건가 지명대사도 중얼거리듯 말했다. 소림사는 웬만한 외적으로는 짓밟을 수 없을 것이네. 설사 80만 금군이 출동한다고 해도 승려들이 죽기로 항전한다면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싸움이 아니지. 저것은 다만 상당한 고수가 침입한 증거일 뿐 별것 아닐세. 연경소도 그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자기도 불과 한나절 전에 소림사의 그 위용을 몸으로 체험할 뻔한 기회가 있지 않았던가. 대사의 말씀은 옳은 듯 싶군요. 저보다 10배 강한 고수라도 나은진의 엄정한 불력을 빠져나갈 수 없겠지요. 다시 한번 와 하는 고함 소리가 몇 번 들렸다. 상당한 자로군. 소리가 점점 객방이 있는 곳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침입자가 적어도 몇 수는 한다는 증거이네. 그렇지요. 지명대사는 계속 연경소가 그렇다는 대답만 하자 조금 겸연적은 드실 불어 말소리를 약간 높였다. 이상하군. 그렇군요. 연경소는 계속해서 그렇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 적어도 이 순간만은 아무도 그의 심중을 헤아릴 수 없었다. 지명대사는 그를 슬쩍 떠보았다. 연시주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논압에게 들려줄 수 있겠나. 사실 논압도 한 가지가 이상한데 그것이 시주의 생각과 일치하는 지를 알고 싶다네. 연경소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소림사의 무단으로 침입하는 자의 목적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장경각의 무공비급과 다른 기이한 책들이겠지 아니면 장문인을 노리는 자객이던가 혹시 조사동에 있다는 비밀을 캐려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시주가 모르는 것이 있네. 하하 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혈미인이 아닙니까? 지명대사의 눈썹이 크게 휘어졌다. 시주 시주는 그것을 어찌 알았는가? 연경소는 웃음을 억지로 지어보였지만 사실 그의 얼굴은 휘어진 대사의 눈썹보다 두 배 이상 일그러져 있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일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낼 때 짓는 표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묘사일 것이다. 제 사부를 자칭하는 당시 성을 가진 벌레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지명대사는 음 하는 신음성을 냈다. 시주는 독특한 표현을 쓰는 구려. 그런 악인 상대하려면 독특한 표현을 많이 연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허허. 혈미인이 장경각에 있지 않다고 해도 객방 쪽으로 함성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버티면서 이쪽으로 밀고 들어온다는 이야기로군요. 그런 세미네.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명대사는 고개를 약간 숙였다. 자네는 혈미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연경소는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어디에 있는지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는 모두 당충이란 작자의 악한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입은 화일 근원이지만 역시 복의 원천이기도 하네. 침묵은 웅변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일세. 연경소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냥 무림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르고 방비하기 어렵고 거기에 다동나란 점을 생각한다면 혈미인은 나머지 모든 암기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일 것입니다. 단지 50여 년 강마웅이 만들어낸 음무영과 그의 둘째 제자인 석야가 만든 사골풍우만이 혈미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명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강마웅의 대제자인 만적은 그 두 가지를 능가하는 공포의 암기를 만들어내었지. 그것은 15년 전에 만적이 소림사에 들러서 그 물선을 맡긴 이후로 소림 어디엔가에 틀어박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만시주는 당시 논압을 비롯해 몇 사람이 듣는 가운데 자기가 10여 명의 무림명숙을 찾아가 오직 하나의 암기로 그들을 제압했다면서 그 혈미인이라는 물건을 본사에 맡기고 대신 보호를 요청했네. 지명대사는 이어 말했다. 그는 개과천선화였음으로 본사에서는 그의 삭발을 허용했고 곧바로 예심의 제자로 삼도록 했네. 하지만 김종화 창작 소요범협 마이너스 62 11분지 공구 15대 28 142 소요범협 제10장 살수연경소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어찌 되었습니까? 지명대사는 수심 가득한 얼굴이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기억하기조차 싫은 일이 있게 마련인데 지명대사에게도 그런 일들이 몇 가지 있었다. 그는 또 하나의 혈미인을 만들어냈네. 이에 연경소는 깜짝 놀랐다. 혈미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도대체가 그러한 악독한 장치를 둘이나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지명대사는 말을 계속했다. 불행위도 그러하네. 혈미인의 형태는 사람처럼 생긴 것이 아니지만 그 위력은 가히 인류고수를 능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네. 지난 세월 동안 장경각에 보존되어왔던 혈미인은 혜심 등이 철저히 연구하여 간신히 묘용을 알아냈지. 그가 여기까지 말하고 뜸을 들이며 다음 말을 잇기를 주저하자 즉각 연경소는 물어보았다. 어떤 묘용이었습니까? 지명대사는 몸을 약간 떨었다. 무의식 중에도 그 엄청난 위력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두 손에 벌려야 쥘 수 있는 하나의 원통이었네. 그는 혈미인의 생김새와 효용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원래 사천 당가와 세외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는 암기의 제작으로 유명했다. 대대로 물려오면서 조금씩 더해진 기술의 결정체는 좀 더 정교하고 빠른 암기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강호 전체에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지극히 커다란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들 세 가문은 묘한 경쟁 관계였다. 하지만 서로를 해치지는 않았다. 각자 암기 제작과 그 운영법에서 상당한 조회를 쌓아왔으며 서로의 수법도 쉬지 않고 연구했지만 무언중에 형성된 상호불가침의 규율은 한 번도 깨지지 않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꺼렸기 때문이었다. 당가는 암기술 이외에도 독을 쓰는 법과 여러가지 벌레들을 부리는 데에 능숙해서 사천성 일대에서는 큰 위명을 떨치고 있었다. 악랄하게 이를 데 없는 암기만 해도 무사람들을 벌벌 떨게 할 만한데 거기에 독봉과 괴이한 독충들까지 쓸 줄 아니 그 누구도 경시할 수 없었다. 화탄을 넘어 사막과 초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지역으로 가면 뇌화문의 명성이 여타 모든 문파들을 훨씬 상해했다. 그들의 변기는 날렵하게 적을 살상하는 종류도 있었지만 문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화탄을 위주로 했다. 중원에서 위급할 때 포신용으로 쓰이고 있는 폭발물 종류의 화탄은 거에 팔할 이상이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100년이 넘도록 쌓아온 전문적인 기술과 그 기간에 두 배에 가까운 시간을 장인으로 대물림하여 왔다. 뇌화문의 개파조사인 뇌화진군 마오는 장인 집안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천부적인 손재주와 어려서부터 익힌 무기와 암기 만드는 법을 하나로 꿰뚫어서 하나의 문파를 열었다. 어떤 문파도 예외일 수 없었다. 중원에만 해도 천여개의 방파와 헤아릴 수도 없는 무술 도장이 있었다. 어지러운 세상이라 너도 나도 조금 돈품 깨나 있는 집의 자재들은 선생을 초빙하여 무술을 배웠고 가난한 농민이나 행상들도 애써 무예를 배웠다. 따라서 별의별 가짜 선생들이 판을 치게 되었고 방파라고 해서 전혀 그런 잠털이 섞이지 않을 리 없었다. 한 번 썩은 물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물이 어디론가 흘러가지 않는 한 전체가 다 썩어버리기 마련이다. 혹은 고여있는 물이 제아무리 깨끗하더라도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 썩어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치로 제대로 된 방판은 불과 몇십 개를 넘지 않았으며 나머지 천 개도 넘는 것들은 거의 다 엉터리이거나 사기 집단이었던 것이다. 화탄을 손에 쥐고 다닐 수 있는 암기로 제조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무게한 일이었고 만들더라도 엄청난 가격이 들 것 같았다. 강호 무리민들이 뇌화문에 설립 소식을 한 명도 못들었을 리 만무하지만 반면에 그들을 신경쓰는 사람도 없었다. 그야말로 그저 그런 문파련이 하고 수수방관 했던 것이다. 사천 당문의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것이었다. 당시에 가주는 당울이라는 키가 왜소한 노인으로 비와 첩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의 키가 작은 점을 들어 외구아 왕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감히 그의 얼굴을 앞에 두고 말하지는 못했다. 평생에 가장 싫어하는 말이 키가 작다는 말이오. 따라서 고강한 무공과 암기술을 연마한 그였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아니라면 누구도 몰랐겠지만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당울과 우가보의 보조였던 우양에게 비물을 신청하는 서신이 왔다. 초서체로 써내려간 서신의 내용은 간단했다. 몇월 며칠 몇시에 어디로 나오되 암기술로 승부를 내보자는 것이었다. 당울과 우양이 어찌 거절하랴. 당울은 암기로는 천하제일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있었고 우양은 자기의 전대부터 조금씩 당문에게 기울어가는 대세를 뒤집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즉시 그 지시에 따르고 말았다. 선잡을 내 내잡을 선이라는 말이 있다. 선한 사람은 오지 않고 온 사람은 그 밖의 불쑥 찾아온 손님의 대부분은 엉뚱한 흑심을 품고 있다는 강호상의 말이었다. 하지만 당울과 우양의 경우에는 그것이 반대가 되었다. 그들은 함정에 걸려들고 만 것이다. 대결이니 비무이니 할 여유는 아예 꿈도 꿀 수 없었다. 당울과 우양이 갔던 협소한 계곡의 이름은 이름부터 음산한 사곡이었다. 그들 둘은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 수 없는 괴이한 먹은 것을 나타낼 수 없어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서로의 간격이 3장 이상 떨어져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백여보 가량 들어갔을 때 이끼가 낀 바위를 하나 발견하고 이하한 표정을 지었다. 이끼가 희한한 모양으로 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횃불을 비춰서 그 모양새를 살펴본 당울은 깜짝 놀라서 불을 꺼뜨리고 말았다. 이끼는 글자의 모양을 이루고 있었는데 사곡의 앞글자가 죽을 사자로 바뀌어 있었다. 본능이랄까 그들 둘은 서로 적수임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마주쳐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들의 눈빛 교환은 아주 잠시 후에 계곡의 위쪽에서부터 죽음의 서곡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외만한 방 한 칸만한 바윗덩어리 사이에는 비황석 철표 수전 대궁 은침 등의 암기가 실세 없이 날아왔고 심지어는 각종의 크고 작은 화탄들이 불꽃을 수놓았다. 당울과 우양은 당대 최고의 고수였으며 암기와 무공실력이 두루 강했다. 그러나 피와 살을 가진 육체가 어찌 그런 공세를 맨몸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기적적으로 반시즌이나 버티고 섰던 두 사람은 차츰 밀려오는 피로를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우양이 어깨에 비황석과 은침을 맞은 순간 방어하는 기세가 크게 약해졌다. 서로 의지하는 형세는 이미 그르쳤고 당울은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중과부적이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겠다고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버티던 외구 암황 당울은 곁에 쓰러진 우양의 뒤통수에 거대한 바위가 장렬하여 완전히 목숨을 끊어놓았을 때 비로소 쓰러졌다. 두 거장은 한 곳에서 몸을 겹친 채 숨지고 말았는데 그 시체는 참으로 끔찍했다. 검상 같은 직접적 원인은 전혀 없었고 다만 몸구석구석마다 수십 수백개의 암기 자국이 나있었다. 더군다나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나중에 떨어져 내린 바위들에 의해 머리통이 깨져 뇌수가 흘러나오는 등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다. 김종화 창작 소요범협 마이너스 63 12분지 098대 05 131 소요범협 제10장 살수 물론 그것은 뇌화문주인 마우의 흉계였다. 가장 강한 도족수를 한 장소에서 간단하게 처리해버린 것이었다. 그는 뇌화진군이라는 명성에 만족하지 않고 무림 전체를 화약으로 지배하려고 했으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신기한 암기들을 속속 만들어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화탄을 만들어 여러 유목민족들과 지방의 대기족들에게 납품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고 무사들을 고용하여 천축 일대의 패자로 떠올라 극기하는 그 세력이 옹문관을 넘어 사천 지방에 까지 이르렀다. 뇌화진군은 무척 치밀한 사람이었다. 가장 뛰어난 기술을 소유한 장문인 두 사람을 읽어에 해치웠지만 결코 자기들보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이어온 당문과 우가장을 야뿌지 않았다. 그는 암중의 사람들을 두 곳에 파견하여 새로운 암기를 만들어낸 직후에 빼돌리곤 했고 구심점을 잃은 두 가문은 굶어죽을 그런대로 명맥을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우가장은 마침내 문을 닫고 말았다. 뇌화진군은 무척 흡족했지만 차마 강호상의 체면 때문에 웃지는 못하고 다만 한 통의 서신을 써서 위로를 했을 따름이었다. 하지만 그 누가 알았으랴 우가장의 소장주였던 우서푸는 가문에 전해져 내려오는 모든 비법을 지니고 잠적하여 새로운 제자를 거두어드리니 바로 그가 암기 제조의 천재인 은행적인 지도와 타고난 솜씨로 옥의 승천 실력이 늘었고 30세가 되던 해에는 마침내 필생의 역작인 음무용을 만들어내었다. 음무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커다란 쇠통 같은 것이었는데 평소에는 허리에 차고 다니다가 유사시에는 조립하여 팔뚝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 용수철과 화살 폭력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었는데 이것 하나를 만들려고 10년 이상을 고생한 것을 감안하면 결코 범상한 물건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강마홍은 이것이 완성된 해에 우가장의 원수를 깨끗이 갚아버렸다. 단신으로 뇌화문에 찾아가서 결투를 요청했고 뇌화진군 마오의 아들인 마감은 흔쾌히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 역시 30세 정도의 나이였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건곤일척의 승부 그러나 이 위대한 승부는 단 한순간에 날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전에 강마홍의 음무영이라는 쇠통은 마감에 몸뚱이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8개의 화살에는 모두 다 화약이 장전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충격을 받으면 즉시 폭발하게 되어 있었다. 한 번 쓰고 나면 쇠통을 분해해서 화살을 채워넣고 화약을 발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적어도 마감은 그 일격을 받아낼 수 없었다. 동시에 손을 썼지만 손으로 던져낸 뇌화탄은 용수철에 힘을 빌어 발사된 8자루의 화살보다 느렸다. 2개의 뇌화탄은 공중에서 분해되어 버렸고 화살 중 뇌화탄에 맞지 않은 6개는 정통으로 마감해 몸에 장렬했다. 사람 팔뚝의 길이보다 약간 짧은 6개의 화살이었지만 그 폭력의 위력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마감은 암기뿐만 아니라 여러 고수들을 초빙하여 무예를 배운 실력이 있어서 철포삼의 재간에 익숙해 있었지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바닷가에 쌓은 모래성의 발길질을 한 번 하면 그대로 허물어지듯 마감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능 거기에서 끝나고 말았다. 강마웅은 그 한 번의 싸움으로 무림에서 은퇴를 선언했고 음무영이라는 암기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으리라고 맹세했다. 어쩌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자기를 귀찮게 굴사태를 예상했는지도 몰랐다. 실제로 은퇴선언을 한 뒤에도 수많은 무림명숙들이 찾아와서 암기를 빌려달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그는 다시는 무림에 행보하지 않았고 두 제자를 거두었으니 바로 혈미인을 만든 만적과 사골풍우를 만든 석야였다. 그 중에서도 대제자인 만적에 걸자 혈미인은 음무영보다 위력이 더 강냉하고 흉폭하여 강마웅은 자기의 생전에 그 사용을 금지할 정도였다. 만적은 우선 황가루와 잉가루를 섞고 폭약을 잘게 부수어서 절독에 담그었다. 별로 희귀한 것은 아니었지만 옛 7가지의 독액과 풀을 섞어서 해독이 극히 난해하게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말려서 고약처럼 만든 후에 은과 철을 섞어 만든 침에 바르고 햇빛과 그늘에서 3일씩 말렸다. 그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암기를 소유한 셈이었다. 새털보다 가볍고 머리카락 만큼이나 가는 은침에는 극독이 발리워져 있었고 적당한 양의 폭약을 묻혔기 때문에 결코 사람 몸에 닿자마자 폭발하지 않았다. 몸속으로 파고들어 피를 본 후에야 비로소 폭약이 터져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악독하다고 밖에 할 수 없었다. 이를 본 강마웅은 일찍이 이렇게 탄식한 바 있었다. 피를 보면 반드시 이 은침을 발사하는 침통이 만들어지고 난 뒤였다. 대제자의 실력은 이미 스승을 뛰어넘어서 청추러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실처럼 가는 은침이었기 때문에 크기가 클 필요도 없었다. 석 달가량을 외출했다가 돌아온 만족은 방 안에 틀어박혀서 두문 불출 침통을 만드는 대에만 몰두했다. 가끔 막히는 곳이 있으면 스승이나 사제인 석야에게 묵보냈다. 그때 막 둘째 제자인 석야는 사골풍우라는 기이한 암기를 만들어내었고 실험에도 성공했다. 그것은 암기라기보다는 군중에서 쓰는 병기에 가까운 것으로 한 대의 화차가 사방으로 암기를 쏘아대면서 무수한 적에게 살상을 입힐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었다. 끝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헐레벌떡 뛰어와 강마웅이 거쳐하고 있던 방문을 열어져친 만족은 흥분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이미 강마웅은 그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의 시신을 본 순간 만족은 기절할 뻔했지만 벽에 쓰여진 글씨를 보고는 가까스로 정신을 추스릴 수 있었다. 음무영은 우리가 접수한다. 아울러 사골풍우라는 화차도 우리의 소유로 하겠노라. 그대의 실력없음이 우시 가문의 마지막 후예를 살렸도다. 만족은 설마하니 싶어 사제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보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제 석여의 시신도 이미 싸늘하게 식은지 오래였다. 그 광경을 본 만족은 탄식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원래 성은 우향이었다. 우가장의 마지막 후예였는데 뇌화문에게 쫓길 때부터 성을 만시로 고치고 이름도 바꾸어 버렸다. 복수는 강마웅의 손에서 끝났지만 아직 이름을 찾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그는 그냥 만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했다. 훗날 우가장을 다시 세울 때 제 이름을 찾을 셈이었다. 그러나 아님 밤중에 홍두 깨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강마웅과 석여는 기척도 없이 살해당했고 그들이 평생 동안 만들어낸 음무용과 사꼴풍우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흉수들은 우향의 신세 내역을 파악하고 있었고 아마 실력이 대단했음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음무용과 같은 종류의 암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고 일부러 죽음의 행렬에 넣어주지 않은 것이라 거기까지 생각한 우향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완성된 혈미인을 가지고 소림사로 갔다. 세상에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귀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로서는 일단 안전을 돌보는 것이 급선무였다. 아무리 암기가 강력하다고는 하지만 우향은 근본적으로 무공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암습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경비가 삼엄하고 우예가 고강한 승려들이 많은 소림사로 피신하면서 혈미인을 장경각에 바친 것이었다. 문윤섭 재현재 소요검협 마이너스 64 07 분지 017 02 177 소요검협 제10장 살수 흑마신 당충과 백마신 두수 그들이 바로 연경소를 말을 꺼내려다 다시 삼켰다. 눈가에 경계하는 빛이 떠올랐다. 바로 무엇인가 지명대사는 귀를 기울였다. 귀를 가까이 지명대사는 귀를 연경소의 입 가까이 가져갔다. 굳이 필요없는 동작임을 알면서도 연경소의 눈에 순간적으로 회의에 빛이 떠오르는가 싶더니 곱강렬한 사기가 눈동자를 붉게 물들였다. 바로 넌 죽은 목숨 이라는 뜻이다. 지명대사가 깜짝 놀라 연경소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순간 연경소의 쌍장이 십자 모양을 포개어진 채로 등 뒤에 명문열을 강타했다. 일격의 모든 것을 끝내려는 의지가 담긴 쌍장의 위력은 놀라운 것이었다. 수십 년 동안 익힌 내공이 발동했지만 가공할 내경은 불화사리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듯 체내로 스며들어갔다. 지명대사는 욱하고 검붉은 피를 한 모금 토해내었다. 도대체 왜? 연경소는 신경질적으로 지명대사를 쳐다보았다. 왜냐하면 마싱대사 너의 생명을 원하기 때문이지. 지명대사는 한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았다. 아까 귀를 가까이 댄 것처럼 쓸데없는 행동이었지만 불에 댄 듯한 통증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줄일 수 없을 것 같았다. 시주 어째서 연경소의 눈동자는 붉게 물들어 있다 못해 혈광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신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으하하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리라. 연경소는 손을 높이 들었다가 내리찍었다. 손날은 지명대사의 철령계를 향하고 있었다. 시주 지명대사는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최초의 일격으로 절반이 넘는 내공을 상시해버린 데다가 가슴팍이 불에 된 듯하여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두 가지는 확실히 이치에 맞지 않았다. 첫째 연경소는 어째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둘째 연경소는 분명히 화서운에게 내공을 전해주었는데 이런 힘이 남아 있을 리가 있겠는가. 이 중에서 첫 번째 의문은 확실치는 않지만 해답이 나와있다고 보아도 된다. 즉 흑백마신 중 누군가가 세뇌를 해놓았거나 사의한 마공대법으로 신지를 제압해놓아서 어떤 상황이 되면 발작하도록 해놓았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두 번째 의문은 아마도 지명대사의 생일 동안에는 풀리지 않을 것 같았다. 엇 지명대사는 남아있는 힘을 모조리 끌어올려 달마 삼장으로 연경소의 일격을 막아냈다. 연경소가 짧게 신음한 것은 당연했다. 최초의 일격으로 피덕이 되어 있거나 최소한 반신불수가 되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자기의 두 번째 공격을 막아내면서 불문의 사자우로 반격을 해왔기 죽음을 원하신다. 연경소는 다시 한 번 이렇게 되뇌이며 지명대사의 가슴팍을 때렸다. 이미 지명대사에게는 한 줌의 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저항도 없었다. 시주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그 힘은 연경소는 잔인하게 웃었다. 크크 마신께서 나에게 흡성신공을 전수해 주셨지. 저 꼬만 녀석에게 모든 내력을 줄 만큼 내가 성인군자로 보이나 구할 이상 다시 흡수했단 말씀이야 크크 그 그레 꾸려 이만 입을 다물어 줘야겠어. 연경소는 오른손 십지와 중지를 들어 지명대사의 철령대를 내려찍으려고 했다. 큰 스님 순간 방문이 열렸다 닫히면서 소삼이 하나가 즐겁을 하고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지명대사가 지른 사자우를 차 대령 정도로 생각하고 왔다가 피투성의 모습을 보고는 도망치는 것이리라 연경소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소삼이가 비명을 질렀던 때와의 시차는 불과 2에서 3초에 불과했다. 소삼이의 경공이 제아무리 뛰어난들 도망칠 여유가 없었다. 서라 소삼이는 죽어라고 달렸지만 근본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경기였다. 매우 극면한 토끼와 거북이가 시합을 벌인 격이었다. 연경소는 어느새 소삼이의 뒷덜미를 잡고 있었다. 마신께서는 모든 이의 죽음을 원하신다. 넷 마신께서는 모든 이의 연경소는 말을 하다 말고 소삼이의 혀를 짚어 땅바닥에 내던져 놓고 소리쳤다. 누구냐 돌아온 대답은 늙은 승려의 것이었다. 아미탑을 시주께서는 어찌하여 살인을 하시는지 연경소는 차갑게 대꾸했다. 마신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마신이라 하오시면 크크크 세상에 태어난 것들은 언젠가 한 번씩은 죽게 마련인 것이다. 지금 죽든지 나중에 죽든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크 하하 하 승려는 잠시 넋이 나갔다. 눈앞에 서있는 초절정의 미치광이 고수를 상대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한참 동안이나 승려가 말이 없자 연경소가 선수를 치고 나왔다. 말이 없는 것을 보니 죽을 때가 다 된 모양이구나. 소림사에도 제빱에 눈이 어두운 중놈들이 많을 테니 넌 이제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좋겠다. 연경소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몸을 날려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다. 아미탑을 멈추시오. 거기까지 말한 승려는 더 이상 딴 곳에 신경을 쓸 수 없었다. 소림사 내에서도 수위에 드는 무공의 소유자인 그였지만 연경소가 아무렇게나 미친 듯이 해대는 발길질을 일일이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연경소는 백마신 두수가 가르쳐준 마환퇴라는 절기를 쓰고 있었다. 남이 보기에는 미치광이의 발길질 같은 무공이었지만 사파의 절기답게 앞뒤를 종잡을 수 없게 만들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비를 어렵게 만드는 묘수가 숨어 있었다. 그는 갑자기 발길질을 멈추었다. 방금 중요한 일이 생각났다. 아미타불 연경소의 발길질을 100초 가까이 피해낸 승려는 본사 수호 승의자 장문호법 의 임무를 맡고 있는 대월로 18 금강나한 중에 한 사람으로 법령을 해청이라고 했다. 대분으로 따져도 현 장문인 과 맞먹는 인물 이었다. 그는 잠시 숨을 돌렸지만 경솔하게 대답하지 않고 연경소의 눈동자를 주시하고 있었다. 연경소가 입을 이건 말이지.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생애 최대의 적수를 만난 나한승 해청과 사이안 기운에 둘러싸인 연경소 사이에 생겨난 보이지 않는 안개구름 같은 것이었다. 문윤섭 수정 소요검협 마이너스 65 11분지 017대 2661 소요검협 제10장 살수 방금 생각난 게 말이지 마신께서는 내 죽음도 원하신다는 사실이다. 연경소는 마환퇨의 수법에 칠성볼을 가미하여 해청의 아랫도리를 휘몰아쳤다. 하나 둘 셋 넷 잘 또 버티는구나. 해청의 이마에는 어느덧 굵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양쪽 어깨에 좋게 백 그는 나가는 물통을 하나씩 쥐고 숭산을 다섯 번 오르락내리락 해도 거뜬한 강인한 체력과 깊은 내공의 소유자인 해청도 고전하고 있는 것이다. 어라 서른번을 넘겼군. 서른하나 서른둘 연경소의 발길질은 칠성볼의 움직임에서 팔괴보로 변해가며 집요하게 해청의 하반신을 노렸다. 해청은 여태까지 미리 보아 연한태의 기술로서 적의 맹공을 막아왔지만 힘으로 버티는 것은 거기까지가 한계인 듯 싶었다. 해청 대사는 거의 150초를 겨루느라 사지가 저리는 증세가 오고 있었다. 누군가가 구원의 손길을 목숨인 셈이었는데 여태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 복원돼 자기가 100초 이상 지탱한다는 것은 어려웠다. 연경소의 보법이 팔괴보로 변함과 동시에 해청 대사는 하반신을 피하지 않고 양장에 무서운 힘을 실은 장풍을 발추했다. 어차피 승산이 없는 겨루 이라면 몸을 빼던가 동기여진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것이 최선이다. 10중 8구 형세가 유리한 쪽은 동기여진 하는 것을 피하기 마련이라 해청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볼 때 옳았다고 보여진다. 틀렸다. 늙은이. 그러나 연경소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해청이 몰랐거나 강과한 거둔 첫째로 연경소의 무공이요. 둘째로 신지가 막지 못하여 얻어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사이한 기운에 가득 차 있어 피를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상태라는 점이었다. 먼저 연경소의 오른발이 해청의 왼쪽 무릎을 세차게 걷어차면서 그 부분의 관절을 완전히 부숴놓았다. 그것과 동시에 12성 공력으로 후려친 해청의 소림권이 연경소의 손바닥과 마주 닿았다. 연경소는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차게 걷어차여 뼈가 부수어지는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견뎌낼 부류의 사람은 기껏해야 동영의 인자 정도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순식간에 내려질 수 있었던 거든 연경소의 무공수위와 경험에서 온 것으로 결코 해청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흥! 해청은 자신도 모르게 헛바람을 들이켰다. 남들이 보면 추태라고 하겠지만 자기의 의지로 한과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늙으니 혹시 별빛까지도 빨아들이는 무공에 대해서 들어보았나? 연경소의 눈빛이 더욱 붉어지는가 싶더니 해청은 맞다운 장심을 통해 무서운 속도 내공이 빨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도대체 아미타. 해청은 말할 수도 없었다. 불호를 끝까지 하기도 전의 장심이 불같이 뜨거워지면서 손바닥 한가운데에 구멍이 난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해청은 전력으로 불문의 내가 수법을 펼쳤다. 뭐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없지만 흩어지는 마음을 모으고 공력을 단전에 모으는 신법이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손바닥에 나는 열이 조금 식으면서 내공이 하단전에 쌓였다. 그러나 연경소의 계산은 그것까지 예상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내공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한 대 모아서 빨아들이기가 어렵다. 완전히 한 대 모아진 내공을 흡수한다 해도 흡성 신공의 수법으로는 사흘 이상을 흡수하기 어렵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흡성 신공을 쓴다고 피해자가 껍질만 남는 것은 아니요. 약 절반가량의 내공을 잃고 두어달 동안 무공을 쓸 수 없을 뿐이었다. 사악해질대로 사악해진 연경소는 이마를 입밖에 낼 수 없음을 아쉽게 어겼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입을 열었다가는 주와임마할 가능성이 컸다. 해청은 손바닥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악요풀로 여러 번 붙여놓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연경소의 강인한 내력이 흡자결과 인자결을 써서 요지부동 묶어놓고 있었다. 갖은 힘을 써도 손바닥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단전에서 한 줄기의 징기가 빠져나와 장심으로 향하자 크게 당황한 노승은 이렇게 된 이상 동기와 지나자는 심정으로 비파골 부위에까지 빨려 올라간 징기를 더욱 빠르게 장심으로 내뿜었다. 최심장이라는 장법으로 일장을 발출한 것이다. 최심장은 강호에도 널리 퍼진 수법으로 형태와 수법이 다양하여 철사장과 비견되는 흔한 무공이다. 그러나 정말로 유용하게 발전되어온 것은 크게 세 줄기였다. 그 하나가 소림사의 호법승인 18금강나안과 108나안이 익히는 최심장이요. 하나는 해남의 패자인 천산병력수 정년의 내대조인 최심파옥수 정유가 최심장의 근간을 두고 창안에는 최심 18권이며 다른 하나는 성숙해의 노괴물인 저방이 기괴한 초식으로 바꾸어 쓰고 다니는 최심 꼰법이었다. 노승이 전력을 다해 뿜어낸 일장은 연경소와 그를 떼어놓기에 충분했으나 결과적으로 득을 보지는 못했다. 연경소는 그 일장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는 그 내력을 몸속으로 흡수하여 많은 시간이 걸리는 흡성신공을 불과 수초 사이에 끝낼 수 있었다. 해청은 이미 내력을 사흘 가까이 장심을 떼어낸 그는 그대로 혼절하고 말았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용서를 하도록 하지. 연경소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부자를 틀고 내공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전체를 한 바퀴 돌릴 시간은 없지만 소주천 한 번으로도 충분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연경소는 가일층 진보된 공력을 얻었다. 거의 흡수한 후유증이 약간 남아있었지만 나중에 조용한 곳을 찾아 운공하면 완전히 자기 것이 되는 것이다. 불문에서 수십년간 닦은 정순한 내력이라 약간 잡다한 연경소의 내력과는 약간 이질감이 있겠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흡성 신공의 최대 약점인 기존의 진기와 흡수된 진기가 충돌하는 현상은 흑백마신의 사부에 사부에 사부 이렇게 일곱번 거듭한 세대에 해결되어 있었다. 특수한 환약을 먹어기에 충돌을 억제하고 본문의 신법으로 조금씩 융해시키는 방법이었다. 대사님 연경소가 막 일어났을 때 빗자루를 들고 금방을 지나가던 소삼이 하나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해청대사의 모습을 보고 기겁했다. 당신이 그랬는가? 소삼이는 아직 불문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었는지 속세적인 말투로 거리낌없이 연경소를 쏘아보며 말했다. 연경소는 실웃음을 흘렸다. 크흐흐 그렇다면 어쩌겠는가? 죄가를 받아야지. 흐흐흐 말투가 특이한 그러나 마신께서 죽음을 원하는 죽놈이구나. 너도 좀 죽는 걸 생각해봐야 겠다. 연경소는 왼발 뒤꿈치로 땅을 딛고 공중으로 두자쯤 뛰어올라 소삼이를 향해 일장을 격추했다. 소삼이가 무공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느냐 싶어서 3푼 정도의 힘으로 쳤는데 뜻밖에도 소삼이는 재빨리 피해버리고 내당을 향해 소리쳤다. 침입자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연경소는 깜짝 놀라 잠시동안 이성을 되찾았다. 소림사의 중들이 수백 명 몰려온다면 그 중에서도 백팔라흔 같은 조물애기들이 나한진이라도 치고 포위한다면 도저히 빠져나갈 재간이 없었다. 연경소는 애써 웃는 표정을 지으며 소삼이가 도망치게 놔두었다. 금은윤섭 창작 소요검협 마이너스 66 12분지 010대 59 175 소요검협 제10장 살수연경소는 손을 부지런히 움직였다. 일부러 해청의 입가에서 흘러나온 피를 자기 옷에도 묻히고 부상당한 것처럼 꾸미려고 했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시간이 얼마 없었다. 곧 그 소삼이는 여러 중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소삼이는 오른쪽 식지를 들어 연경소를 똑바로 가리켰다. 바로 저 사람이에요. 대윤과 해청대사님을 해쳤어요. 연경소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에게는 행운이었다. 이 모든 것을 제정신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다면 양심의 가책은 집어치우고서라도 여태까지 쌓아온 공든탑 즉 명성과 현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나 연경소는 오히려 심이치를 뚝대고 이렇게 반문했다. 거짓말이에요. 시침이 떼지 마. 내가 봤단 말이야. 해청과의 이를 본 소삼이는 마구 소리를 질렀다. 연경소는 잠시 무릎을 꿇고 해청대사를 살펴보는 척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혈맥이 굳어 평생 동안 패인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승려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아마도 그 꼬마의 말을 믿는 것 같았다. 연경소는 움찔했지만 여전히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손을 써야 합니다. 청주 권객의 말을 못 믿겠소? 그중에 누군가가 급히 해청을 들쳐 엎고 사라졌다. 이어서 다른 승려가 대윤의 시체를 떠매고 어디론가 없어지자 남아있는 10여 명의 승려들 가운데 우두머리로 보이는 뚱뚱한 화상이 말했다. 시주가 분명히 청주 권객이오?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파렴치한 짓을 했으니 자결해야 개꾸려. 연경소는 어째서 자기를 믿지 않는지 알 수 없었다. 문등 눈길이 아까에 그 소삼이에게 머물자 두 쌍의 눈동자가 서로 얽혀들었다. 어디선가 본 모습이다. 어디였지? 연경소는 잠시 뚱뚱한 화상에게 대꾸를 멈추고 소삼이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뭐지? 소삼이의 대답은 눈빛만큼이나 표독스러웠다. 당신은 내 이름을 알 자격이 없어요. 연경소는 웃었다. 하하하 그 말은 내가 전에 많이 써먹던 말이다. 사마외도의 무리들이 나에게 당하고 나서 이름을 묻곤 했지. 나는 이름 대신에 녀석들의 발치에다가 풀을 청자를 써주곤 했다. 너도 그런 표시가 있다면 알려주겠니? 도저히 조금 전에 살륙을 저지른 자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원래 십여 명의 승려들은 소삼이의 말을 완전히 믿고 있었는데 조금씩 그 믿음에 금이 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대묵이라고 해요. 친절한 영경소의 물음에 스스로를 대묵이라고 대답한 소삼이의 어조는 어느덧 부드러워져 있었다. 묵묵이라. 대묵은 상대방이 알았다는 표정을 짓자 의아해 하면서 물었다. 당신 아니 시주께서는 왜 그런 표정을 짓는 거죠? 영경소는 호쾌하게 웃었다. 하하 내 속가의 성이 혹시 진씨가 아니더냐? 대묵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몸이 휘청거리지는 않았지만 표독스러움으로 가득 차있던 눈동자에는 이하함과 호기심이 떠올라 있었다. 훌륭히 자랐구나. 내가 소림사에 들어간 지 7,8년 정도 되었으니 지금은 산화장을 배우고 있겠구나. 영경소의 기억력은 정확했다. 소년의 이름은 진묵이었다. 바로 화서훈을 제자로 거두어들일 때 같이 구해내어 소림사에 맡겼던 그 아이가 이렇게 자란 것이었다. 이미 나이가 17은 되었으리라. 그러나 키는 나이에 걸맞게 그렇게 크지 않았다. 제 또래들보다 한 치 가량 작은 것 같았다. 화서훈은 제 또래들보다 한 치 정도 크기 때문에 두 아이의 나이 차이는 내 살이지만 키는 비슷할 것 같았다. 뚱뚱한 화상이 끼어들었다. 대목은 지금 달마 3장을 배우고 있소. 영경소는 깜짝 놀랐다. 달마 3장이라면 산화장과 오행나 한권 포달 구식 등을 완전히 익힌 후에야 익힐 수 있는 소림 72종 절의 중에 정리한 부분이었다. 듣기에는 소림사의 제자들은 우선 3년 동안은 물 깃기나 다른 노동을 통해서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고 불경과 다른 학문서를 읽어 마음 수양을 한다고 했다. 그런 후 4년째에서야 기초적인 내공신법을 수련하고 외공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 첫 단계가 철사장과 위타장이었다. 그 다음이 산화장이었는데 진묵은 이미 입사한 지 7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첫 과정에서 두 번째로 넘어갔으리라 생각하고 지리짐작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미 달마 3장을 배운다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게 정말이냐? 소림의 기재가 내렸으니 정말 무림의 홍보기로구나 하하하 17이라고는 하나 아직 어른은 아니었다. 갓 소년 티를 벗기 시작하는 나이였다.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으슥했는데 그만 산통이 깨지고 말았다. 제자들은 저자의 교묘한 화술에 넘어가지 말라. 어째서 해청을 해친 죄는 묻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노닥거리고 있는가? 더 지체하면 논합이 직접 그를 심문하리라. 영경소는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지 대강은 파악하고 있었으니 놀랍게도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다. 즉 방향은 알 수 있으되 거리는 알 수 없었다. 말소리는 웅웅 울려퍼져서 마치 사방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영경소는 방문했다. 당신은 어째서 내가 흉수라고 단정하는 게요. 대답은 약간 탁한 목소리였다. 장문제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대묵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며 한 번도 수련을 게을리한 적도 없다. 영경소는 진묵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가 장문제자란 말이오. 악적. 말을 돌리지 말고 어서 내 죄를 인정하고 대가를 치루어라. 잠깐 내가 그랬다는 증거가 없지 않소? 무엇이 잠깐 휙 하는 바람 스치는 소리가 나더니 옆 건물의 지붕 위에서 한 사람이 날아내렸다. 별로 높은 곳은 아니었지만 착지할 때 전혀 소리가 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다. 노승은 영경소의 일장 정도 앞에 내려섰다. 그러자 화상들과 대묵이 동시에 공손히 예를 갖추어 읍했다. 해선대사께 인사드립니다. 됐다. 해선대사는 장포 소매자락을 걷어올리면서 말했다. 문윤섭 소요검협 마이너스 68 01 분지 02 01 05 180 소요검협 제11장 나한진원래 18 금강호 법승들이 진세를 펼쳐야 하지만 해청대사는 영경소의 흡성신공에 걸려 내공을 태반이나 잃고 혼수상태에 빠져있었다. 그 자리를 대묵이 메꾸고 들어간 것이다. 약관도 못된 소년의 무공이 어찌 호법승들과 맞먹으랴만 대묵의 호성은 매우 뛰어나 제 또래 중에서는 가장 성취가 돋보였으며 초식의 정교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호법승보다 나은 바도 있었다. 영경소는 마음이 크게 어지럽고 갈피를 못잡는 상태였다. 기억이 나는 것도 아니요 안 나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지 않은가 연모가 이곳에서 뼈를 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일의 전말은 차후에 확실히 드러날 것 세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역사가 들의 괴로 들어가고 무림사는 나의 말을 대신해 줄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아까부터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던 노승이 말했다. 시주는 죽어도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개군 승복 승복이라 하셨습니까? 불가에서는 이런 경우에 뉘우친다고 하더군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하하 그래요. 회계라 하지만 연모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미친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구름처럼 아니 태풍처럼 피어올라 온통 뒤덮였다가 다시 반쯤 개이는 도중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나은진의 위력은 매우 고강하니 그대는 십중팔구 이곳에서 뼈를 묻게 될 걸세.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는가? 노승자운이 객원 승려로 이곳에 몸담았다가 아주 눌러앉은 지 삼십하고도 삼년일세. 사람 보는 눈은 65세 나이 때문인지 어느정도 있다고 자부하네. 어쩐지 자네는 나쁜 사람이 아닐 것 같군. 자운이라고 법명을 밝힌 승려는 금강호법승 가운데에서도 두세째 서열을 다투는 인물이었고 무공은 수자인 혜정과 거의 맞먹었다. 그의 사문은 천축의 동쪽에 있는 항용사였다. 유람차 중원에 나왔던 그는 소림사를 보고는 푹 빠져서 아예 눌러앉았다. 소림사 내부에서 반대의 소리가 없을 수 없었다. 중원무림의 영도자격인 소림이 외부인을 받아들였을 때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에서부터 끝없는 반론이 나왔다.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도록 작은 돌멩이가 일으킨 파문이 태풍이 되면 어쩌겠냐는 강경파의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그것엔 소용돌이를 잠재운 사람은 바로 지명대사였다. 어느 날 자우는 지명대사의 호명을 받고 그의 선실로 불려갔다. 하루에 두 번씩 식사를 날라주는 소삼이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었다. 호기심 많은 젊은 승려들이 소삼이를 다그치다시피 하면서 물어보았지만 소삼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소체가 거의 검을 돌려받고 십소. 무엇이 본색을 드러내는군. 구경과 감시 역을 맡고 있던 승려들의 수는 어느덧 30여 명으로 불어나 있었는데 그들 중 여기저기에서 웅성이는 소리가 들렸다. 돌출되게 들린 것은 위에 두 마디 였다. 다른 승려들은 일제히 자운과 혜정을 바라보았다. 실질적인 금강호법 승들의 우두머리는 그들이었다. 순간 혜정대사와 자운대사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다. 그것은 잠시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고 자운의 눈썹이 약간 휘어지며 재촉했다. 혜정에게 말하라는 것이었다. 연시주에게 검을 가져다 드리거라. 이번에도 한 차례 웅성거림이 있었다. 혜정과 눈빛이 음질쳐 가면서도 의아한 표정이었다. 자운대사가 재촉했다. 어서 하지 못하겠느냐. 시주의 검은 장경각 병기구에 있을 것이다. 어서 연경소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재빨리 가부자를 틀고 웅공을 하려는 것이었다. 명문정파라는 소림사의 인물이 그것도 장문인과 버금간다는 금강호법승들이 암산을 가할 리는 없었다. 한바탕에 싸움을 지르려면 원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화서훈에게 주었던 내력을 시팔 모두 빼올리지는 못했지만 해청이라는 승려에게 뽑아낸 내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지에 흩어진 진기는 그 전보다 풍부했다. 흡성 신공을 써서 누군가의 진기를 완전히 흡수한다고 해도 완전하게 자신의 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3,4 정도만을 원기로 만들 수 있을 뿐 나머지는 그냥 흩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해청대사는 막내이기는 해도 금강호법승 중에 하나였다. 불도에 전념하면서 일체의 잡념을 없앤 채 수십년을 닦아온 정순환 내공 그것의 3분지 1만 흡수한다고 해도 영경소의 원래 힘에 더하면 세상을 놀라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심부름을 갖던 승려가 청주검을 가져온 것과 영경소가 조식을 마친 것은 거의 동시였다. 영경소는 가볍게 애검을 받아들고 한 바퀴 돌려보았다. 설사 팔이 여섯 개 달리고 머리가 열두 개 있는 괴물일지라도 한번 붙어보고 싶을 정도로 힘이 솟았다. 손에 검이 들리면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였다. 죄를 짓겠습니다. 영경소는 왼발을 축으로 삼아 한 바퀴 돌면서 청주검의 끝으로 바닥에 원을 하나 그렸다. 물론 다른 승려들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혜정대사가 손짓을 하자 구경하던 승려들은 열 발자국 정도 뒤로 물러나면서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었다. 이때 영경소는 그들 모두가 소리나지 않게 병장기를 들거나 두 손을 가슴 쪽으로 모아 언제라도 장력을 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았다. 한마디로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였다. 영경소는 자기만 알아들을 만한 크기로 휘파람을 한번 불고 나서 크게 말했다. 금강나한진 아래 죽었다면 세인들도 인정하겠지요. 강적과 만나 싸우다가 죽는 것이 무인의 운명이라면 그것도 좋을 터. 연모는 오직 한자루의 장검을 믿습니다. 그럼 행운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경소는 자기에게 승산이 있다면 일알의 반의 반 그것의 반의 반 정도라고 생각했다. 하나 걱정되는 것은 자기의 정신이 분열되는 것이었다. 이미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기억상실에서 시작된 여러 생각과 흐릿하기만 한 머릿속 풀리지 않는 실뭉치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그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는 것이다. 한 번의 실수는 곧 죽음이었다. 발동 금강호법 승 중 절반만이 병기를 들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빈손이었다. 얼핏 둘러보니 무기는 선장이 셋, 개또가 셋, 철봉이 셋이었다. 혜정대사의 발동이라는 말이 떨어지는 동시에 무서운 폭풍이 다가왔다. 나한진 자체가 조금씩 오른쪽으로 선회하면서 담보 정도 포위망을 좁혔다. 그와 동시에 선장, 개도, 철봉이 한 자루씩 산면에서 노리고 지쳐 들어왔다. 한 종류의 무기가 세 자루이니 두 자루의 여분이 있는 셈이다. 눈썰미가 좋은 연경소는 두 자루의 여분 중 하나는 공격하는 무기를 엄호하고 있고 하나는 제2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뿐만 아니라 약간의 시차를 두고 사방에서 휙휙 하는 파공성과 함께 6장이 날아들었다. 강맹함을 위주로 하는 금강수의 종류였다. 과연 연경소의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호법승들은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멀리서 둘러싸고 있는 승려들에게까지 들릴만한 크기는 아니었다. 스스로도 거의 깨닫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무의식 중의 감탄사가 튀어나온 것이다. 연경소의 머리가 대응책을 생각해내고 자시고 할 여유는 없었다. 억제춘향격으로 적절한 초식을 생각해내려면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다음에 연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손이 먼저 나가는 것이리라. 연경소의 오른손에 들린 장검은 불가사의한 각도로 꺾이며 예리한 검기를 발출했다. 나한진의 제1격은 청주 검객을 대경 실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연경소는 거의 구활의 진력을 쏟아부어 검 끝에 주입시켰다. 이미 초식으로 대항할 수는 없었다. 일대일로 싸운다. 해도 혜정이나 자오는 어떻게 딱 꼬집어 연경소의 아래라고 할 수 없었다. 오히려 내력에 있어서는 뒤질 수도 있었다. 대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비슷한 고수들인지라 속임수나 얄팍한 꾀가 먹혀들어갈 대목도 아니었다. 급한대로 제1격에 이은 2격까지 막아낸 연경소는 소매기시 약간 잘리는 손해를 입었다. 진퇴양란이나 사면초과 같은 간단한 말도 생각해 내지 못할 정도의 위기상황이었다. 그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낸 것은 자운대사의 계도였다. 태산 첨주 연경소가 자랑하는 청죽 12식의 절묘한 초식이 터져나오면서 처음으로 공격하는 수가 나왔다. 하지만 정교하게 잘 짜여진 나은진을 한 번에 허물 수는 없었다. 직격을 받은 승려는 원래 반부 정도 밀려날 수밖에 없었지만 양 옆에 있던 두 승려가 장력으로 받쳐주는 데다 다시 무기와 장풍이 어지럽게 날아들어 연경소는 초식을 펼치다 말고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었다. 연경소는 나은진의 공격을 다섯 번째로 막아내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에는 어떻게 막아내긴 했어도 어떻게 막았는지 장을 쳐냈는데 그것이 우연히 맞아떨어졌다. 만일 그것이 헛손질이 되었다면 상대방은 경상 정도였을 테지만 청주권객은 이미 피떡이 되고도 남았으리라. 하지만 등골이 오싹할 시간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문윤섭 소요검협 마이너스 6901분지 025-29-174 소요검협 제11장 나은진영 경소는 전력을 다해 싸우고 있었다. 강호에 출사한 이래로 이렇게까지 힘든 싸움은 처음이었다. 굳이 전력을 다해 싸운 예를 찾자면 어렵지 않게 서너 번을 떠올릴 수 있었지만 그때와 지금은 천양지차 무공의 수준이 달랐다. 자신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살심히 이뤄 해청대사의 내력을 흡수한 뒤로는 하루 전보다 훨씬 강대한 내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나은진은 엄청난 압박감을 주었다. 절정의 검식을 떨쳐낸다고 해도 영경소는 보검의 진기를 잔뜩 주입하여 마치 암기처럼 검기를 사방으로 쏘아대고 있었다. 심의어 초 동안은 평수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수법은 진기를 지극히 많이 소모하는 수법이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런지 알 수 없었다. 십의어 수를 교환하는 영경소는 어렴풋이 깨달은 사실이 있었다. 누군가를 공격하면 그 사람 혼자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양옆에 있는 두 사람이 그를 도와주고 나머지는 일제히 배후를 찔러할 수 없이 검을 거두도록 만든다는 점이었다. 어떻게 하면 이 점을 유리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영경소는 궁리하기 시작했다. 분심이용이라도 배워놓을 것을 18비서 하나를 치니 당해낼 수가 있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게 생겼구나. 그는 청주검을 비스듬히 세워 무공이 가장 약한 대묵을 찔러가는 신용을 했다. 사실은 허초였지만 허어실실 언제라도 진짜 초식으로 돌변하여 상대방의 가슴에 십자선을 그을 수 있었다. 예상대로 대묵의 왼쪽에 있던 혜정대사와 오른쪽에 있던 이른모를 호법승의 손을 합쳐 대항해왔다. 이쯤 되면 허초인 것을 드러내도 좋으리라. 영경소는 벼락같이 손목을 뒤집어 오른쪽에 있던 호법승을 노리고 좌우로 검기를 그어댔다. 달마장. 그 승려의 무공도 만만치 않아서 두 손을 모았다가 상장을 밀어냈다. 영경소는 나직하게 외치면서 검을 쥔 오른손을 등 뒤로 뺐다. 호법승의 달마장은 수비 초식이었음을 간파한 것이다. 섬전 영경소가 평소 검마 냉약의 명성과 적어도 비견되거나 혹은 능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연결 동작이었다. 마치 물이 흐르듯이 부드러우면서도 폭풍과 같이 매서운 살수들 등 뒤로 돌아간 오른손은 호선을 그리며 재빠르게 움직여 한 겹의 두터운 검막을 형성했다. 실제로 천을 걸어둔 것처럼 흰 빛이 맴돌며 세 자루의 변기가 튕겨나갔다. 그 수유의 순간을 이용해서 영경소의 왼발이 정확히 대묵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가격하여 무기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나한진의 빈틈이 생겼다. 소림사의 나한진은 크게 두 형태로 나누어져 있었다. 하나는 108명으로 구성되는 대나한진으로 일명 108나한진이라고도 불리우는 것이다. 이 진법의 특징은 모든 승려가 나무제질의 봄과 군반에 사용하는 점이며 주로 세대 제자급의 무공이 높지는 않지만 고른 나한들이 구성원이 되었다. 다른 하나는 바로 18배 금강나한들이 이루는 소나한진 일명 금강나한진이라는 것으로 지금 연경소가 상대하고 있는 것이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나한진처럼 대규모의 적을 상대로 해서는 큰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지만 초절정의 고수라 할지라도 안에 들어서기만 하면 꼼짝 못하는 묘용이 있었다. 5. 대목은 병기를 떨어뜨리자 왼손으로 일장을 갈기며 선장을 주우려고 했다. 하지만 막 집어올린 순간 신음을 내며 다시 덜어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단 한 번 그것도 짧게 한 번 가격 당했을 뿐인데 손목 부위의 뼈가 골절된 것 같았다. 무서운 사람이다. 대목은 오른팔에 혀를 길게 짚어 잠시 통증을 잠재우고 왼손으로 연속 세 장을 쉭쉭 하고 날렸다. 연경소가 계속 자기를 공격한다면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 중 하나 일 런지도 모른다. 끈질기게 방어하는 것보다는 일거에 두드려 부수는 편을 선호하는 본능이 누구에겐들 없으랴. 파죽산명 연경소가 낭낭이 외치며 청죽검을 회전시켜 한꺼번에 몰려드는 공세를 모조리 튕겨냈다. 하지만 이때의 파죽산명 초식은 청죽 12식 원래의 매우 기뻐하는 중이었다. 분명히 초식의 구애를 받지 않았다. 무학이 한층 진일보 했을까. 아무튼 나은진의 정교함은 태반이 감소되었을 테니 한번 부딪혀 볼만 하지 않은가. 문득 크게 웅심이 있는 것을 느낀 연경소는 보검을 약간 내려뜨렸 다가 나선형으로 치켜올리며 치명적인 약점인 대묵의 목덜미와 상단점을 노리고 배어갔다. 흔히들 검과 도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외형상 양날이 있는 것이 검이요. 쪽날만 있는 것이 도라고 간단히 답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병기의 차이점은 그 운용에 있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검은 도에 비해 가볍다. 둘 다 칼이라는 뜻이지만 실제의 쓰임은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가 있다. 가벼운 병기와 무거운 병기의 차이점은 간단하지 않은가. 초식에 있어서도 검은 날렵하고 예리한데 비해서 도는 무게 있고 매섭다. 검은 배는 초식 이외에도 찌르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배기만 하는 도에 비해서 위력은 미지수이다. 당대의 검으로 깊은 조해를 쌓은 사람 중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두 사람이 바로 청주권객 연경소와 검마 냉약이다. 물론 숨은 기인이 구름처럼 많고 무하게 끝을 아는 사람은 없으므로 그들보다 고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현무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단연 그들 둘을 꼽을 수 있다. 한간에는 서역의 최고검수라는 백명검이 중원에 두 사람을 능가한다는 설이 떠돌았던 적이 있었다. 검법뿐만 아니라 역용술의 대가였던 그는 그 소문을 듣고 간이 부어 검마 냉약을 찾아가서 도전했는데 그 후로 소식이 끊겼다. 정사를 대표하는 두 검수의 명성만을 높여준 셈이었다. 묘하게도 이 근래 10여 년 동안은 도법으로 명성을 떨친 사람이 거의 없었다. 기껏해야 외국인자들의 우두머리가 익힌다는 일도류를 익혀 한몫 잡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류에 불과했다. 천산도 을파도 상당한 고수이긴 하지만 연경소 등에 비한다면 손색이 있었고 결론은 특춘한 고수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성숙해에서 남서쪽으로 30리 떨어진 한마을에 전대의 고수 한 명이 살고 있다는 소문은 있었다. 만약 대묵의 손에 선장이 들려 있었다면 상황은 전혀 틀려 졌겠지만 불행히도 손목뼈가 골절된 대묵은 수십근이나 나가는 선장을 들 힘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연경소를 정신없이 공격하는 틈을 타서 승려 한 사람의 궤도를 받아들었다. 왼손으로 시전하기의 선장은 너무 무거웠다. 검과 도의 대결인가? 연경소의 말은 나직했지만 누구나 똑똑하게 들을 수 있었다. 내공 수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순간 이었는데 나직한 만큼이나 평화로운 이 음색에서 위기감을 느낀 사람이 있었다. 시주 연경소는 배우를 거의 드러내 놓고 있었지만 나한진의 반대쪽 구성원들은 그 약점을 짧은 순간 안에 헤집을 수 없었다. 심껏 마빌의 자세로 오직 한 점 대묵의 목덜미를 베어가는 연경소의 쾌속함은 잔역만을 남기고 움직이고 있었다. 결국 열쇠는 대묵의 좌우에 있는 두 호법 승에게 있었다. 대묵은 연경소와 비교해 볼 때 힘, 내력, 무기, 기세, 경험 등 모든 면에서 열쇠였다. 푸른빛이 나는 보검과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갯도가 배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설사 그보다 더한 보검이라고 해도 잔뜩 주입된 진력에 의해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오른쪽에 있던 호법 승은 다시 한번 달마장을 펼쳐서 연경소의 옆구리를 때리려고 했다. 때리려고 라는 표현은 실패했다는 이야기. 그의 손은 죄없는 허국만을 움켜쥐었고 청주껌의 칼끝은 대묵의 목덜미에서 불과 15치 정도 떨어져 있었다. 사실 연경소에게 대묵을 죽일 마음은 없었다. 화서훈을 제자로 거둬들일 때 같이 구했다가 소림사에 맡긴 아이이며 더군다나 대단한 기재가 아닌가 항차 소림의 영도자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를 죽이는 것은 스스로가 용납하지 않았다. 용케도 이때는 최면 비슷한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 이었다. 혜정대사는 이 악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전력을 다해서 쌍장을 격출했다. 넉차가량의 허공을 격하고 강한 기의 흐름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갔다. 호신강기 따위는 단숨에 뚫고 내장까지 스며들 만큼 강렬한 파도였다. 연경소는 단지 대묵을 놀래켜 물러서게 하고 진정한 승부를 겨루고 싶었던 것인데 마음대로 되지 않자 화가 치밀었다. 만약 대묵에 목을 베어버린다면 그 기세대로 쏘아나가기 때문에 혜정대사의 일장에 받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소림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일 뿐더러 영원히 살인마로 낙인 찍힐 것이 틀림없었다. 눈뻔이 뜨고 그런 꼴이 될 수는 없었다. 할 수 없이 연경소는 장검을 거두고 좌장을 들어 역시 전력을 다해소천성 장력을 쏟아냈다. 순간챙 하는 소리가 나며 대묵의 궤도가 두둥강 나고 연경소는 땅바닥에 내팽겨 쳐졌다. 혜정대사의 안색은 별일 없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평소 때보다 훨씬 붉어져 있었으며 뒤로 반보쯤 밀려나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연경소는 검을 거두었으나 실려있던 내경까지는 거두지 못했다. 그럴 실력이 없었고 여유도 없었다. 그리고 급한대로 비어있던 왼손으로 전력타를 때렸지만 상장을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내동댕이 쳐진 모습이 된 것이다. 모두들 안색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짐작하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들 이외엔 자원대사 정도였지만 그도 자세한 내막은 알 길이 없어 손짓으로 공격을 제지하고 나섰다. 문연섭 소요검협 마이너스 70 03 분지 02 2대 08 183 소요검협 제11장 나은진 말로만 듣던 나은진의 위력을 직접 체험한 연경소의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질려있었다. 세상에 자신을 100초 이내에 어쩔 수 있는 무공은 없었다고 믿었는데 18배 승려들이 손을 맞잡고 공격하는 대에는 불과 20초가 지나지 않아 내경의 절반가량을 소모해버린 것이었다. 바닥에 나동그라진 연경소는 청주검을 한자 정도 앞에 꽂고 가부자를 틀었다. 얼마 동안은 공격이 없음을 예견한 것이었다. 어디서 그런 판단을 내릴만한 행동하며 작은 일에도 이유를 찾던 것과는 대조적인 태도였다. 대목은 시큰거리는 오른팔을 쥐며 슬그머니 물러섰고 반걸음 물러섰던 해정대사는 연경소와 똑같은 자세로 앉아 운공을 하고 있었다. 아직 진 것이 아니다. 그 상황을 실문을 뜨고 모두 지켜본 연경소는 일말의 불안감도 떨쳐버린 채 소주천을 시작했다. 임독 양맥이 뚫린지 오래였기 때문에 진키의 유통은 자유로웠다. 하긴 그 점은 해정대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연경소는 해정대사보다 약간 늦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금 전만 해도 죽을 것 같았지만 다시 기운을 회복하고 보니 마음이 또 달라졌다. 도상검님이라 할지라도 뚫고 지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연경소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대목의 빈자리를 한 노승이 메꾸고 서있었는데 그 승려는 바로 지명대사였다. 분명히 무공을 다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맹렬하게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상처도 없이 눈앞에 버티고 성거대한 산맥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청주 권객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이 온다고 해도 자신이 없어지는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아니다. 눈꼬리와 입가에 흐린 미소가 조금 틀린 것 같다. 만약 아니라면 누가 저렇듯 지명대사와 같은 모습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역용술로 변장했을지도 모른다. 아니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설사 본인이라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크하하 한 번 더 죽으면 그만 아니겠는가? 그의 의식은 마치 최면에 걸려든 것처럼 급속도로 스스로를 잃어갔다. 자기의 마음을 조절할 수 없게 되자 내면에 쌓여있던 분노가 살기를 띄고 뿜어져 나왔다. 크크 죽놈들 준비는 되었는가? 부처보다 하나 더 높은 염라대왕과 면담을 하고 싶은 모양이군 그래. 당신들이 그렇게 받들어 모시는 석가모니니 보살이니 하는 사기꾼들도 모두 다 염라대왕의 말 아래에서는 설설 끼게 마련이지. 극락은 고사하고 불지옥에 떨어지는 부처를 상상해봤나? 그런데 극락으로 간 걸 보면 아마도 부처와 보살 따위의 녀석들은 아부하는 기술이 신의 경지에 달한 모양이지. 영경소의 탄핵은 통열했지만 광기설인 것이었다. 눈빛은 붉게 물들어 지옥에서 뛰쳐나온 악마의 그것을 연상하게 했고 단정하게 빗어내려 묶은 머리는 팥뿌리처럼 흩어져 무서운 느낌마저 주었다. 누가 보더라도 아수라 그 자체였다. 그는 침까지 튀겨가면서 말을 이었다. 내 말이 틀렸는가? 어디 입이 뚫렸으면 대답이나 해보시지 그러나 부처가 염라대왕에게 속살부드러운 계집애라도 바치지 않았다면 어찌 그렇게 인세에까지 추앙받는 자리에 올랐으며 극락에서 한자리 뛰어차고 있을 수 있을지 살아있을 때에는 꽁보리죽도 못 먹어서 절절매던 왕자 거지가 말이다. 말투는 점점 십이쪼로 바뀌고 있었다. 모조리 헐어버려야 해. 암 그렇고 말고 모조리 헐어버려야 그 부처인지 하는 논팽이 사기꾼 거짓말쟁이 오입쟁이 말락갱이 겁쟁이 같은 놈이 조금이라도 뉘우칠 것이 아닌가 소림산은 오랫동안 숭산의 경관 좋은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정도무림의 기둥인지 뭔지를 사칭하고 다녔지 보다 못해 혜정대사가 한마디 했다. 정신이 어지러울 때는 말을 안는 것이 좋을 듯 심내 완곡하지만 강경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타일러스매도 염치없이 계속 떠들어댄다면 강제로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언포에 기죽을 영경소가 아니다. 얼씨구 돌중 중에서도 왕땡초 패거리에 호법자리 하나 꿰차고 있는 놈이 터진 입이라고 마음껏 짓거려 대는구나. 하하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싶구나. 말에는 세금이 안 뱉으니. 영경소는 침을 탁 뱉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가 잠잡고 있지 않으면 강제로 내 입을 다물게 하겠다는 못된 심보이신 것 같은데 오호통제라 이게 꼬리털만도 못한 욕시랄 중놈아. 내 입이 찢어지나 내 입이 찢어지나 내기라도 해볼테냐. 참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뿐이오 참남한 욕설이었다. 점장 빼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혜정대사는 안면색을 싹 바꾸었다. 시주가 그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소. 뭐라고? 터진 입. 말이면 단가. 영경소는 아예 혜정대사를 터진 입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개구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신통할 정도로 무림의 규칙이나 선후배 사이 같은 전통들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었다. 소매를 팔뚝까지 걷어붙인 건장한 손끝에서 삿대질이 나오며 입에서 나오는 욕설과 어우러졌다. 이런 씹혀먹힐 돌중을 봤나. 차라리 악마와 정을 통하는 편이 나을 정도로구나. 아이고 구려. 역시 냄새나는 돌중이라 산문 전체에 진동하는 구나. 크크. 그만하시게. 그만하라니? 내 이름은 영경소지 그렇게 이상한 그만하시게 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다. 감히 부모님께서 지어준 이름을 바꾸려 하느냐. 애미의 비도 없는 똥 같은 녀석. 가면 갈수록 가관이라더니 이 경우에 딱 어울리는 표현이었다. 생명을 도외시하고 자살할 마음을 굳힌 사람 같았다. 나앉은 따위가 천하의 영경소를 가둘 수 있을 줄 아느냐. 지명을 닮은 광대 하나를 승복 입혀 세워놓는 다고 속을 나인 것 같으냐. 제기랄. 혜정 혜정 대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별로 이득이 없는 장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단 제 앞에 놓은 후에야 헛소리를 해도 들어주겠지만 지금은 저런 저속한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다. 문제는 영경소가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데 있었다. 그는 하나의 초쩔한 고수요. 경지에 있는 검수였다. 혜정뿐만 아니라 다른 호법승들 특히 자원대사의 놀라움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금강 나한진의 폭풍과 같은 공세 속에서 무려 20초를 버티었고 틈틈이 매서운 반격까지 해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모두 다 꽃무늬를 빼려는 심산인가? 꼬리를 맑겠다면 굳이 엉덩자 긁치는 나는 아니지 하지만 못난 강아지는 볼기를 때려야 해. 영경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마음속에서 서로 싸우던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자아가 정면충돌하는 충격을 이기지 못해 잠시 정신이 혼미해지는 현상이 온 것인데 그것이 잠시의 그칠런지 죽을 때까지 갈런지는 자신에게 달린 문제였다. 내공의 깊이나 무예의 고아에 상관없이 정신력과 수양에 따라 결정나는 게 보통이었다. 흔히들 말하는 주아인마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었다. 더구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외부의 심한 압력을 받는다면 일촉특발의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진을 펴도록 합시다. 새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좌중의 사람들은 소리도 없이 대목 대신 나은진을 구성한 인물을 쳐다보았고 모두 다 놀랐다. 영경소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소림방장이자 지명대사 다음가는 무예의 소유자인 해심대사가 가세했던 것이다. 해심대사는 선장 대신 85근짜리 항마절을 들고 있었다. 대사께서도 끼어드신다. 이 말씀이오. 영경소는 말투가 갑자기 공손해졌다. 그가 겁먹어서가 아니라 일순재 정신이 든 것이었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은진을 우습게 보다가 방장대사가 직접 진두지기에 나서자 겁먹은 것이라고 수근거렸다. 나은진이 오늘에 이르러 무림천지의 보기드문 강적을 만났으니 빈승도 최선을 다할 것이오. 대사는 호법승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조사령의 권위로 명하건대 연시주를 죽이지 말고 생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죽는다면 죄를 묻겠소. 노곡불령을 발동합니다. 대목은 아무도 모르게 혀를 찼다. 어디 하나 부러뜨리기 전에는 죽어도 굴하지 않을 사람이다. 흉수이긴 하지만 정말 대장부인데 노곡불령까지 동원해서 생포하라니 죽여서 잡기도 어려운데 조조의 우를 또 범하는 게 아닐까. 조조는 삼국시대의 인물로 평민에서 이략왕위까지 오른 효웅이다. 대목의 생각하고 그의 그릇댐은 당양 싸움에서의 일을 말하는 것이었다. 문윤섭 소요검협 마이너스 70103 분지 02-09-174 소요검협 제11장 나한진 대목은 무예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나이에 비해서는 깊은 조예를 쌓고 있었다. 사서상경과 각종 시문 경선은 물론 역사와 민단 야화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지식을 쌓았는데 그 깊이는 웬만한 학사들도 따를 수 없었다. 소림사의 장경강 내에는 무학서뿐만 아니라 수만권의 세상 학문서들이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대목은 그것들 중 마음에 드는 것들을 섭렵해 나갔는데 그 수가 거의 천권에 이르고 있었다. 천권이라면 적어보이는 것 같지만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면 20년 매일 한 권씩 읽는다 해도 3년이 걸리는 엄청난 분량이다. 어지간한 석학들도 경전 한 귀절 한 귀절에 매달려가지고는 도저히 읽어낼 수 없을 만큼 많다. 남아 수도 고거서라는 말이 있는데 천권이라면 다섯 수레는 충분하리라 대목이 떠올린 고사 이야기로 되돌아가도록 하자 형주의 유표에게 몸을 외탁하여 신야라는 조그만 현해진을 치고 있던 유비는 양양 서쪽의 융중에 살고 있던 제갈 공명이다 을 초빙하여 군세를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형주를 삼키려고 달려온 조조의 맹장 하우동과 마주치게 되었다. 공명의 질약과 관우 장비 조훈의 무훈의 힘입어 신만의 대군을 힘겹게 물리친 유비는 곧이어 밀려오는 조조의 본진을 감당하지 못하고 필사의 후퇴를 감행했지만 백성들이 따라오는 관계로 느릿느릿 거북이 걸음을 하다 결국 뒤떨미를 잡히고 말았다. 당양건에서 한바탕의 싸움이 벌어지고 유비는 간신히 몸을 빼냈지만 두 부인과 아들은 혼전 중에 사라지고 없었다. 그들을 호위하는 역할을 맡았던 조훈 자룡은 필기단창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종행무진 휘저우며 수십 명의 대장을 배워넘기고 결국 유비의 아들을 구출해내는데 그 모습을 본 조조에게 서서는 이렇게 가난다. 저자는 둘도 없는 명장이오니 반드시 사로잡아 거두셔야 합니다. 조조는 관우를 잡아두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적인 인재수집욕을 고치지 못했다. 화를 쏘지 말라고 명함으로써 조훈이 그 험한 싸움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조훈이 제아무리 뛰어난 무예를 지니고 있었고 손해보검도 아닌 신병을 들고 있었다 해도 사방에서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오는 것을 모조리 막아내면서 인간 숲을 헤쳐나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경우는 약간 달랐지만 대목은 해심대사의 명이 그 자신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 아마도 지명대사가 의혹을 버리지 못하고 친히 조사하려는 의도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한 것이다. 불과 10여세의 소년이 이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해심대사의 별로 내키지 않아하는 표정과 미묘한 말투의 여운고 상황을 조합하고 판단해서 였다. 녀석이 자라면 크게 될 것이다. 학문과 무예에 능통하고 잡념이 없으니 불심도 차차 깊어질 것이고 대자 학렬에서 으뜸임은 물론이고 소림제일의 신승이 될 게다. 시험삼아 한 달 동안 무예를 가르쳤던 지명대사가 이렇게 평할 만큼 대목은 수제였다. 열심히 노력하는 데다가 천부적인 재능이 겹친 격이니 금상 첨하였다. 대목은 이렇게 생각했다. 금강 나한진이 천하무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저. 별로 미워 보이지 않는 흉수도 마찬가지이다. 아직까지 나한진이 완파된 경우는 없었다. 방장 스님이 진의 변화에 그다지 익숙하지 못한 것이 약간 걸리지만 내가 저 자리에 서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결론은 연경소는 포획되고 말리라는 것이었다. 문제가 되는 거든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대목의 관심사는 연경소가 몇 초씩이나 버티겠냐는 것과 호법승들 중 누군가가 부상을 잊겠느냐는 것이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큰 스님들 중 개개인의 무공으로 저자에 이길 분은 없는 것 같다. 아마 방장 스님이나 혜정 자원대사님이라면 2,300 초씩에서 500초까지는 끄떡없겠지만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잘해야 평수를 유지하는 거겠지. 하지만 그런 정도의 차이라면 합격술에 이점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대목은 나름대로 결과를 예측해보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불가사의한 것은 연경소의 나이가 불과 40이 안 되어 보이는데도 내공의 깊이가 일갑자를 넘어 보였다. 태어나자마자 수련을 한다고 해도 스무 살 이상 많은 호법승들보다 내공이 높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 이들 중 순수한 내력만으로는 가장 뛰어난 자원대사도 그에게는 약간 손색이 있는 듯했다. 손바닥을 맞대고 싸워보지는 않았지만 대목의 눈썰미는 예리했다. 거의 틀린 적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을런지는 의문이었다. 초식의 절묘함과 기회 포착하는 눈이 예리하다. 조금 아까도 위험천만이었지. 그가 중간에 살심을 거두고 방화에 치중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극락에 가고 있었을 것이다. 건법 하나만은 과연 천하에서 제일 간다는 소리를 들을만 대목은 생각을 멈추고 싸움을 관전하기 시작했다. 손목 부위는 해심대사가 조치를 해주었기 때문에 별로 아프지 않았다. 이 순간을 놓칠 수는 없었다. 서로 죽도록 아프더라도 수개월 동안 수련하는 것보다 한순간의 깨달음이 중요한 경우가 있듯이 고수들 간의 목숨을 건 대결을 보고 배우는 점도 적지 않다. 서로가 목숨을 걸고 싸우며 최선을 다하지만 가끔씩은 무공이 훨씬 뒤떨어지는 제자에게도 허점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 약점을 상대방이 포착하면 승부는 끝이지만 실력이 비슷할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똑같이 긴장하고 당황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북수급의 전문가들도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술을 싫어하고 두고 싶은 대로 기세껏 둘 수 있다. 실수를 범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며 때로는 초보자들이 발견하는 술을 못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훈수두는 사람이 더 잘 본다는 말이 그냥 거짓말은 아니다. 사람의 심리를 아주 잘 대변해주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금원이다. 십여 초식이 오갔다. 눈부시다. 경장기 부딪히는 소리의 간격은 점점 짧아지고 재빠른 발놀림이 만들어내는 흙먼지는 지면에서 반자가량을 뒤덮었다. 보기 드문 광경이었다. 대목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정말로 이상한 하지만 자기 눈이 잘못된 것 같기도 했다. 다시 보면 다시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오리무중 이었다. 다시 7,8초가 지나서야 대목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나한진이 아니다. 두 눈에 힘을 잔뜩 주고 10초 이상을 더 관전하고 나서야 진법의 차이점을 발견한 대목이 그것을 확인한 것은 또다시 5초가 지난 나한진보다 더 탁월한 효용이 있다고 써있었다. 아차 그렇구나 일찍 알아봤어야 하는데 대목은 모든 승려들이 한마절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혀를 찼다. 수십 초씩 왔다 가는 동안 병장기가 바뀐 것 하나도 제대로 못 보았다니 스스로도 믿을 수 없었다. 아직 어려서인지 가장 단순하고 별보릴 없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목 에게 경험이었다. 평소에 소림사의 진짜 고수 승려들은 실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고작 물깃기나 기초 권법 연습을 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것도 거의 안 보이는 데에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도 없었다. 사부인 혜심대사나 가끔 무공을 가르치는 지명대사와 호법승들 먼저 입사한 승려들은 무학을 가르치더라도 구결이나 가르쳐주고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끝이었다. 나머지는 혼자 익히라는 것이다. 어쩌다 시범을 보여준다 해도 그것으로 실력을 알 수는 없었다. 1년에 한 번씩 자체 무술대회가 있었지만 장문제자인 대묵에게는 출전 자격이 없어 또래들과 의시합은 거의 기회가 없었다. 천금의 기회이다. 그렇기에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것이었다. 싸움은 50초가 넘어가면서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양손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서로 노려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번개같은 공격이나 번개같은 쾌검의 빈도수가 줄어들었다. 보는 사람에게는 흥미가 감소하는 것이지만 싸우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피를 말리는 상황이 되었다. 술이라면 지옥까지 찾아간다는 희대의 주랑 병몽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무예에도 상당했던 모양이다. 어느 날 강적을 물리치고 와서 한 잔 술을 하면서 했던 말이 강호에 퍼져 유명해졌다. 싸움 중 가장 곤란한 것이 여자와 싸울 때이지. 아무데나 맘 놓고 공격할 수가 있나? 육탄 공격을 할 수가 있나? 그 다음 어려운 것은 내공만으로 대결하는 거야. 손바닥을 딱 맞대고 짧게는 반각에서 길게는 몇 시즌까지 있어야 하니 죽을 마시지. 서로 눈치만 보면서 대체하는 것도 질색이야. 내공 대결은 당장 생명줄이 달렸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너무 지겹거든. 싸움을 하려면 후다닥 하는 게 좋지. 오늘은 치열하게 휘둘러 이겼으니 기분 좋아 또 한 잔. 진 사람이 안 죽고 나도 안 죽었으니 또 한 잔. 역시 가장 기분 좋고 이길 가능성이 많은 싸움 은술 싸움 이지 뭔가. 그런 의미에서 또 한잔하세 연경소도 이때에는 나은진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로 남아 검망 같았는데 돌파구가 쉽지 않았다. 몸부림칠수록 점점 더 조여드는 그물에 걸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더 초조해졌다. 문윤섭 소요검협 마이너스 72 07 분지 023 0676 소요검협 제11장 나은진 탄력적이지만 극한까지 팽창되어 곧 터질 것만 같은 그물망은 계속 조여들어 연경소의 사지를 무섭게 압박했다. 고수는 싸울 때 서풍가량의 힘은 남겨둔다는 말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들어맞지 않는 것 같았다. 고수끼리의 대결에서는 뒤를 남겨둔다는 생각이 내리를 보통 지배하기 마련이다. 전력을 다해 일격을 했을 경우 필승을 거둘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즉 18의 승산이 없는 이상 필살기를 발휘하기란 쉽지 않다. 당연히 예상되는 적의 반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경소에게 더 이상의 뒷이야기는 없었다. 무형의 채찍은 조금씩 중압감을 높여왔다. 상대편도 전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갑자기 무공이 증진되거나 일부러 압박을 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버티기가 점점 힘겨워지는 것이다. 시험삼아 이곳저곳을 견드려보았지만 항마진의 그물은 매우 촘촘할 뿐더러 즐기기 이를 데 없었다. 원래 소림사에는 나은진만이 집단연수합공의 형태로 존재했지만 특별히 무공이 뛰어난 고수를 포위 공격할 때를 대비하여 나은진을 발전시켜 만든 것이 항마진이었다. 강력한 고수들로 말할 것 같으면 무림내에서 소림사의 18금강나은승을 능가하는 사람들을 찾기 어렵고 진법으로 말하자면 나은진과 유사한 형태인 항마진이 있었다. 영경소의 무공으로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영경소의 무예가 노화순청의 지경에 달했다고는 해도 순리대로라면 벌써 탈진하여 쓰러졌어야 말이 된다. 강호에는 무공이 깊음을 나타내는 말들이 많았다. 노화순청이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화로의 불이 순수한 푸른색이 된다는 뜻이다. 도자기 따위를 구울 때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온도가 계속 올라다가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붉은색 대신 푸른색이 나온다. 도기장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온도를 조절하는데 노화순청이란 불꽃이 최고조에 달한 것과 같이 무공뿐만 아니라 경험과 인기응변 등이 조화된 경지를 뜻한다. 천산 위에 올라 내려다본다 해도 끝이 보이지 않게 넓은 중원 무림이지만 노화순청의 경지에 달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돌이거시며 그런 추앙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영경소였기에 온몸이 터져나갈 것 같은 중압감 속에서도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었다. 역시 뭔가 이상하다. 영경소는 다시 한번 느끼고 있었다. 단지 나은진과의 형태나 공격 형식이 다르다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어딘가 모르게 상대편이 호흡이 약간씩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었다. 그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자기는 수세에 몰리다 못해 궁지에 빠져 있었다. 물에 젖은 생쥐 꼴이 따로 없을 정도로 처량하기 조차 했는데 감히 상대를 돌아볼 생각을 하겠는가. 싸움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시점. 잡배들이 무턱대고 최중의 주먹질하는 것 과 다를 바 없었다. 너무나 몰리다 보면 다른 것을 돌볼 겨를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청주 건객 영경소의 무공이 고강한 덕분도 있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 속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다. 독특한 승부 호흡이라고 나을까. 아무튼 영경소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다. 금연탄검 청주 막기만 해서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대결에 있어서 계속 막으면 서 상대방이 지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격에 끝내는 것이 효율적임은 자명하다. 그런 실력이 있는 경우에 하나겠지만 영경소가 고심한 까닭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었다. 초식의 구애를 받지 않는 수준까지는 성명절기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계산하에 매 동작마다 청주 12식과 연결되는 미묘한 움직임을 삽입해 넣었다. 언제라도 주춤하는 적의 아래턱에 칼날을 들이밀 수 있게 한 것이다. 산화금성 거침없는 기압소리가 터져나오며 영경소는 서서히 검을 회전시키기 시작했다. 불변 옹우 영경소의 초식이 갑자기 느려지자 그에 따라 항마진의 공격 속도는 상대적으로 빨라 보였다. 영경소가 당초 이 건법을 만들 때 초식의 이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약간 우스운 초식도 있었다. 머리 위에 오른쪽 뒤에서부터 대각선으로 그어내리며 적의 병장기를 퉁겨내는 구명초식 불변 옹우가 대표적이었다. 무슨 말이 그러한가 그것은 옛고사에서 나온 말이었다. 옛사람이 항아리 속에 빠진 친구를 구하기 위해 항아리를 돌로 깨버렸다는 일화가 있다. 줄여서 파홍구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그 일화는 두 사람이 친해졌다는 말은 없었다. 지금과 같은 짙은 우정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을 구해줌으로써 돈독한 사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파홍구우는 그런 뜻이 아니다. 순간의 기질을 발휘해서 친구를 구하는 인기응변 다시 말하면 근원조차 할 수 없는 낡은 규율이나 형식을 깨버리는 파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름을 좀 우스권스러웠지만 불변 옹우는 확실히 잘 만들어진 초식이었다. 체제쟁 하는 소리가 하는 소리가 하는 소리가 나면서 전면에서 날아오던 다섯 개의 선장이 일제히 뒤로 튕겨져 나갔다. 보검인 청주검의 얘기에 눌린 선장들의 겉표면에는 한 치가량의 흠집이 났다. 항마진이 잠시 머뭇거리는 틈을 타서 연경소의 수중에 들린 검은 완만한 호선을 그리는 대신 원형의 궤적을 직선으로 바꾸어 가장 가까운 거리로 찌르며 공격으로 전환되었다. 신랄같은 상황과 시간을 이용해서 공세를 펴는 것은 그의 장기였다. 무림을 울리게 한 청주 12식 원형이 펼쳐졌다. 아미타불 갑자기 난폭한 맹수로 돌변해서 미친 듯이 공격을 해대는 연경소에게 해심대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었다. 속으로 불쌍한 중생을 꾸재해 달라는 기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미타불 하하 연경소는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를 듣고는 노골적인 적의감을 표시하면서 냉소를 흘렸다. 싸우다 안되니까 부처에게 의지하는군. 연경소에게는 이때가 위기였다. 자기의 정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의 노인 그였다. 다시 정신의 일시적인 창난 증세가 시작되면서 자세가 흐트러졌다.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 진기가 흩어졌고 항마지는 울타리 안에 갇힌 한 인물을 더욱 몰아쳤다. 멈추게. 몇몇의 승려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싸움터 바깥쪽이 들어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자 항마지는 거짓말같이 멈추었다. 연시주는 논압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 그는 지명대사였다. 크크 당신 아직 살아있었구려 부처께서 아직 논압이 당신 곁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보네 곧 보내드리지. 연경소는 이런 말도 거침없이 했다. 그 말은 곧 죽이겠다는 단도직입적인 선언이 아닌가. 혜심 대사의 입술이 약간 실루겼다. 혜심은 이 사부에게 잠시 동안 그를 맡겨두게 명을 받들겠습니다. 혜심은 두 손을 맞잡아 보이며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영역했다. 중년을 지나 작년으로 가는 나이에 그였지만 아직까지는 지명대사만큼 수향이 깊지 못했다. 지명대사는 두어 번 기침을 했다. 그 모습을 본 혜심 대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치명상을 입으셨다. 돌이킬 수 없을지도 어째서 저자를 잠시 보시자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명을 거역할 수도 없지 않은가. 원칙대로 하자면 혜심 대사는 노곡불령을 내려 사부까지 다스릴 수도 있었다. 소림사에서 노곡불장의 권위는 신성시대였기 때문에 감히 거역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노곡불장이 분실된다면 그것은 최고의 위급사태에 해당되는 것이다. 조사령일 뿐만 아니라 소림사 내의전 승려들을 부릴 수 있는 명령권이 있는 지팡이 사부라고 해도의 외가 아니었지만 누구라도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사부를 대접하진 않으리라 한편 연경소는 이때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강인한 정신력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악마의 유혹이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하지만 최면 상태로의 유혹은 결코 뿌리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조금씩 살심히 일기 시작해서 허리춤에 꽂아웠던 청주껌 손잡이로 오른손을 가져갔다. 문연섭 소요검협 마이너스 7309 분지 028대 54 소요검협 제11장 나한진 지명대사는 왼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다. 죽지는 않았지만 단전에 있던 진기는 산산이 흩어져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중상을 입었다. 연경소의 살심은 겁없이 커져갔다. 정대사가 지명대사 쪽으로 걸어가는 연경소를 제지하고 나섰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지하려고 몸을 날린 것이었는데 연경소의 반응이 조금 더 빨랐다. 크하하. 몸이 활처럼 구부러지면서 마치 경극단에서 여려나는 무용수의 모습처럼 유연하게 뒤쪽으로 두 장을 연속으로 퍼부었다. 공중에 반쯤 떠있던 혜정대사는 맞받아 칠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선수를 미리 빼앗기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장력을 피한다는 것이 결코 요원한 일은 아닌데 혜정대사는 늙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재빠른 몸놀림으로 가볍게 옆으로 물러났다. 훌륭하오만 영경소는 혜정대사를 치자는 것이 아니었다. 뒤쪽으로 장력을 쏟아내어 생긴 추진력의 땅을 박참으로써 생기는 부력을 이용하여 눈 깜빡할 사이에 지명대사 앞까지 내달았다. 막아라. 혜심대사에 다급한 외침이 들렸지만 금강나한 승들은 일숭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영경소는 정광석화와 같은 솜씨로 지명대사를 부축하고 있던 두 명의 승려를 제압해버렸다. 대목은 크게 놀랐다. 눈동자에 들어온 것이 도깨비불 마냥 신기루나 환상은 아닐진데 인간이 어떻게 저다지 빠를 수 있단 말인가 저 정도라면 날아가는 팔이 잡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꿀꺽 하고 층을 삼키는 시간에 겨우 절반가량 그야말로 유성처럼 지나간 일련의 동작들이었다. 영경소가 땅을 박차고 한 치 정도 위로 떠오르자 지명대사의 좌우에서 있던 승려들은 각각 왼손과 오른손을 내밀어 장력을 발출했다. 왼쪽에 서있던 승려는 일각이라는 승려로 산화장을 오른쪽에 서있던 승려는 일조라는 승려로 학권을 펼쳤다. 두 승려 중에서는 일조 쪽이 약간 내공이 깊었다. 감히 금강호법 승들에게 비알바는 아니었지만 일자 학렬의 스님들 중에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수자들이었다. 그러나 그 반항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전력을 다해 장력을 펼쳐낸 때와 그것이 실망으로 바뀌었던 때의 시간차이는 불과 얼마 나지 않았던 것이다. 영경소는 본능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승려의 공격이 좀 더 강맹하다고 느꼈다. 앞서 나한진과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은 것과 같은 맥락의 것이었다. 두뇌가 그것을 인식하기도 전의 피부로 느끼는 일종의 마력이었던 것이다. 곧이어 머리에서 명령이 떨어졌다. 퍽 퍽 좌중이 조용했기 때문에 유난히 큰 소리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났다. 그 시간차가 지극히 짧았기 때문에 알아챈 사람은 무공이 뛰어난 20여 명과 귀가 영민한 대목 정도였다. 두 사람의 호위승 중에서 좀 더 불쌍한 꼴을 당한 것은 일조였다. 영경소는 그가 더 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왼손으로 일지를 펼쳐내어 왼쪽의 승려 일각을 먼저 제압하고 일조는 직접 무형태로 가슴팍을 후려쳤다. 막을 시간적 여유도 심리적 여유도 없었다. 눈앞에서 영경소가 뛰어올랐다 싶었는데 어느새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뻣뻣이 굳어버렸고 한 사람은 가슴팍을 부여잡고 혼절해버렸다. 갈비뼈 10여 개가 부러져버린 것 같았다.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요. 부처 따위에게 의지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오. 만약 당신네 소림사가 전혀 뛰어난 무학과 전중원에 걸친 교류가 없었다면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세력을 떨칠 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오. 말 자체는 격한 감정에 처한 상태 아래에서 나왔기 때문에 통렬했지만 그보다 영경소의 한 손이 지명대사의 멱살을 잡고 있고 다른 손에는 청주검이 시퍼런 살기를 띄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크크 젠장 제기랄 당신네 승려들은 나라에서도 봐준단 말이지 그렇소 안소 세금도 없고 소림사 정도 되면 굳이 아랫사람들이 쌀 시주를 받으러 동네로 다닐 필요도 없겠지 각 차에서 들어오는 선물들 과사 제품들을 조금씩만 팔아도 크게 한몫 얻을 테니까 만약 그것들이 없었다면 이 덩치가 큰 사찰을 어떻게 버텼겠소 대묵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당신은 괴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대묵아 해심대사가 엄한 목소리로 대묵을 제지하자 연경소를 실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후후 맞소 그래 맞단 말이오 내가 하는 말들이 모두 괴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들은 전혀 거리낄 것 없는 성인 군자들 이라는 말이오 아니지 아니지 냄새나는 화상들은 살아있는 부처가 되길 원하니까 서방의 극락정토에서 온 활불이라도 된단 말이오 그래도 괴변인 것은 인정해야 할걸요 대묵은 지지 않고 덤벼들었다 해심대사는 철없이 날뛰는 대묵을 엄한 눈빛으로 막으려 했지만 곧 그만두었다 어차피 지명대사는 연경소의 손에 떨어진 후였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무공을 시한적으로 남아 완전히 소실한 지명대사의 생명은 이미 없는 것과 진배 없었다 믿져야 손해라는 생각으로 대묵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다 아직 완전히 승려가 된 대묵이 아니었다 아직 천진한 소년티와 장난기가 남아있었다 소림사의 후계자가 되려면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관문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해심대사는 이렇게 전음을 보냈다 고수들은 남의 전음을 훔쳐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극도로 얇은 실처럼 목소리를 뽑아냈다 알겠습니다 제자가 일단 시간을 끌어보겠으니 용서를 바랍니다 해심대사는 깜짝 놀랐다 대묵의 전음은 상당한 지경에 올라 있었던 것이다 문연섭 소요검협 마이너스 74 공구 분지 028대 55 152 소요검협 제11장 나은진 대묵은 얻고 더욱 의기양양하여 따지고 들었다 무슨 말인가요 연경소는 갑자기 시치미를 떼는 대묵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여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이라니 목소리가 많이 누그러져 있었다 영악하기는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라는 점이 상대하기에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괴변이 무슨 말이냐 구요 내 괴변이라니 당신 괴변 말이에요 남아가 한 번 한 말을 번복할 셈인가요 대묵의 짧고 툭툭 쏘아 되는 뜻한 말투는 안 그래도 가뜩이나 흐려져 있는 연경소의 정신을 더욱 흐려지게 만들었다 너 너 너 무슨 말은 말은 것이냐 제가 먼저 물었잖아요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요 뭐라고 연경소는 자기도 모르게 지명대사를 등 뒤로 하고 대목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천하제일의 무공을 지녔다고 인정받는 그였지만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한갓 어린아이에게 우롱당하는 것이다 뭐라는 것이냐 그는 뒤를 힐끗 쳐다보며 누구에게 날 것도 없이 중얼거렸다 지명대사의 안색은 파리했지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지는 않았다 다만 눈빛 가득 수심이 어려있을 뿐이었다 그 눈빛의 의미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눈빛이 연경소를 책망한다던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당신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 또 헛소리만 하겠죠 하지만 물어보겠어요 왜 죽였죠 연경소의 눈동자 주위가 핏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광성이 발작하는 것을 진기로 간신히 업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부르르 떨렸다 대목은 지레 겁먹었지만 해심대사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뒤로 물러서려는 발걸음을 간신히 제자리에 잡아놓았다 말싸움으로 시간을 끌어야 한다 하지만 사조님을 구해낼 수 있을런 있는 미지수인데 괜히 그를 자극해서 그가 사조님을 공격한다면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 그러나 그냥 놔두어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연경소이고 보면 움직이는 화약구나 마찬가지였다 더구나 고강한 무공과 풍부한 경험이 노련미를 형성하여 18금강나한진과 항마진이라는 엄청난 위세로도 그를 쉽게 묶어둘 수 없었다 대목은 잠시 입을 다물고 머리를 굴렸다 대목은 연경소가 뒷걸음질쳐서 지명대사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를 제지하려고 했지만 허사였다 입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느릿느릿해 보이는 연경소의 발걸음은 구름처럼 사뿐히 내딛어 지명대사의 8개소의 혈도를 찌르고 있었다 지명대사는 한 번 정도 그 공격을 퉁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두 번째의 공격은 절대로 막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고 그 다음에 이유는 첫 번째의 공격을 확실하게 막아낼 자신이 없었으며 표면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절실했던 마지막 이유는 연경소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이었다 아혈까지 짚혔기 때문에 목소리로 되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명대사에게는 진정으로 연경소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 만약 연경소가 그것을 들었다면 한바탕 반박을 했겠지만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대자 대비한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수양이 또 다른 경지로 들어선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은 지명대사가 열반에 들게 되는 3년 후이다 진무 연경소는 돌연 지명대사를 땅바닥에 앉히더니 대묵의 속가적 이름을 불렀다 대묵은 대답할 뻔했으나 목구멍까지 올라온 소리를 다시 꿀꺽 삼켰다 진무 당신은 나의 속가적 이름을 자꾸 부르지 마시오 나는 불가의 귀의한 몸 대묵이라는 법명이 따로 있소 그것이 소승의 이름이오 대묵은 꼭 참고 갑자기 어른스럽게 말했다 비록 수년 전이지만 소년의 뇌리 속에는 그날의 참사가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가 마음속으로만 사모하던 화서온의 누나 화미방과 헤어지게 되던 날 실컷 울었던 그 기억도 언제나 참선을 할 때면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것을 간신히 떨쳐버렸나 싶었는데 연경소가 무심코 한 말이 소년의 가슴을 그리고 뒤흔들어 놓는 것이었다 연경소는 정신이 혼미했기 때문에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자기가 이미 여러 사람을 죽였고 최고 배분의 지명대사마저 암산을 가해 일시적으로 무공을 쓸 수 없게 했으며 지금은 혈도를 찔러 강제로 앉혀두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진무 미방이 보고 싶지 않은가? 연경소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있었다 자기가 생각해도 짓거린다는 낱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에 어긋나며 조리해도 닿지 않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한밤중에 집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갈 때 등불이 없으면 느끼는 두려움과 같은 종류의 것이기도 하고 그냥 단순한 표현 욕구이기도 했다 아무튼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중이었다 대목은 입을 한 일자로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속가 시절에 사춘기에 채 들기 전부터 세상에 있어서 유일했던 여인 천사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손을 닿아도 뻗치지 않는 것이다 멀고 높은 곳에 있는 듯한 그녀를 영경소가 막상 들고 나오자 당혹감이 앞서 쓰나 싶게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혼자 있을 때면 새벽 공양 때 높은 스님들과 함께 줄 끝에서 졸면서 참선할 때면 늘 막막에 어렴풋이 맺히는 여인의 심상을 잇는 것이 그렇게도 힘들었거늘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것 같은 영경소의 말 한마디에 다시 생생하게 기억되는 이것은 무슨 악마의 속삭임이란 말인가 말을 돌리지 마시오 대목은 가까스로 이렇게 대답했으나 다음 말을 들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당장이라도 얼굴을 감싸주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그녀를 생각해야만 할 것 같았다 만나게 해준다고 해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문윤섭 소요검협 마이너스 75 11분지 021대 3674 소요검협 제11장 나한진거의 대목과 붙어있다시피 하며 생활하는 혜심대사는 대목에게 모종의 변화가 있음을 알아챘다 마음속으로 갈등이 생기는 것이 눈에 선했다 눈 깊고 깊으니 오직 두터운 불심으로 억누를 수 있다는 것을 아느냐 혜심대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의 입술이 달썩이는 것을 본 영경소는 무슨 지시를 하는가 보다 하고 귀를 기울여 엿들으려 했으나 허사였다 원래부터 무슨 음성이 오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영경소는 혜심대사의 무공 수준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혜심대사는 영경소가 그런 줄은 모르고 계속 중얼거렸다 참선 때마다 생각하던 그 아이가 누구인 줄은 모르나 차라리 만나게 해주는 것이 옳을 수도 있겠다 그보다 눈앞에 대적이 있으니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텐데 강호의 냉혹한 수법을 아는 것은 좋지만 대목이 그것을 배우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천년 소림의 앞날이 저 아이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논앞에 지나친 근심일런지 그러기만을 바라고 있지만 생각을 지우기 어렵구나 영경소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저 늙은이가 무슨 꽁꽁이를 꾸미고 있는 것일까 여차하면 지명대사를 방패막이로 삼아야겠는데 그것은 이 청주권객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치졸한 짓이다 다른 돌파구는 없는 것일까? 해심대사는 물론 대목도 영경소의 심리는 알 수 없었다 살아야겠다는 욕망이 있는 이상 인질극을 버리고 있는 범인들이 함부로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인질을 죽이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나 평생동안 불문에만 몸담고 살아온 해심대사나 아직은 어린아이 축에 드는 대목이 그것을 헤아린다는 것은 원래부터가 조금 어려운 일이었다 해심대사와 1대1의 결투를 아니다 수락할 리가 만무할 뿐더러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전력을 다한다면 이기기야 하겠지만 적어도 수일 동안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상을 입고 말 것이다 나 참 이런 경우가 또 있나 영경소는 아직도 자기가 한 행동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당장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어째서 소림사의 승려들이 자기를 공격하는지 대해서 조금의 의향함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이때 대목은 반쯤 넋이 나간 상태였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던 그래서 억지로 잊어야만 했던 어릴 적 사랑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큰 눈과 작지만 입 맞추고 싶은 충동을 읽게끔 하는 도톰한 입술 3유소설에서나 나움직한 말들이지만 화미방의 용모는 나이에 비해 너무나 성숙미를 풍겼다 대목은 감히 접근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의 환상을 깬 것은 영경소였다 나는 내가 머릿속에서 사랑 노름을 하는 것을 더 이상 봐주고 서 있을 수가 없구나 대목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바짝 쳐들었다 말조심하시오 영경소는 희죽 웃었다 흐흐 왜 또 말투가 그 모양이냐 화미방을 만나게 해준다고 했더니 갑자기 말투가 공손해지더구나 또 그 환상을 깨니까 본래의 무뚝뚝하고 거지같은 냄새 나는 중의 말투로 돌아간 것이냐 5호 통제라 너 무기도 이젠 스님이라 이거로군 젠장 젠장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걸 중으로 평생 살겠다고? 제기랄 그게 말이나 되는 생각인 것 같으냐 너만 손해라고 차라리 뛰쳐나와서 개집질이나 한 번 해 보고 파문당하는 게 어떠냐 대목은 침묵으로 응수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서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굳어있는 석상으로 착각하지 않은 것은 슬며시 팔짱을 꼈기 때문이었다 연경소는 계속 놀래댔다 왜 개집질이라는 말에서 안색이 획 달라지는 거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혹시 그 아이와 이미 정을 통한 것은 아니냐? 흐흐 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렇고 말고 아마 손목 한 번 잡아보지 못했을 텐데 의도적으로 화를 돋구려는 행동이었지만 대목으로선 참기 어려운 것이었다 말조심하라고 했소 연경소는 눈을 깜빡거렸다 어라? 소림사의 냄새나는 돌충들 중에는 말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나 보지 나 연모가 일찍이 중들도 고기를 먹고 땡깡을 부린다는 말을 들었지만 소고기나 개고기가 아닌 말고기까지 먹는다는 소리는 오늘에 와서야 처음 들었다 좋은 말을 해주었군 그래 저기 내 사부라는 대머리도 말고기를 먹느냐? 당신 대목이 반격할 말 중에서 가장 신랄한 것을 찾느라 잠시 머뭇거리는 틈을 타서 연경소는 계속 몰아붙였다 나는 내 부인이 아니다 함부로 당신이라고 부르지 마 차라리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어떠냐 악당들은 내 이름을 부를 수 없어 더러워지기 때문이지 그렇다고 물에 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니 언제까지고 내가 죽기 전까지는 불리울 이름인데 되도록이면 깨끗이 쓰는 게 좋겠지 대목은 혀를 찼다 횡설소설 하지 마시오 연경소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 너 예상 외로 멍청하지 않고 예리하구나 하지만 너 언중유골이라는 말 들어봤지? 말 속에 뼈가 있다는 진리 말이야 최중 진담이라는 말도 있어 그걸 인정하는지 잘 모르겠네 인정하니? 대목은 대답했다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말을 하지 마시오 연경소는 청주검에 검집을 만지작거렸다 그동안에도 말은 청산유수로 흘러나왔다 인정하느냐고 뭘 말이오? 너 혹시 귀머거리냐? 무슨 소리요? 아니라는 거냐? 그렇소 그렇다면 벙어리가 틀림없겠군 뭐요? 어라? 말을 하네 아까는 벙어리였는데 부처가 신통력이라도 내려서 갑자기 말문이 트였나 보네 아하 그 부처 한번 신통하군 나도 한번 믿어볼까? 흐흐 아니지 부처가 날 믿는 것이 훨씬 편할텐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도대체 무슨 소리요? 모르겠냐? 대목은 머릿속이 혼란해지는 것을 느꼈다 미친 사람을 상대로 더 이상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지만 그만둘 수도 없었다 사전 이미적의 수중에 달려있기 때문에 혜심대사 등이 대책을 강구할 때까진 시간을 끌어야 했다 정작 문제는 혜심대사 등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무력으로 구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진작 했을 테지만 그런 성질의 문제는 아니었다 항마진이나 나한진을 최대한 발동한다고 해도 1초의 영경소를 제압할 수는 없었다 지명대사의 생명을 도외시하고 전력을 다한다면 혹시 약간의 상처를 입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르겠느냐고 물었다 대목은 머릿속을 대강 정리하고 있었는데 영경소의 일갈이 묘한 시기에 떨어지자 모든 것이 다시 흩어져 버렸다 문윤섭 소요검협 마이너스 76 11분지 0213-4395 소요검협 제11장 나한진 내가 이미 귀머거리가 아니라고 했지 않느냐 들었는데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벙어리임에 틀림없지 내 말이 틀렸나? 모르겠느냐고 묻는데도 묵묵부답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냐? 개집지랄 생각만 하면 다냐? 아무리 어리다지만 스님에게 할 말은 아니었다 대목은 얼굴이 벌겋게 흥분했지만 달리 응수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요건데 아직도 완전히 어렸을 때의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아, 관두자 너는 그런데 왜 그렇게 거기에 팔짱을 끼고 폼 잡고 있는 거냐? 대목은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어 보였다 영경소는 그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 크크, 이유를 말해야지 고개를 가로졌다니 나를 무시하는 것이 틀림없군 내가 감이 나와 검을 겨눌 용기가 있을 리가 없겠지만 소림사의 땡중이니 혹시 모르지 간이 부었을지도 한 번 붙어보는 것은 어떠냐? 이때 영경소의 등 뒤에서 나직한 음성이 들렸다 연시주, 이제 방황을 끝내시게 놀라워하는 눈빛과 수많은 침묵이 허공에서 교차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그 자리에 굳어있어야만 할 지명대사였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영경소의 눈동자의 강한 불신의 빛이 떠올랐지만 이내 사라졌다 아무리 부상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무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배분을 지닌 기인이었다 대묵과 입씨름을 하는 동안 필시 전력을 다해 혈도를 풀어냈으리라 지명대사는 힘겨워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말 한마디 하는 데에도 적재하는 힘이 소모되는 것 같았다 역극령을 단연간 수련하면 신체가 타격을 입었을 때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강해진다네 기회가 있으면 배우도록 하게나 지명대사의 말에는 적의가 없었다 마치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소중한 물건도 한낱 휴지 조각과 같아 스스럼 없이 건네주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고 하듯이 자연스러웠다 영경소의 고개가 좌우로 세차게 가로저어지는 것을 그 순간 누구나 볼 수 있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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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도령검을 땅바닥에 내리꼽고 머리를 쥐어뜯었다 자신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형 기회입니다 혜정대사가 몰래 전음을 보냈다 지명대사를 구해내고 영경소를 제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고수끼리의 싸움에서 이 정도로 빈틈을 드러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었다 혜정대사도 이렇게 전음을 보내자 대목을 제외한 열일곱의 승녀들이 긴장된 얼굴빛을 하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혜정대사의 신호만 떨어지면 대목을 중심으로 다시 새로운 진을 형성하여 일과의 영경소를 궁지로 몰아넣을 태세였다 그렇게만 된다면 지명대사의 아니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자기 한 몸을 지켜내기도 급급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치밀한 준비는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지명대사에 났지만 분명한 한 줄기의 음성이 그들의 손에서 힘을 빼어놓았다 노나베 청일세, 연시주를 공격하지 말게 사부님 혜심 대사는 원래 전음으로 전하려고 한 음성이 자신도 모르게 밖으로 튀어나오자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타날 때보다 더 빠르게 곧 없어지긴 했지만 수십 년 동안 수양을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소리를 질렀다는 점이 부끄러운 것이었다 혜심아, 노곡 불량을 발동하면 모르지만 노나베 청을 한 번만이라도 들어다오 사부님, 아까도 안다, 그렇지만 내 청이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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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